5 4 4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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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6 6 5 6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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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6 6 6 6 6 6 7 7 7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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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6 6 7 7 7 8 9 9 7 8 9 9 9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1 10 11 10 10 10 10 10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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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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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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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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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수용하지 않고 건축의 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자 수의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무등록 중개업자는 거액의 토지를 중개해 10여억 원의 수조를 부담하게 생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의 감창고 기자입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모두 195억 원 상가에 토지 매매를 중개해 14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온라인 카페에 저가 매물을 광고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말아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이 정상인데도 80여 차례에 걸쳐 허위 매물이라고 행정기관에 신고했습니다. 한 증개업소의 경우 한 달에 30여억 원이나 신무당이 매물 폐수 등의 피해를 받습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비리를 집중 단속해 60명을 석발했는데 이 중에는 실거주지를 속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도 14명이나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시설을 교란시키는 권고사를 색칠하고 부동산을 통한 불륜소득이 촉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 역량을 쏟아지겠습니다. 경기도는 장관된 위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아버지를 형사 입고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강창구입니다. 주택거래 감소 영향으로 주택당보대출이 질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4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금융권의 가계대출은 5조 9천억 원 증가해서 15조 3천억 원 증가한 지난 7월 이래 증가폭 축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가계대출 중에 주택당보대출 증가액은 3조 9천억 원으로 10월보다 증가폭이 1조 3천억 원 감소한 반면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증가액은 2조 원으로 10월보다 1조 1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금융권 별로는 은행과 제2금융권이라는 2조 9천억 원씩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인 가구 10명 가운데 4명은 직업이 없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가운데 취업한 사람의 비중은 59.6%로 2015년 후기 작성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재작용 기준 1인 가구 연평균 소득은 2,162만 원이었고 1인 가구 가운데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인 가구 비중은 77.4%에 달했습니다. 1인 가구 외평균 소비지출은 132만 원으로 240만 원인 전체 가구 대비 55% 수준이었습니다. 명절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지금의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내년 설부터 적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적용 기간은 설과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반면 법사위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을 도록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내년부터 서울 지역 유치원에서 전면 무상금식이 시행됩니다. 초등학교 신입생들의 때도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면서 학포부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방준석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까지 포함시켜 초중고 전면 무상금식을 시행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예산 분담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적용이 미뤄졌는데 초중고교와 비교해 실제로의 안전성과 확실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국 여름행제시도 가운데 아직 유치원 무상금식이 도입되지 않은 곳은 서울과 부산 등 4곳분. 서울시도 내년부터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무상금식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1년 초등학교에 처음 무상금식이 도입된 지 10년 만입니다. 내년 3월부터 공사립 유치원생 7만 1천여 명에게 한기 4,642원의 규칙비를 지원합니다. 필요 예산 699억 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50%, 서울시 30%, 자치부가 20%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식재료 비율은 내년 40%를 시작으로 내년 10%씩 늘려 올해 2025년까지 7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중고등학교 실입생에게 유학준비금을 지원하던 걸 확대해 내년에 특정학교 실입생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할 상침입니다. 여럿뉴스TV 방준혁입니다. 25개국을 상대로 실시된 글로벌 보건 안포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존스 호킨스대가 공동 발표한 글로벌 보건 안포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65.4점을 얻어 9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75.9점인 미국이 차지했고 호주와 페난드, 캐나다가 될 이었습니다. 평가는 예방과 탐지, 대응, 보건 시스템 등 6개 항목으로 이뤄졌습니다. 일본은 18위, 중국은 52위를 기록했고 북한은 193위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코로나 신국에 벌리는 두 번째 연말이라서 마음은 좀 그렇지만 가요계에서는 캐럴 앨범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성판의 설렘을 담은 캐럴 송은 물론 어려운 시기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차분한 발라드곡도 눈에 띕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내 옆에 그대가 있어 산타는 이제 오지 않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SG워너비 김진호가 작사, 작곡해 발표한 곡입니다. 캐럴 암에 떠올리는 힘겨운 리듬을 내신 다소 쓸쓸한 감성의 발라드곡으로 따뜻한 위로와 함께 성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연말 가요계는 다양한 개성의 캐럴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성우유 바비치는 DBU 처음 선보이는 캐럴 메일 크리스마스를 발표했고 레이스와 피해는 콜록 크리스마스를 함께 불렀습니다. 가수 유희열이 입고는 아프라 뮤직은 소속 뮤지션 전원이 참여한 다흑경을 해도 여기서 만나는 발표했습니다. 유희열, 정재형, 루시드폴 등이 함께 부른 곡으로 서정적인 밸러리에 푸근한 가사를 더해 크리스마스 감성을 달렸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맞는 두 번째 연말 정부도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자는 듯해서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카페, 대형마트 중에서 캐럴을 가급적 많이 들어달라 요청하고 지상파 방송과 라디오는 캐럴 기획 코너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일상 회복이 다시 멀어지는 가운데 맞은 연말 가요계엔 캐럴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연합리스TV 박희정입니다. 하늘에 맙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륙에 끼었던 깊은 안개는 대부분 소산되어 가고 있지만요. 낮에도 연무와 단무로 남아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연결한 안개와 먼지가 되엉킨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도 중서부장은 평소보다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서쪽에서 올려온 두 개의 먼지는 지금은 동풍에 돌면서 막아지고 있지만요. 대기가 정체되다 보니 쌓인 먼지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세종, 충남은 일평균 미세먼지 정도 낙동 수준을 예상되니까요.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낮들어 비용 쑥쑥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경이 두 자릿수로 올라설 텐데요. 오늘 최고기온 서울은 12도, 강릉은 15도, 전주는 12도가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목포와 상원 13도로 12월 초순앞 평면을 크게 올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너울이나 파도가 강하게 예비해 드리겠습니다. 태양계에서 암전사고 낫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내 규칙이 없겠지만요. 일요일부터 차측 찬 바람이 강해지면서 월요일엔 서울의 투자 기온이 영하 6도 선까지 분노가 지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라이브 스페이 마칩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 뭐로 말래? 혼자 가긴 어렵겠지? 새로워진 하나투어와 함께 가면 나버렸네. 당신의 모든 가능성이 펼쳐진다. 하나투어. 다음엔 사막에 두 번호가 있을까요? 저는 서른한설이고요. 이름은 곽한대. 사랑이자 막내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혼자서 추운이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픈하고 한참 아플 때였는데 그때는 머리도 해야 되고 전화도 받아도 모든 걸 다 혼자서 해야 됩니다. 너무 정신없고 마음을 들기에는 진짜 힘들어. 그러던 중 미애인의 통합빛을 알게 되었는데 정말 잘 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토요일 오후 8시에 커튼 예약하려고요. 네 고객님. 8시 후 커튼 예약해드렸습니다. 추천은 되나요? 추천은 60분 유효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바버샵 A1 타원을 살았습니다. 덕분에 서비스에 집중하게 돼서 고인랜드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24시간 다 응대를 해주니까 되게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holding her name 베리와 여우기 일정을 돕는 디지코 케이티 요리하는 즐거움 또 함께하는 즐거움 또 지식하는 뜻과 아 요리 요리 요일반이다 그룹 시리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내돈의 제일 핫한 자산관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무 환경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작은 시도부터 차근차근 답은 있습니다 허시스 소복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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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빈구로 흥복이 쌓인다 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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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복소복 올겨울 모두가 따뜻하게 소복소복 피부가 세요 마누 오늘을 위한 성의 맥식 사랑의 열매 내가 좀 트렌드하기는 지 근데 바이아트는 트렌드로 하자 레전드야 알잖아 칼로카트 난 처음부터 네가 했어 다이어트에서 남준이 러드위지 시작해 칼로카트 당장 내놓지 못할까 없다고요 없어 어때요 열심히 해드렸죠 태권내신 미래작으로 내 태권내신 미래는 미래작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간절 건강 혹시 잊고 지내지 않으셨나요 지금부터라도 통관원을 드셔보세요 저희 이반기에 관절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통관원 프레임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쓸 수 있는 MSM과 해적위에서 수출한 포조팔심에 고교 구슬레비아 구슬 등 35가지의 부원료를 더해서 정성으로 계약했습니다 저는 꼭 호관화를 맞습니다 관절 뼈 건강 절세까지 지켜내지 않겠습니까 관절 건강과 뼈 건강 뼈 건강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호관원 프리미엄은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아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호관원 프리미엄 평생 다는 관절 건강 뼈 건강 뼈 건강 뼈 건강 뼈 건강 뼈 건강 뼈 건강 지금 새 박스를 주문하시면 한 박스를 거드리는 고객감사 이벤트 대형 방법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행복은 나누고 안전을 더하는 우린 한국특수편물공제조합이니까 조합에 가입된 다단계 업체라면 안심하세요 한국특수편물공제조합 한국특수편물공제조합 한국특수편물공제조 развитие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는 당신을 위해 사업주는 안전준비, 관리자는 안전점검, 작업자는 안전춘수. 건설 현장 사망사고체로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 사망사고체로 함께하는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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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많은 아이들은 배고픔에 쓰러져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굶주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컨섬 월드와이들은 전세계 가장 소외된 곳의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월만 원을 후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긴급식량이 되고 한 가족의 연식이 되어 이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1634-8403으로 전화주셔서 지금 월만 원의 후원을 약속해 주십시오 한국 같은 아이들은 더 오래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영양이 부족한 탓에 갈라지고 찢어진 피부 몸속 장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복수가 차올랐고 숙명하게 빛나야 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을지 허공을 맹굽니다 그리고 전세계를 집어삼킨 코로나의 경우 영양실조로 몸과 마음이 나약해지니 아이들의 생명은 이렇다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응답해 주세요 굿네이버스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영양식과 의료시설을 지웁니다 5월 만원이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건강과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해주세요 굿네이버스와 함께 해주세요 조심조심 맵지 않게 스프 대신 간장 조금 뜨겁지 않게 휘휘 저은 간장 컵라면 10살 연우가 동생을 위해 준비한 조절한 한 끼입니다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일터에 나가면 동생 연기를 씻기고 어른이집에 데려다주며 엄마의 빈자리를 배우는 연우 코로나로 금식조차 먹지 못하는 날이며 연우는 오늘도 익숙한 손을 입고 커넥을 댓글입니다 세이브 더 칠드락의 연우 연우 양배처럼 코로나로 끼니 해결과 영양성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도든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주 2회에 배달합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선물해주세요 1899-0739 세이브 더 칠드락 지금 우리 곁에는 하루 함께 식사로 힘들게 살아가는 독본인들이 참고 많습니다 전국 창사 의료구청소는 홀로 외롭게 사시는 전직의 독본인들을 타여 따뜻한 밤상을 맡깁니다 허기와 고통으로 얼룩진 한 생명이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합니다 고속히 골반에서 하루 한 개 식사로 근근히 살아가는 독본인들에게 한 장만 원이면 희망의 감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소외된 어르신께 무료 식사를 질문하는 전국 천사 무료 금식소 후원 080-527-34 두 분은 이미 후원사님을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에 나눠주세요 신고나가 뉴욕한 상황에 오셔서 신고나하게 편한 산장으로 가는 동안에 동부가 계속 나오고 아마 너무 신속하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편한 점은 우리가 데이터 타피에 주로 돌아가는 사람인 줄에 이제 그렇게 해야죠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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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차사업협력위원회에 따라 함께하겠습니다 소기옥 소상공인의 희망은 무료는 삶을 타고 안녕하세요 노란산 사장님 아이패본이 어떠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하잖아요 요새 이렇게 든든한 뼈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소득공세도 되고 복지축도 많고 참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가입 장려금이 있습니까? 부담이 넓고 좋은 것 같아요 노란우산이 좀 도움이 되세요? 자영업자 퇴직금이라고 하던데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전북이 노란우산 사대님 화이팅! 소기업 소상공인을 언제나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노란우산 노란우산은 언제든지 사람이 일어납니다 노란우산 쓰세요 메대리 받으실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달 우리 기사님들 수고 많으셨네 소득자료 제출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 대비한 보험 같은 거 아닐까요? 요즘 코로나로 학습지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우세요 이제 소득자료 제출이 매달아는 거죠? 네 앞으로는 소득자료 제출이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매달 매달 소득자료 제출로 대한민국 복지인국이 시작될 때 이 매달을 투여합니다 제출된 소득자료인 사회보험과 복지지원으로 잡기에 세움됩니다 국세청 엄마 아빠 나 채원이야 내가 벌써 26살 되었어 20년 전 오늘도 발성 키우는 날 불구느라 정신없었지? 그래도 화내지 않고 이해해주고 모두 스스로 할 수 있게 믿어주고 늘 내 생각을 존중해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 덕분에 이렇게 밝고 멋지게 자랐어 나도 내 아이들을 꼭 그렇게 키울게 엄마 아빠 사랑해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이의 건강한 다음을 만듭니다 요즘 감기 증상이 있는데도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는 것이 어렵지나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 페리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흡기 전담 페리닉은 환자들 간의 적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성과 시간들을 분리하고 음압설비를 갖춘 별도의 진료제과 개인 보호구 소독, 환기 등의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안심의료 서비스입니다 모든 진료는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한 비용이 적용됩니다 발효과 호흡기 질환으로 진료가 필요하시다면 호흡기 전담 페리닉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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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을 지킵니다 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페이스 오브 포볼피라고 이야기해요 가난의 얼굴 입안의 염증으로 시작하지만 안면 조직을 점점 녹이게 됩니다. 볼에 구멍이 뚫려 있다든지 안면 포가 없어져서 코를 만들어줘야 하는 상황. 그런 재건 수술이 제가 하던 일이었죠. 함께하는 번 080-861-959 항상 어두운 구석에서 혼자 놀던 아이가 제가 미션이 끝나는 데쯤에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모여서 능은 모습을 보면 아 이 아이들이 여기서 삶의 변화를 겪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희망이 아이들을 노래하고 춤추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전화 덕분에 그은 덕분에 응원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환자를 치료합니다. 포옹무늬 080-861-959 국경없는 의사회 공정 일자리 청년들이 직접 묶어 나타나 2021년 서울 청년정책 대토록 공정 상생사회 일과 미래 삶과 여가 청년 삶의 공간 시연한 경쟁을 거쳐 선발된 청년들이 서울의 미래에 대해 열띵 토론을 펼칩니다. 우승팀은 천만원의 상금을 받고 서울시 청년정책 특별자본료로 발동하게 됩니다. 토론 결승전은 11월 7일은 연합뉴스 유튜브 측면을 통해 생존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빠르게 배웠고 빠르게 취업하고 쉴 틈 없이 직접 만나면 당신 혹시 정보 확인도 지급만 하시나요? 직접 만도 유털 하세요. 궁금한 정보는 질문하고 공신력 있는 근거자료 찾아온 공유하기 전에는 작성자, 출처, 날짜를 확인하고 서로 다른 정보를 추가적으로 찾아오고 이 집 묵고 나서야 하지 않겠어요. 허위 정보 예방에 확실한 소음은 팩트 체크입니다. 기운이 갑자기 떨어지는 한파에는 저체온증, 동산된 해명제만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이 이룰 수 있습니다. 한파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한파특보를 발표하든 실내에서든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바깥에서든 목도리인 장갑, 모자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계량기, 배관, 축사, 양실장 등은 미리 점검하시고 운전할 때는 비판기를 조심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을 합니다. 노약자분들께는 자주 연락해 안부를 묻는 등 주의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겨울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 …. ….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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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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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본부장에 대한 조사는 지난 10월 중순과 2달 중 그리고 그제까지 확인된 것만 3차례인데요. 만산부사는 어제 새벽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유정본부장의 혐의는 크게 부과했습니다. 우선 화천대유 설립 당시인 지난 2015년 환무성 공사초대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입니다. 대장동 사업에 걸림돌로 여겨졌던 상대한 사정을 물러나도록 했다는 건데 검찰은 윗선 지시 여부 등을 계속 파악 중입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화 특혜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억 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한강 유역 환경청 평가를 위해 로비명목으로 민간업자들이 배부를 줬고 유정본부장이 이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혹을 유정본부장은 그동안 모두 부인해왔는데요. 검찰의 증거인물 우려 등을 이유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유정본부장의 아프수색 영장이 한 차례 비각된 바 있어 검찰은 신중히 조사 내용을 정리하며 업소 중입니다. 대장동 외국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등 외물 수사 소식 잠장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박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오늘로 딱 일주일째입니다. 구속영장을 구속영장 재청구를 거품하게 하는 검찰은 일단은 보강수사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당장 박상도 전 의원을 부르기보다는 주요 사실권교와 혐의를 거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충분한 조사를 먼저 벌인 뒤 필요하다면 박지원 의원 재판 여부를 거품한다는 일장인데요. 검찰 일장에서 두 번째 영장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보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소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까지 지적해 부실 수사 논란까지 이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장이 또 기각 든다면 사실상 50억 클럽 수사의 동력을 상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첫 영장에서 박지원 의원의 청탁 대성을 특정하지 못해 법원의 지적을 받았던 검찰은 이 부분도 지려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수 정책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다른 50억 클럽 멤버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다만 등전이 오간 사실이 드러난 박지원 의원들에게 나머지 인사들의 형의의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4월 중앙지검에서 야단TV 박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10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대통령을 다살어 윤석열 후보는 물론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행동입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한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를 찾았습니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투자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공황 시기의 우즈벨트처럼 그리고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습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보조로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키워드는 공정성장입니다.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재값 받기를 못 받고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양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띄어 사망한 고 김용균 씨 3주기 추모 전시회를 찾아서는 안전한 근로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가 경제, 인생 대통령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보의 차별화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현 정부 5년을 평가하는 당내 토론회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연합뉴스티비 박초롱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외연 확장에 우리가 발걸음에 속도를 냈습니다. 충청은 뿌리, 혼합은 마음의 고향이라며 지역표심 부에 나서고 청년 예술인들의 보충을 새겨드리며 2030 청년 표심 잡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차영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재경 광주 전남 평호회를 찾았습니다. 1955년 단체가 만들어진 뒤 보수정당 대선 후보가 초대받은 건 이번이 처음. 윤 후보는 5.18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피로 지킨 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의원을 영입한 데 이어 이른바 서진 정책에 박차를 가한 겁니다. 윤 후보는 청단 산업으로 광주와 전남을 새롭게 탈바꿈시킬 것이란 약속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충남북 도미래가 공동주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결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충청을 선조부터 500년을 내려온 뿌리라고 강조한 윤 후보는 충청이 정권교체의 중심이 되어달라고 보수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는 대학로 소극장을 찾아 코로나 사태로 일감이 떨어진 청년 코미디언 다수 연극 배우들을 만났습니다. 저희 인기 팬들도 역시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운영이 정말 한계도 있지 않은 상황에 처해서 일단 문화에 재정을 많이 투입하고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너무 그동안 안 썼습니다. 그래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많이 쓰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고충 하나하나 새겨낸 윤 후보는 문화 수요를 만들기 위한 정부 재정의 대대적 투입을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대학로 한복판에서 코로나 기간 퇴정한 가게들을 둘러보며 약자와 금융 의지를 되새기고 장애인 차별 철폐 현대와 즉석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연일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엔 중소벤처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재경 전남 광주 향후회를 찾아 호남 민심구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탕근 부대변인 조청란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시죠. 경제 대통령을 앞세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요. 중소 벤처기업 투자 예산을 10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의 벤처 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기술 창업 기업 연 30만 개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대공황 시기의 우즈벨트처럼 그리고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하겠습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구조로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구조, 혁신을 담은 공약이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재명 후보답다 경제대통령, 민생대통령을 내세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대공황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룰리벨트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코로나, 퍼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가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출발선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보면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부가 탄생을 했죠.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이 중소기업을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체가 대기업의 하나의 심장으로 대한민국이 뛰었다면 이제는 중소기업이 또 하나의 심장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두 개의 심장으로 뛰게 하겠다 하시면서 출발을 시작했고 그런 부분들이 선발을 해서 2021년에 중소기업들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을 좀 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사기, 백신 개발 부분들, 마스크 이런 부분들이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시대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어느 정도 견인을 했던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보께서 좀 더 강력하게 성장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성장의 주체로서 같이 가자 그런 부분에서 일상 투입과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강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차별화를 주는 행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중소기업하고 전체기업에 대한 부분은 정책은 열든 야든 상관없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당 후보가 그걸 낸다고 해서 비판하는 건 아니고 중소기업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 수의 99%가 중소기업이고요. 종사자와 근로자의 86%가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기업 구조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요즘에 경제 핵심적인 산업인 소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다 중소기업 영역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 수책을 발표하는 건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벤처기업은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첨단단을 발전을 시켜나가는 총명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2, 30년간 보면 성공한 벤처기업들이 양밀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친기업적 행군을 보인 것은 제가 볼 때는 반갑고 환영할 만한 빈데 다만 친기업 행군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을 압박하는,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입법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것을 종종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소 기율 대반적이고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가 중소기업의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주 4일째에 대해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 지난번에도 주 4일째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회수를 했었는데 다시 이번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주 4일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유럽을 예를 들으셨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가 변화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노동을 통해서 계속 일을 통한 생산성의 문제보다는 전체적으로 삶의 질의 향사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이게 지금 주 4일째를 지금 당장 공약을 내벌기에는 잘못하면 그냥 말을 못 붙일 수 있으니 조금 더 살펴보고 나서 이걸 추진하기 어떻겠냐라는 거에 이제 후보의 입장이시고 저희 민주당 입장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좀 여기서 아쉬운 것들은 주 4일째 부분들에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노동의 인권이나 노동 환경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최근에 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최저임금 폐지 언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주 52시간에 대한 것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영세, 한계기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론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국민들이나 노동자들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주 120시간 노동을 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기업 부분도 기업 부분도 고민을 하겠지만 노동자들의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저희 이재명 후보나 저희 캠프에서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고민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주 4일째를 장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주 52시간 제도를 주로만 볼 게 아니라고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유연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또 주 4일째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입장 이런 것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는 조금 개가 다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지금 주 52시간 노동에 대한 부분들은 그 시간을 지금 이미 입법화된 것을 대폭 늘린다든가 업체를 바꿔서 새로운 요건을 제시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의 강도가 세지는 시기가 있고 노동의 강도가 약해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탄력 근무의 시점을 늘리고 늘릴수록 기업들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거주에만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주 4일째 업무는 지금 당장 한국경제정판에 컨트라기가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기업들 중에서 중소기업은 이것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노동 시간 단축을 하는 것이 시대적 출세다 이 얘기를 하는데 또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노동 세대산성에 대해서 노동 강도를 지나치게, 노동 비용을 지나치게 상승시켜 증명도 있고 또 노동 시장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가 검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갈 수밖에 없고요. 당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공격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야 모두 외부인사 영입 전 가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김관영 최이대 전 의원 영입을 다세히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것이 국민의힘의 이유모 의원을 영입한 것에 맞댕 전략일까?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보도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사실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용호 전 의원께서 이용호 의원이죠, 지금? 국민의힘으로 가셨는데 원래는 이용호까지 다 포함이 돼서 같이 저희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영입 부분을 원인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호께서 그 시간을 좀 못 기다리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김관영 최이대 두 분, 영입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확장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께서는 고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들은 현재는 이 진보진영 부분들, 민주개혁 세력들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에 대해서 현재 한 12월 말까지는 우리 민주당의 지지층들을 열린민주당 통합 논의와 더불어서 폭넓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합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영입이 되는 거지 이용호가 대립각을 해서 이걸 상승시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동교동계에도 분당, 북당 의사를 타진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정대, 정동영, 정대철 전 위반까지 북당을 시킬 때도 관심이 돼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민주개혁 세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그와 뜻을 같이 한 그런 저희 바구리를 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걸 내치거나 이렇게 밖으로 내놓을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대선이라는 자체가 워낙 치열하게 전개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저희와 같이 뜻을 같이 한 모든 세력들을 규합을 하고 그 이후에 중도 외환 확장을 펼쳐가지 않을까 그런 게 보이고요. 일단은 이 부분도 지금 당 내에서 여러 가지 또 저희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의 의견과 부합이 너무 괴리되면 안 되니까 그런 뜻들을 모아보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민주개혁 진영이 많이 분열되어 있다면서 이렇게 큰 확대해 나가고 있고 확장해 나가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중도 외환의 합장으로 보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김관영 후보는 원래 민주당 출신이었습니다. 민주당 출신이고 최일의 의원도 그렇고 두 분 다 전북 금산이 지역이고요. 국민의당에 있던 분들을 지금 영입하는 거거든요. 국민의당에 있던 말하자면 민주당 성향의 분들을 영입하는 것이고 동도동계 분들도 2016년도에 이분들이 친문계인계와의 불편함 때문에 탈당을 해서 안철수대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작년 4월에 국당을 신청했지만 역시 친문계인계의 사람들이 반대로 국당이 안 된 분들이에요. 근무각이라든가 정대철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이분들인데 이분들도 역시 공통적으로 국민의당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계시다가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친문계열과의 불편함으로 국민의당에 갔던 분들을 다시 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외환의 합장이라는 것보다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첫 번째 단계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이 결속력을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중도 외환의 합장으로 나서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 김 전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양쪽 모두한테 연락을 받은 건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쪽에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이게 중도 합장에 대한 의견이 맞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기는 있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접촉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다 혼합미반의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다 정치적 활동을 중단하셨던지 아니면 은혁이시든지 상관없이 지역 민심으로부터 결의돼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양쪽으로부터 다 제안을 받았다 하더라고 역시 국의 중심은 제가 볼 때 민주당 쪽으로 쏠릴 수 있다고 부르는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말하자면 반이재명제 인사들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나 혹은 대통령이 되고 나면 통합 민주정권, 통합적인 민주정권을 만들기 위한 인력부를 확장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대선 과정뿐만 아니라 당연히 접촉을 하고 어사타진을 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본격적인 호남 지역 표심 다 제기에게 들어갔는데요. 민주당 출신 이용호 의원에 역임을 해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 어제는 윤 후보가 재경 광주 전담 향후회를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재경 호남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또 가장 먼저 가는 곳이 호남입니다. 재현주 광주 방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5.18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피로지킨 한국입니다. 호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공료를 했고 역사 고비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는 길을 밟히는 송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호남 꿀떼운이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 않도록 살펴집니다. 호남 꿀떼운이 절대 나오지 않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 호남에 상당한 공을 드리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하게 드려야겠죠. 왜냐하면 경선 과정뿐만 아니라 현재 호남의 5.18 정서를 개사화 한 명으로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복구를 하려면 상당한 공을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보면서 아쉬운 부분들은 5.18 정신에 대해서 5.18의 민주정신을 얘기하면서 꼭 잘 보면서 읽어야 되는지 그 정도는 그냥 생각난대로 좀 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막 이렇게 써가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호남은 정말 5.18에 대한 인식구조가 바뀌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아쉬운이 있고요. 호남 꿀떼운에 대해서 호남에 대해서 호대가 잡혀서 당연히 욕을 잡으면 안 돼요. 당연한 얘기죠. 그동안 호남과 호대를 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운이 되고 일단 열심히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원도 전북 출신 남한원도 이용원도 하셨지만 일단 제가 봐서는 호남에 대해서 저렇게 공을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이번 주말에도 호남 방문의 검토 중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남의 민심이 윤석열 후보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공유해 드릴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도구에서 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용하게 한다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 호남 지역 향후에 초청을 받은 게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상징적인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사실은 뭐 바쁜에 동영대도 보냈지만 그간에 꾸준히 호남 접근 전략이랄까요?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중선 직후부터는 호남 중시 전략의 땅의 대표적인 전략으로 내쉬고 움직였거든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세 가지를 내쉬었는데 첫 번째가 호남 중시였고 두 번째가 약자와의 동행이었고 세 번째가 정쟁이 아니라 정책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호남 중시 전략을 구해왔는데 물론 첫순에 베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지지가 높아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군함이 항목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초청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군함에 계신 국민들께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여기시기 시작했다는 칭표로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군함에서의 특히도 있지만 정국을 아우르겠다는 노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국민의힘이 지난 수업 그때 군함 28개 지역 중에서 후보를 수개월 두 군데밖에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16개 지역을 후보를 못 냈는데 이건 사실은 제가 국민의힘에 몸을 낳고 있지만 전국 정당으로서는 큰 불결이거든요. 이 부분을 보완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서라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노력은 중단 없이 계속 가족화되어야 된다. 그런데 김종은 위원장이 그렇게 후남 중시 전략을 펴고 있는데 노재중 위원장의 경우에는 5.18 관련 발언으로 그렇고 이런 쭉 논란들이 있지만 여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측에서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당 지도권은 굉장히 우심스러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천둥 청년이 예를 들면 자신의 생각을 SNS에다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삶의 흔적이고 역사인데 그것을 너무 감각적인 것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미국의 천방역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의 SNS에 대해서 개념을 열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사무 방식, 사무 이력이 다 나오기 때문에 직원 채용을 중요한 자료로 쓴다거든요. 우리나라의 지금 천둥이들도 그런 부분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당이나 보고 이게 큰 무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멀지 않은 시기에 당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선대위 지도부는 자진사처에 권고를 했는데 거부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당의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 당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당뇌에서도 당론 언론이 있는데 이게 어렵게 배치를 한 사람을 이렇게 배치는 게 맞느냐라는 분도 있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내가 자연인일 때 한 말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말은 다르다거나 자연인일 때 한 말이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조심하겠다 이렇게 부분지어서 국민들이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일 때 했던 말도 결국 자연인 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재를 등용할 때 연령부가 상관없이 형평성의 논란이 왜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야 될 상황보다는 저는 당의 지도부가 적절한 시기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노재승 위원장의 논란이 첫 몇몇 발언에 더불어서 그 전에 SNS 발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또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재승 씨를 보고 있으면 이거를 저희 정치권에서 이렇게 귀중한 대선 시간에 저런 논방으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개탄스럽고요. 노재승 씨의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면 하나는 우교스러운 것은 윤석열 후보 측이 노재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을 그대로 개를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첫 번째 정규직 철폐 부분들 그 다음에 5.18에 대한 폭동 규정들 그게 괴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이 위원장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검정고시 부분에 자라날 게 아니다. 가난이 자라날 게 아니다. 또 가난하게 태어난 것들 부분에 대해서 가난과 부자를 갈라치게 하고요.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자라지원금 받는 국민들을 기대지라고 표현을 해요. 있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더 심각한 것은 역사의 인식의 문제인데 김구 선생님은 국밥이 느껴나와서 누군가를 살인한 그런 사람을 취급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국민 정서와 국민과 공간 소통을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지금 선대위와 야당의 입장에서 너무나 창피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며칠씩 만지잡고 있는 자체는 첫 번째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이 노재승 같은 분들의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인지 그 층이 혹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인지 두 번째는 말씀한 대로 이 인식 자체를 분해해 버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기반 자체가 흔들린 게 아닐까 나는 그런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이 노재승 위원장에 대한 거치는 단박히 하시는 것들이 국민의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야 모두 현재 인자 영입이 인자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이 조금 반복되면서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될 텐데요. 없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이제 좀 거론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아픔까지 끌어내서 이 사회가 조동연 회원장을 얘기하는 조동연 회원장을 얘기하는 한 여성의 그런 아픔까지 끌어내게끔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비전감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차지하고요. 하지만 인재 영입 과정에서 검증 절차에 대한 정비는 좀 강화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에서 좀 신중하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 논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민 의원이 조만간에 이낙연 전 대표가 같이 함께 하시지 않겠나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같이 하시죠. 같이 하실 건데 지금 이낙연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되게 이거를 이제 과짐 깊게 보실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오셔가지고 같이 해주면 얼마나 그림이 좋겠냐.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제가 알기로 제가 소통하는 정보산원 이낙연 대표가 지금 그 경선 이후에 계속 전국을 돌면서 그동안 본인을 지지했던 지지층들과 계속 소규모 모임들을 지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저희 이재명 후보를 좀 더하다가 이제는 나에 대한 애정을 이재명 후보에게 주는 게 이제는 본인들의 책임이고 숙제고 나의 바람이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물밀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지금 전국 운동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좀 해가 바뀌면 이제 등판 이 적절한 지점에 등판 하실 거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큰 용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지 국민의힘에서도 이 인하 경제 사람들을 영입하려고 한다 이런 입장에는 보도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그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호남 중시나 그다음에 중도 외연 확장 전략의 일환이고요. 최근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을 잡고 난 뒤에는 여자를 아우르는 인재, 능력 있는 인재를 모아서 통합 민주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회가 180석으로 진부가 창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 확장에 나서지 않으면 정권을 잡더라도 어려움에 공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낙연 전 대표의 완전한 등판은 저는 당분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선 관련이 갈등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승근의 제기원회가 이재명 후보 원토의 실행직으로 재노력하였기 때문에 경쟁하는 후보들이 나서서 공식적인 역할을 맡아서 지워드는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면서 여러 부유 지도자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협력하는 공식 모델로 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협력을 개인의 선의에 기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역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식의 완전한 등판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또 하려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장 뜨거웠던 바람이 김종인 위원장의 100조 지원 바람 50조 원에서 2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여야 모두 방문하고 선물 아프니까 돈풀기를 한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재원은 어디서 나왔고 실현 가능할까요? 이 재원 자체를 저에게 던지면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요. 아까도 조금 끄집어내서 윤석열 후보가 문화인들 만나서 말하는 게 돈을 많이 풀어야 된다 얘기를 하시듯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0조, 100조, 50 받고 50조 받고 50조 받고 50조 더 이런 식의 어떤 퍼리기식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충전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50조 등 100조 등 간에 저희 인재배 홍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살림위와 돈이라면 이걸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문의를 해보자. 긴급하게 집입해보자. 이거를 당선이 되면 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표를 주면 100조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신 것보다 지금 당장 논의 구조를 열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너무 힘드니까 만나서 50조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100조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보자. 그게 이제 송영길 대표께서도 당대표 시장의 집권자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로서 상임선대위원장 팀이 김종인 대표 팀이 상임선대위원장 팀이 만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둘이 만나서 그럼 내시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그러면 100초를 논의할 수 있으면 하자고 하는데 던져놓고 아직은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50조는 100조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실행하려면 국회에서 해야 되고 그 여야가 서로 간에 반대 없이 이견 없이 신속하게 하는 것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조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보다는 조금 더 실행력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추정하고 싶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발언 민주당의 진심이라고 사용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얘기 윤석열 후보나 김기열 원내대표와 소통을 다 하고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핵심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그분들의 어려움을 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00조 예산을 드리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발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채를 발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구조조림을 하겠다. 607조 7천억의 예산 구조조림을 10에서 15%만 해도 재벌을 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미 편성된 예산을 재료조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내용, 규모, 예산을 좀 적절하게 따지는 게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야 회의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문제인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 지도부도 올리고 607조 7천억 예산을 통과시킨 지 며칠 안 됐는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가 민주당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섣부르긴 한데 어쨌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장만큼은 여느냐는 의향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적절한 시점이 되는 원내원에서 대화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조사 결과 하나 생각 보겠습니다. 한국별로그에서 나온 다자대결 조사인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그야말로 초박빙입니다. 이 오차 범위 내 초박빙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번 결과가 지난 금, 토, 일 울산 합의가 있고 난 후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합의가 있고 난 후에 나온 지지율이어서 어떻게 나올까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 지지율, 이 접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이 갤럭 조사의 수치의 의미를 보유했기 보다는요. 전체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하락세를 좀 막았다. 윤석열 후보 쪽이 쭉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졌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좀 막아진 것 같고 저희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나름대로 차근차근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 뒷선 지지율이라는 게 한 번에 확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나 지역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들이 지금 조금씩 안정권에서 박스권 탈출을 지금 치료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저게 이제 독률이 됐다고 해서 이 부분이 뭐 박빙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12월 말이 넘어가야만 그런 새해가 없고 전체적으로 각 당에서의 지지층들이 제대로 결집이 된 기회에 나오는 이제 여론조사부터 좀 어느 정도 그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윤석열 후보 측은 하락세를 못 쳤고 저희는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지지율을 보면 20대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20대에서 22.3, 윤석열 후보가 20%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원래는 이제 그 20대 남성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층에 대해서 2개 그 다음에 20대 여성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2개라는 상반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20대에서 격차가 좁혀진 것은 20대 남성의 초심의 배나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지금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건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안정되고 있는 것 혹은 자연스러운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 여러 가지 난리를 극복하고 지지층 혈칙을 이루고 난 뒤에 중도총 자툼이 공격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선대위 발등을 할 때 비판 분열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고압되고 난 뒤에 약간 또 고압으로 상승되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이제 시간이 가더라도 자연스럽게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이 안정되는 분위기로 가거든요. 양당국의 지지층이 견측되고 중도총 자툼이 공격화되면서 저는 이게 이제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데 특히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할수록 제가 지지율은 초박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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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위원장 이규민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목요일에 시행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1월 18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결과를 12월 10일 금요일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합니다 개인별 통지표는 재학적인 학교, 시험지구교육청, 출신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적통지표 도구 및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지도를 위해 영역, 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 점수 및 도수분포 자료도 공개합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44만 8,138명으로 재학생은 31만 8,693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2만 9,445명이었습니다 영역별 응시인원은 국어영역 44만 6,580명 수학영역 42만 9,799명 영어영역 44만 5,562명 한국사영역 44만 8,138명 사회탐구영역 43만 2,992명 직업탐구영역 4,649명 제2외국어 한문영역 3만 3,243명이었습니다 사회탐구영역 응시자 중에서 사회탐구영역 응시한 수험생은 21만 5,482명 과학탐구영역 응시한 수험생은 20만 6,550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만 960명이었으며 응시자의 대부분인 99.7%가 두 개의 과목에 응시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실험의 책정방법 절차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당일인 11월 18일과 다음 날인 19일 양일간 86개 시험지부의 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 답안지를 인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인원 8,827명이 22일간 모든 답안지에 대해 이미지 스캔, 판독 및 검증 등의 작업을 미리 정해둘 절차와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채점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점 및 성적 통제와 관련된 재반 절차, 원칙과 기준 등을 엄정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채점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전년도와 비교해볼 때 채점상의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채점 결과를 보았을 때 국어영역은 올해 6월 및 9월 모의평가나 작년 수능에 비해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2019학년도 국어영역보다는 난도가 낮았습니다 수학영역의 경우 지난해와 체제가 달라져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며 올해 6월 및 9월 모의평가와는 유사한 난이도를 유지했습니다 영어영역의 경우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작년보다 낮아졌지만 3등급 과징의 누적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여 올해 6월 및 9월 모의평가보다는 쉽고 작년 수능과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유사하였습니다 한국사 영역과 탐구 영역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과 유사했으며 절대평가로 전환된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올해 6월 및 9월 모의평가와 대체로 유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채점 결과 발표를 듣고 오셨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어주는 브리핑은 연합뉴스티비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들으신대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나왔죠 처음으로 문의과 통합으로 치러진 수능이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국어, 수학, 영어 영역 모두 작년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내용 취재기자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동훈 기자 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평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수험생들의 학력 격차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성적을 바탕으로 난도를 위해서 예년 수준에 맞췄다고 밝혔지만 응시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어 영역은 모의 평가가 작년 수능에 비해 어려웠지만 이른바 불국어로 불린 2019년 수능에 비해서는 쉬웠다는 평가원에 평가가 나왔는데요 어려울수록 높아지는 표준 점수가 국어 영역에서는 최고점이 작년보다 5점이나 높은 149점이 나와 2019년 수능에 150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수학은 작년과 달리 비정권 확률과 통계 등 선택과국이 포함돼 작년과 취재가 달라져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평가원은 봤지만 마찬가지로 난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작년에 수학 가, 나형 보다 10점보다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수학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은 수험생은 2,702명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문의과 통합으로 일어진 만큼 문의과 사이 격차가 벌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은 원점수 90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응시자 비율이 작년에는 12.7%였지만 올해는 6.25%로 반성하기 났습니다 한편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4만 8천여 명으로 역대 최소였던 작년에 비해 2만여 명 늘어났습니다 수험생들은 내일 학교나 시험기구 교육청을 통해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대학 정치 모집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선이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행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 퇴신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경렬 기자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부터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후보는 국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 오후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두 후보가 호남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 중한 미국대사를 만났는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전 중한 미국대사를 접견했습니다 미중 현안과 현미관계에 대한 얘기가 주로 오갔는데요 이후 윤 후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경총회정단과 간담회를 받습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과 규제 완화 등 경제정책 보상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공통연합의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중 2개 법안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도시백 개발 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주택법은 민관 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직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를 무난히 넘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개발이익환속법 등 이재명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함영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연말 전국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코로나19의 본회는 두 번째 연말입니다 가요계에서는 캐럴 앨범이 따라 발표되고 있는데요 성탄의 설렘을 담은 캐럴 송은 물론 어려운 시기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차분한 발란의 곡도 눈에 띕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내 옆에 그대가 있어 산타는 이제 오지 않는데요 어느 나이 거리지 않고 안아준 당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SG워너비 김진호가 작사 작곡해 발표한 곡입니다 캐럴 암에 떠올리는 흥겨운 리듬 대신 다소 쓸쓸한 감성의 발라드 곡으로 따뜻한 위로와 함께 성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연말 가요계는 다양한 개성의 캐럴이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여성 우유 박희씨는 데뷔 이후 처음 선고 있는 캐럴 매일 크리스마스를 발표했고 베이스와 퀴즈은 솔로 크리스마스를 함께 불렀습니다 각 유희열이 이끄는 압전한 뮤직은 소중한 뮤지션 전원이 참여한 다음 겨울에도 역으로 만난이 밝혀있습니다 유희열, 정재형, 루치드콜 등이 함께 부른 곡으로 서정적인 벨러리의 흥근한 가사를 전해 크리스마스 감성을 달렸습니다 코로나 세국에 맞는 두 번째 연말 전부도 지친 공인들을 위로하자는 뜻에서 캐럴 활성화 캠페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카페, 대형마트 중에서 캐럴을 가급적 많이 들어달라 요청하고 지상파가 공사 라디오는 캐럴 200조널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일상 회복이 다시 멀어지는 가운데 맞은 연말 가요계엔 캐럴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연합리스티비 박규정입니다 오늘도 서울은 영상권에서 출발하면서 초겨울이라기엔 날이 온화합니다 사실 12월 초순 이맘때면 따뜻한 커피 한잔에 매 순간 떠오를 정도로 바람이 차갑잖아요 하지만 오늘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크리스마스에 눈이 아니라 비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오늘 낮경 대부분 지역 두 자릿수로 올라서면서 평년을 크게 웃도록 했습니다 최고기온 아침보다 10도가량 높아지면서 일교차가 크겠고요 낮떼어서 서울은 시대 밑도 북부수로는 15도 안팎까지 오른쪽도 있겠습니다 하루 사이 비올 변화가 심한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성군 지역은 먼지가 완전히 완전하게 해체되지 않으면서 연일 국내색을 택합니다 이 먼지는 대체 언제까지 발성인 걸까요? 일단 대개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보니 쌓인 먼지가 해지되지 못하겠고요 소폭과 세종, 침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는 기관 일평균 납금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일탈 지역은 내일 국내 수호국까지 일세면서 위기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먼지 정보를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저도 큰 추위 없겠지만요 일요일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월요일 최저 기온 4월 기준 영하 6도 선까지 금지받을 취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주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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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력도 있는 덕분에 또한 신명률도 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일본은 다 가져들려고 하고 상당히 유지 기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 이게 비정규가 돼서 기원을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전담 경험을 더 드려야 되는 것만의 유지기라고 봅니다. 상황이 지금 계속 악화나고 그리고 악순환을 겪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제대로라는 특단의 조치, 비상계획을 발동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 강화된 방역을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보다 더 강화된 방역수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조치를 어느 기간까지 시행을 해야 되는지 보시죠? 일단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될 시기는 벌써 논척고 우리 힘이 있지 않죠. 지난번에 비상계획을 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반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수도권이 10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수도권이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고 수도권이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고 시간제한이라든지 역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 한 것이 지난번 지월달에 하는 정도인데 그것보다도 못했기 때문에 사실 방역의 예방효과 통제 효과라는 것은 사실 미미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강력히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까? 방역만으로 본다면은 8시 정도의 영업기한을 하면서 식당이나 진난번에 영업기한 제한과 이용업소는 영업통신을 하면서 여기에 부수돼야 되는 것이 보상을 피해보다는 얼마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맥주의 강도에 약 20% 정도를 해주면서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불만이 생길 것이고 그런 강력한 반응이 있기때문에 아주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강력한 국가를 보기 위해서는 1일 기후를 해서 단기간에 강력하게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발표를 하시다보니까 어느정도 문제 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그런 예산업보를 해서 과연 예비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좀 더 위기 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하시면서 국민들의 방역, 자발적인 방역이 더 중요한 시기이고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한테는 지금이 최고의 위기 상황이고 우리가 방역을 잘 할 수 없다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또 말하고 봤을때 18세 이하 초아, 청소년 감염률이 억붙이 되고 있는데 지금 18세 이하에서 일평등 확진자가 천 명에 입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육부 작성도 지금 학부모에 계산으로 백신 접종 완료가 설득에 나서기도 했는데 사실 학부모들은 아직까지는 수아 성분형 백신 접종 종류에 우려되도 못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실제 이 우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지장망이 간단하고 비슷한 건 아니지만 16세, 17세와 다르게 12세, 15세는 아이들이 최고도 잡고 접종량이 민재들도 있고 또 해외에서의 여러 가지 부작용자들도 발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상황을 보면 이상이 다르고 그다지 많은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 이 부분은 공고인데요. 외방접종이라는 것은 지금 방역패스로 2월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학교에서는 대면 수업을 하는데 학원에는 못 간다는 얘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없죠. 그러나 12세, 15세의 접종을 공고를 하려면 설득이 먼저 됐어야 되고 폭풍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폭풍이 없이 방역패스로 일방적으로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지책들이 먼저 시행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여 이런 동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어떤 피해가 됐을 때 그 대처방이 확실하지 않다. 그것도 그렇지만 자기가 실제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갈 수 있는 의료체제가 안 살 수 없지 않은 부분들이 갈 수 있는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부진들이 진균형 같은 거에 유상조각이 나타났을 때 가슴 작성하거나 호흡볼을 하지 않다든가 여러 상황들이 가벼운 상황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의원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가 확실하지 않고 다마한 테이프에 대해서도 그것이 관계가 없다는 확실하게 밝혀주고 신록하고 명절하게 밝혀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지가 많이 비웃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조항이 많이 있는데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반출 방역대출이 2월이 없어서 시작할 때는 ESTO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공동기상도를 받고 오라는 것인데 이것은 대상의 기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대면 소업을 하기 위해서 또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직전자동력이 가까이 가기 위해서 UN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래서 설득력은 없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런 부작용 사례를 잘 닫아가면서 접근을 받을 수 있는 공기를 많이 받을 때 교회되고 그런 설득에도 확실해야 할 때는 이런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방역회사 기간에 조금 늦추더라도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설득을 하고 사실은 몇 개 명의 용도가 있거든요. 한 번 접종하는 것도 모르고 방역회사에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1차 접종은 1차 접종만 했으니까요. 또 하나는 1차 접종, 2차 접종을 위한 용량을 반으로 드리는 것에 의사의 검거와 2차 접종을 막고도 말을 안 한다면은 선택법, 선택 수가 있는데 수상학생과 대사 중인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래에 할 경우 12세부터 5세까지는 3분의 1 용량을 접속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적용량을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공포가 높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요즘은 학교 어릴 수 아니더라도 무장용 사례에 의한 확실한 여러 가지 선택들, 과학적인 증거들 지금 상황을 보면 감염되었을 때 위험도는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이 많아지면 막 터지면 처음될수록 학생들이 접종 안 받아서 감염될까 그런 데 비해서 예방접종에 의한 예방접종은 진행이 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한다고 꼬리꼬리 난리한테 뭐 이렇게 예쁜 거야 뭐 이렇게 공통이 많아 그룹이 기분이 없어여 학생들이 이렇게 부끄러워 또 너무 예쁘지 않나 그런 정도 부끄러워 지금 주문하는 4아의 연령대 5세에서 7세 소아 어린이 감염도 죽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건 0세에서 10세 사망한 사례도 나오죠 이 소아 그룹은 1, 6년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세종은 없어서 소아가 필요하지 않나요 네 세종은 없어서 다 좋아해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종사 수행한 거 있고 5세에서 11세 소중을 다 좋아해서 좀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 종사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 빠지어 레슨이 30마이크로그램을 떼어 있는 3분의 2, 3마이크로그램은 7마이크로그램은 적은 인상으로 5에서 11세까지 2차로 또 3주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이거 먹을 거 아니라고 했잖아 사실 이 연령층이라고 하면 더하죠 5도에서 7순간 이 연령층에서 5도에서 2주간으로 바꾸만 인들이 과연 수행할 것인가 이 연령층이 다른던데 뭐 해결이다든지 그걸로도 5시 1세에서 상당히 떨어지는데 사실 위험이 부모 자체가 많이 다르지 우리나라 정도의 2주간에 통로할 것 같아요 영국이나 상상으로 5만점 6만점이나 나오길래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감염이 되어도 병원에서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을 못 받는 얘기는 치료기가 걱정이 되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아서 어린 아이들이 감안하고 있었거든요 요요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과연 5개월 10일 때 얼마나 걱정을 당하고 많이 받아서 이 많은 목소리를 막을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믿을 수 있지만 아직 희생동을 받지 않을까 보니깐 미국의 경우들, 특히 그러면 다른 것들한테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재택치료 이야기 잠시 읽어볼게요. 정부가 재택치료와 관련해서 환자 관리 병원을 통제하고 그리고 생활비 추가 지원 등 여러 가지 개선안을 내놨으면 여전히 경우들에 대한 부담이 큰 게 사실이거든요. 재택치료는 어떻게 하고 싶으면 미뤄가고 싶어요. 확진자 수가 피아노직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번 일을 못하는데 더 흘려서 부담하는 경우도 많이 받아서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 가지 보안 장식들을 다 마련하고 생활보조금이라든지 생활비용금이나 다행자 등의 경우에 몇 가지가 6만 원까지 중에서 시키면서 예건 접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하시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재택치료에게 과연 응급 상황이나 학습에 잘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라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코로나가 아니라지라도 다른 질병이 생겼을 때 급박이 되는 건 예술증이라든지 또는 눈에 어떤 압박 질병이 생겼던 게 없을 때 위험할 수 없는 그런 질병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을 정부에서 한 점 더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자꾸 안젝도는 늘어나고 재택치료 결과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잠시적으로 기사체의 영향력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안전 기술 뿐만 아니라 악화된 상황 혹은 여러 가지 응급 상황들에 대한 대수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더 중도 신중한 또 특정한 보안 매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백수나 박플려의 영향력 부족한 데 코로나의 상황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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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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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아파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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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기옥입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베이징 올리스틱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현재 범고는 물론 감성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제정세를 주시하여 적고 인사 투자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베이징 올리스틱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한 가운데 청와대는 아무것도 결정될 사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보이콧 회사는 정부는 현재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성격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결정이 되면 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 대통령은 오늘 밤 도가이든 미국 대통령 주체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110개 국가 정상이 화상으로 투자된 듯 40대 미국이 인권제약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때의 손정을 맞춘 회의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회의에서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보이콧 종착 신호를 보내는 게 주목됩니다. 청와대 보이콧 관계자는 이 회의 참석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모르게 아시아 민주주의 선도국과의 노비나라가 참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며 선을 벗습니다. 하지만 대입지 몰림픽 기간 주인 대통령의 강중 여법뿐 아니라 다른 정부 인사의 파면 수위를 놓고 정부가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얻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정부 인사를 보내는지는 잘 될 것 같고 그런 수준에 맞춰서 국내는 이게 아마 당중관계를 선상하지 않도록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민주주의 회복력 복원, 인권 상상 노력을 국제사회에 강조할 예정입니다. 베이징 올림픽까지 두 달 바람 낙은 만큼 정부는 국제정세를 살펴받아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연합뉴스TV 장윤입니다. 중도 좌파 성역에 올라프 슈츠가 이번 이틀 독일 열린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연정하면 세계정당의 단색을 따라서 신호등 정부라는 결정이 붙게 되는 슈츠의 총리가 10년간 독일에 집권한 아시아 아메리키아 전 총리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있어집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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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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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소진이 가꿀대 남은 더 오래 우리 견뎌 있습니다 오래라 맨날 더럽게 맑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진학용이라지 지역명 많았지 아 심심한 놈다 우리 아들 운동만 살아주러 가는거지 그래서 우리 집은 둘 다 자라는 지역 남방이지 난다 신난다 양쪽의 어깨가 피어난다 한국이 만나 산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70억의 미래를 향한 제로게임이 시작된다 지금 시작해볼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소중한 지구를 위해 함께 뛰대 탄소 재료빈 인축 지구가 소중하나면 탄소 준비 바로 지금 나옵니다 이번 곡은 탄소 준비 탄소 준비 콘서коль Fox 윤이 이승을 지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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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 , , , 올해 맞선날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2019년 수능에 150점에 이어 2번적으로 높았습니다. 수학은 작년과 달리 이정보다 평균과 통계 등 평균과목이 포함돼 작년과 체제가 달라져 지적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평가하는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난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 영역의 수준점수 최고점은 647점으로 작년에 수학 4, 나형보다 10점이나 10점 같기 때문입니다. 수학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은 수원생은 2007년에 2명이고 작년에 비해 톡톡 늘었습니다. 표준점수 최고점자는 작년 보다 늘었지만 수학적률이 하락하면서 수학적률이 15점이나 2점과 통신한 것으로 볼 때 보니깐 빨리 벽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절대평과의 영역은 수학적률이 90점으로 10점을 받은 분석이 기점이 785명이였습니다. alem원은 12.8%였지만 올해는 2.25%가 더 많아지 않습니다. 누거, 수화, 영역이 도움도 어려웠던 만큼 수학적률이 많아서 수학적률이 거의 3명에 깨졌습니다. 한편 올해 수업에 응시하는 수원생은 44만 8천여 명으로 역대 최소였던 작년에 비해 2만여 명 늘어났습니다. 수험생들은 내일 학교나 시험생 교육청을 통해 성적표를 받아들게 됩니다 대학 정보 입은 올해 30일부터 2년 1월 3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연합리팀 이동훈입니다 국료가유 수정 환자가 2일째 7천 변을 넘어졌습니다 미정성 환자가 수호가 있었으며 사퇴를 3대 7일 검신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변도 하루 사이에 22명이 부어 조성민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에 신경 확진 든 사람은 모두 7,102명입니다 그제 신경 확진자보다는 70여 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보단 1,800여 명 급증한 수칩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이 하루 사이에 22명이나 급증해 목표기에 3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이 6명 늘어난 15명이고 국내에서 이 변이에 감염된 경우는 16명 늘어난 5명입니다 서울의 신경 확진자 중 국내 감염된 7,182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의 비중이 76.5%를 차지했습니다 지도별로는 서울이 2,785명, 변이가 2,136명으로 모두 2,000명으로 모두 2,000명 대였고 비수도권에선 부산이 25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에 1,700명대를 인지하다 그제 이른 800명대 중반으로 뻥춤기였던 우리 중증 환자 수는 어제 851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다시 넘습니다 방 환자는 57명으로 중 3,215명으로 치명률은 0.82%로 지켜됐습니다 치료 현상을 보면 70kg 중인 환자는 만 1,400여 명, 한 위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비수도권에서나 목수도권에서만 1,700명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감상 가동률을 보면 서울이 88.3% 등 수도권이 84.9%고 전국 기준으로는 78.8%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18세 이상의 백신 접종률은 91.5%가 늘고 전체 인구의 비율은 80.8%로 집계됐습니다 소아 청소년에게도 접종을 확대하는 방침에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전문가들과 국민이 대화하는 방침에 특별 드리핑을 여는 등 소품을 강화하기로 쓰여 정부는 비수도권자 병상 부족사태에 접근한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재택치료를 전하를 수도 냈죠 하지만 금리가 부족해서 폐상자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러자 정부가 폐괄기 지원자들과 무거각으로 경기단 투표를 내놨는데 백신 접종 완료자만 대상이라 계속 불만도 예상됩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8일 0시 기준 전국의 재택치료 대상자는 17,300개 정도여 일주일 만에 무려 7천 명이나 풀어났습니다 병상 확보 속도가 확진자 증가 속도를 깔아잡지 못하면서 재택치료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제는 재택치료자 증가세로 급격해지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너무 서부로다 보니 재택치료 체제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정이로서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4인 가구 기준 10일간 90만 원인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를 136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재택치료자의 격리 기간을 10일로 유지하되 동거인에 대한 격리 기간은 사실상 7일로 줄어듭니다 병원의 모니터링 기간을 치료로 하고 병리 8일차부터는 직장이나 학교를 나가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7일 이후에 추가적인 전파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지금 재택치료에도 함께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들 혜택을 받는 대상은 백신 접종 완료자 즉 백신을 담아둬도 코로나 확진을 받은 돌파 감염자 만입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지금처럼 90만 원만 지원받고 10일 경기를 거쳐야 됩니다 방역당국은 또 돌파 감염자들은 진료가 치료약 수량을 위한 외축을 허용하고 경기자의 코로나 검사 일정도 6일에서 7일 사이에 한 번 해제 후 14일에서 14일 사이 한 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연합뉴스티비 김장혜입니다 코로나19 사회 격리 바이러스인 오비크론 감염 의심자로 분류된 경기 안산시 거주 중학생과 30대 주민이 오비크론 감염자로 차종 확인됐습니다 안산시는 오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접촉 중학생과 접시팀 주민이 오비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확진자 모두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교회 예배 작성한 뒤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산시는 이에 따라 두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는 등 방역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기존 백신이 오비크론 변이에도 작동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겠는데요 환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기존 백신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스터샷을 맞으면 변이를 목욕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학체가 증가한다는 점인데요 워싱턴 이경이 부터입니다 미국 대학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프랑크프루트 대학병원에서 제시한 오비크론 변이 관련 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오비크론 변이가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자의 중앙지수력을 흥력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이는 변이가 처음 확산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보건연구소가 앞서 보기의 한 연도 결과가 거의 일치합니다 일부 백신 회피가 있다는 의미로 했습니다 3회차 접종을 마치는 오비크론 병기에 대해서도 중앙지가 2회 접종대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게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설명입니다 부터 샷을 만들면 중앙지가 변이를 무력화시키만 한 정도로 회복되면서 원래의 예방 효과 25%를 개척는다는 겁니다 회사 측은 드러난 주차계 접종으로도 변이에 가련됐을 때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한 보고는 여전히 상당 부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실험실에서 만든 오비크론 변이 합성폭제군에 기반한 예비 분석 결과여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추가 시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화이자 측은 실제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봐야 세 번째 접종만으로 충분한지 보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 보건기구 WHO는 중화항체 감소가 백신 유력의 현저한 감소로 이어진다는 결론은 시기상도라면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냈습니다 또 오비크론 변이가 재감염 위험은 크지만 증상은 가벼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가볍다고 해도 강한 전형성으로 보건 시스템에 강화가 올 수 있고 더 많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군 이 후보는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당의 회신을 주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혁현 기자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 이 후보는 국민의 기대치에 도움이 못하고 있다는 신상수 표협입니다 그러면서 깊은 반성을 그대로 퇴출 사회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깊게 성찰하고 또 반성하고 계속 반성한 게 퍼서 새로운 질발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조선 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논란이 정화당수상 21주년 김현식에 선정합니다 두 후보가 혼합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어떤 메시지를 데려올지 기록됩니다 네 이런거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 주한 유민주택사를 만났네요 과연 보내주시죠 네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캐슬린 티븐스 전 주한 유민주택사를 정결했습니다 수사는 지금까지 유지에 이준석열 후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당수상 21주년 김현식에 참여한 뒤 한국 경영자 총연 협회에서 경청자 회장단으로 관탁을 해놓습니다 유로보연 이 자리에서 신자리 창출과 유지 완화 등 정제정책 보상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여기 전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토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회 문성회법을 오늘 법안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이른바 대장동방지 3법 중 2개법안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2개의 예정됩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이 함께 주지 않은 도시개발사업의 인간지용률을 제한하는 내용 주택법은 민관개발사업에 문양가상안대를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수원회부 여파로 폐업한 상가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범을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될 계정입니다 이들보관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촉감한 만큼 문의를 무난히 넘을거리고 있습니다 전망기지장은 바로 12월 25회를 도입해 개발인 판수법은 이재명표 위법을 추진하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함유법이라고 반대하고서 용알법도 단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대체 도대체 드디어 도대체 도대체 관련되어 영상쇼에 살펴보겠고요. 도출은 메모리 반도체 디렘 단역이 상승하면서 반도체 겨울이 예산보다 짧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그 배경과 전망, 김재우 경제학 박사, 고맙게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정기 입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금 198명 승진을 발령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30대, 30대, 40대 부사장이 대출되는데 또 기억할 점이 여성, 그리고 외국인들 등을 받게 되었네요. 이번 인사 개편 핵심은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인사는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많은 세계도 풍부하고 있는 세계도 있죠. 삼성전자의 인사는 다른 기업에도 상당한 인상을 연출했고 그런데 세계도의 장인 가족과 개인 기술에 지금과는 영역 단위적으로 부터 조섭을 하면서 다시 정현비선으로 오면서 큰 폭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1차 때 사장단이 전원을 다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시효 3부를 다 교체했고 이번에는 실제로 삼성전자를 이끌어갈 상무급, 부사장급 기문들도 상담수 성직 인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간 더 많은 사람들을 통일했고 젊은 인재들, 30대 상무가 5명, 또 40대 부사장이 5명, 또 외국인과 여성 그동안에는 연공서를 체제해서 다소 소외됐던 분석에서 이런 분들이 대응으로 발탄이 됐거든요. 세대교체 차원, 또 연공설보다는 능력과 성권이 그러면서 세대교체를 이뤘다. 이런 평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글로벌 공급 이슈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위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상편으로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번 인사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유삼성의 토대를 마려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유삼성의 본질은 국제 경쟁력에서 앞서가자. 이재용 부회장은 남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자. 이렇게 예금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징국의 인류기업을 따라가는 카피캣으로 복제하는 데서는 세 개의 필요였습니다만 제일 앞장서서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데서는 다소 조금 미진한 측면이 없지 않았거든요. 이 대목을 돌파해야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삼성기업도 진정한 인류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특히 이번 인사의 방점은 글로벌 경쟁력이 강한 사람들, 특히 기술 경쟁력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이나 영공세율에 관계없이 발탁을 해서 전쟁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서로 스카우트해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특히 동양 사회가 그렇습니다만 영공세율에 따라서 승진을 안 시키다 보니까 인사 불만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는 완전히 협화를 해서 이제는 나이나 연차 같은 것 따지지 않겠다. 오직 성과와 능력, 회사나 사회의 발전을 조금이 되려나 보면 과감하게 발탁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상징적인 인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렇게 어떤 상징적 및 파격적인 인사를 다 내겠는데 외부 환경을 지금 보면 반도체 디렘 가격이 2주째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의 겨울이 왔다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고민이 찾아오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상품의 엽지 반도체고요. 반도체는 또 네몬, 네몬 중에 또 디렘, 특히 이 디렘은 주로 전자기기의 기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반도체인데요. 상대적으로 시스템 반도체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기술 부위가 흘러주시는 법수입니다.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 세계를 평정하고 있고요. 세계 1위가 삼성전자, 세계 2위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최근 호강 스텐이라는 미국 아이비 또 대만의 트랜스포스 같은 곳에서 이 반도체 중에서 또 디렘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좋은 시절이 갔다. 그래서 디렘의 겨울이 왔다. 이런 우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보통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 한 번 나빠지면 한 5년, 또 좋아지면 5년 이것이 순환을 거리는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불과 두 달 만에 반도체가 겨울이 왔다고 했는데 두 달 정도 다소 주춤하게 다시 올라가는. 지금 그래픽에 보이는 대로 디렘의 고정 가격 추이가 지난 두 달 전에 상당히 크게 올라왔죠. 단기적으로는 등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겨울이 오는가에서나 반짝 겨울로 끝나고 다시 벌써 봄이 온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어떤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국가도 다시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의 봄이 옵니다. 지금 이 반도체의 봄이 오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 있는데 그게 한동안 공급망 쇼크 이런 재고 관련해서의 비상적인 흐름 때문에 겨울이 올 것이다 했는데 그 겨울이 매우 단기에 끝나고 다시 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주가를 보신 것처럼 SKRDS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 10월말부터 국가가 조금씩 오래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낙관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국내 반도체 산업 원래 수출 효자를 좋게 했잖아요. 그것을 더 효자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반도체가 한국의 대표적인 효자 산업이고 수출은 반도체에 없는 한국 수출은 상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방금 주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아직도 지금 7만 전자 선에 삼성전자는 3차가 전자였는데 주가는 7만 전자에선이 적금가에서는 소모로 7만 전자에 의해하는데 원래 이게 올 초에 93,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장에는 94,000원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93,000원에 샀던 사람도 입장에서 보면 지금 7만 8,000원, 9,000원이라면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좀 올랐지만 여전히 낫다. 그러면서 주가의 상승 가능성을 100,000원에 파는 데가 많고 홀로만 작성 같은 데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망이 사지로 해서 반도체 생산, 전자제품 생산이 일시 차지인데 이게 늦어도 내년 상반기 빠르면 내년 1분기에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반도체가 지금 종류에는 퍼스널 컴퓨터 여기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만 디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전산을 해서 반도체 없는 기계를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동차 또는 심지어 냉장고, 심지어 폐기들 장난감에서 본 반도체가 폭력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내부의 반도체 중에서 삼성변자나 SK의 순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소율이 세계 1등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년에도 반도체 대박을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수출 구조가 있죠. 이렇게 되었고요. 이어서 탄소 중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수정변경에. 지금 대사에 대대적인 미산화탄소 배출 방수 대책을 마련하기로 접수를 했는데 그저게 어떤 대책들이 시행이 될까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향해서 언어로도 언어로도 발판을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이라든지 탄소의 배출량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탄소가 지금 발생이 되면 그게 음식가지를 형성해서 지구로 들어온 헤프스트를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겠지만 지금 온난화가 되고 결국은 지속가능한 지구가 아닌 파괴로 치닫는 지구가 된다. 그래서 전세계가 지구로 와서 탄소 중립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오늘 지금 여기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계획을 상당히 앞당기는 또 하나의 조처를 했어요.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저것은 법입니다. 대통령이 다인함으로써 바로 법이 되거든요. 의미가 파괴하기 전까지는 그러는데 연방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을 명시를 하고 그걸 반드시 지키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세계적으로도 등치가 크고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어떤 경제적 행동은 다른 데도 영향을 많이 주고 특히 우리나라를 수출을 해야 되는 이 땅에서도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2030년까지 모든 건물에는 재생정비로 에너지를 쓰겠다. 그러니까 2035년까지는 전기차는 수소차 왜 일체 차는 연방정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모든 차를 전기차로 교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45년에 가면 이제 연방정부로 완전히 탄소 중립을 해서 연방정부 입장에서 탄소를 조금이라도 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일체 공급으로 등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 인프라를 탄소 중립으로 아예 다 전환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차도 다 전환을 하면 정리차도 비용을 아까들과의 말 한 것처럼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돈 필요가 많아지고 공급난이 그러면 반도체 공급난이 이어질 텐데 수급솔링 현상이 좀 우려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차 뿐만이 아니라 지금 환경차량들이 반도체도 많이 쓰고 있고 또 하나, 배도체와 배터리 두 개의 비가 신재생 전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공급적으로 이 반도체와 배터리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다 1등이든 반도체는 1등, 또 배터리는 중국에서 2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난 문제 때문에 공급난 문제 때문에 당당한 대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식으로 기술이 부족해서 생기는 공급난이 아니라 이보다는 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경제 봉쇄, 함께 봉쇄를 하기 때문에 생산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또 갑자기 비용이 커지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일생 현상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얼마든지 해소해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반도체와 배터리의 미래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보고요. 지금 그래픽에 보시면 각 국가별 전기차 판매량이 나오는데 중국과 미국 특히 중국은 상당히 앞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필요해요. 한국은 상당히 미진하죠. 전 세계는 전기차를 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수출력은 그런 대로 송도하고 있다면 공대 대수 시장일 줄 그렇게 많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탄소중립된 시기에 우리나라의 전기차로였지만 이 경우는 굉장히 학점에서 여전히 굉장히 실업한 것 같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백성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비전을 태어난 지 1주년이 한 4일이거든요. 문 대통령은 내일 인사대를 지원해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시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어떤 의미가 필요할까요? 그 동안에 우리나라는 이 탄소중립과 만한 한 지구 악당이라는 좀 악평이 좀 있었습니다. 중국은 예를 들을까보다는 우리가 더 가긴 하지만 내일 세계도 볼 때 우리가 탈법을 상당히 많이 배출하는 나라 했거든요. 현재 대청문을 지금으로 보고 희망을 했더니 2020년 12월 10일 날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과 계획을 국제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이 역전에서 지적한 것처럼 2050년까지 소유폐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서 소유폐출량이라는 게 탄소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탄소를 더출량을 주는데 조금이라도 계속 생산하는 것 계속 생산하는 것 만큼은 숲을 만들어서 복습을 해서 이렇게 순중감분을 제로로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1주년을 기념해서 이번 주가 우리 정부의 탄소중이 1주년 7천기란입니다. 이것을 맞아서 기업이 대거 등록하자마자 소유폐출량에서 기업도 같이 원을 맞대는데요. 아시는 대로 지금 탄소 배출의 80%가 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업에 기업에 협소 없이는 탄소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고 기업 절차에서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낫기 때문에 정부와의 같이 공생하는 의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쟁은 농장 박사 네. 농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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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으신가요? 짧은 쉽고 맛보고 저희 이기보다 행복 입니다. 내가 각성분 이용합니다. 임명 건강 이어서 따로 아시죠 이장탄 것 아 아 아 아 아 오 고 멀리 효과의 좌우 아 으 아 으 아 어 으 으 이렇게 오랜 시간 수로가 떨어져서 하아 어쩌면 자심만의 향기를 가깝는 시간을 공공주택 복합개발 베이커습니다 각각 20 35년과 10 27년 10개 조개 신한산 선 글섭 로서될 아 허니 교체 모를 마梅입니다 9.5 그리고 3.5 층을 두껍을 짓는 것입니다 성숙에 시세 stories 아예 이를 약을 가고 많은 것으로 이름 참 이십 0에서 이 처리 중뇨 침 오시 한 한국은행은 최근에 가계대출 증가세 분화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지 분명하지 않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한해는 오늘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내년 시작되는 총조체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는 가계대출 억제 유행이 될 것이라면서도 대출 수요가 여전히 크고 규제 역할이 작은 전제자금 대출이나 집단대출에선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집값에 대해선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는 모습이지만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가계대출 수요도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앞둑했습니다. 안 그래도 결혼 안하고 늦는 추세, 코로나까지 사태가 더쳐서 신혼부부 보기가 더 어려워졌는데요. 지난해 신혼부부 수가 역대 최소치까지 떨어지고 이들이 낳는 자녀수도 역대 6명세까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도 출산도 안하는 사물과 신체를 개별한 겁니다. 소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5년 이내 결혼해 부부관계를 유지 중인 부부는 전북의 118만 4천 사이입니다. 재정년은 120만 사이입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7만 6천 사이입니다. 2015년 첫 공개 작성 이래 최소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손님 각도세를 뚜렷합니다. 5년 차 신혼부부는 25만 사이입니다. 1년 차 고수가 11만 사이에 불과한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혼인한 1년 차 신혼부부가 전혀 대비해서 9.3% 미만이 3차 감소를 했고요. 혼인 여자가 낮을수록 부모님의 주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 것만 역시 극등한 집값이 문제였습니다. 막거리가고 비중이 지난해보다 3%포인트 가까이 늘어 전체 절반을 넘어섰지만 공공행진 중인 집값 부담에 주택을 소유한 부분은 돼 줄어든 겁니다. 4.26분이 4세를 가진 신혼부부 비중은 55.5%로 1년 만에 2%포인트를 당락했습니다. 신혼부부 주요의 50%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수도권의 집값이 급상승함으로 인해서 신혼부부들이 집을 마련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이제 출산을 포기로 이어지는 실제 이들의 참균 잔여수도 줄어 신혼부부의 출생화 수는 0.68명으로 처음으로 0.7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박뉴스티비 소재형입니다. 디지털 시절 공동 번역 방안을 모색하는 제1회 디지털 개선안 메가 트렌드 컨퍼런스가 서울 명동 퍼스트 타워에서 제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원한 이번 행사는 프로다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개선안이 경제, 사회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전 국민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미래대행 전략 모색을 위해 발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플랫폼의 전 강의적 확산과 자동화, 우동 형태, 다변화 등 4대 메가 트렌드와 10대 정책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실 거주지를 속여 아파트를 분양받고다 문화에 대해서 집값을 감압한 사람들이 무너기로 폭발됐습니다. 일부 무등록 중개업자는 거액의 토지를 중개해 10여억 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강찬호 기자입니다. 토지 관련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는 80여 캐치의 토지 매각을 의뢰받아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 학비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지만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세금 계산서까지 발부했습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모두 195억 원 상당의 토지 매매를 증개 14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온라인 카페의 저가 매물을 광고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이 정상이된 80여 차례에 걸쳐 허위 매물이라고 행정기관에 신고했습니다. 한 증개업소의 경우 한 달에 30여 건이나 신부당이 매물 피스 등의 피해를 받습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빌리를 집중 단속해 60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에는 실 거주주를 속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도 14명이아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시설을 교환시키는 공법자를 세키라고 부동산을 통한 불륜 소득이 적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 운영은 끄다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입원자 3명을 검찰에 송치한 나머지를 형사 입구했습니다. 연합뉴스크림이 강창구입니다. 기업 회장 아들이 다수 여성과의 성관계 작별을 불법 사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 청소년 범죄 주자대는 어제저녁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30대 A씨를 불법 사령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증건물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서울 강남역 인근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어울리며 불법 사령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대형 본토 리조트와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성사항소 5부는 구제형 백신 접종 과정에서 오륜이 생긴 대지 목사를 대략 판매한 A씨 등 세력에 대한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각각 4월에서 6월에 신규의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분 브랜드 업체 직원인 A씨 등은 지난 87년 백신을 놓을 때 대균 감염 등으로 발생한 유가종 때문에 고려까지 생긴 도육을 식욕 포장 처리 업체 이유정 삼각색 판매한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아픈 도육에 대한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피고인들을 지적해 낸 이유가 없다고 설치했습니다. 김포장 등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의 아파트에 짓고 있는 건설사 개구 중 두 곳이 문화재청 자본기부인 문화재기업의 신의 요청을 처리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백완 E&C와 재개지 글로벌이 작릉 공동주택 단지 조성 허가 신청을 처리했다며 오늘 오후 열리는 회의에는 대반 건설 안건만 다뤄진다고 밝혔습니다. 그 건설사는 문화재위가 외벽 색상과 디자인 교체를 수용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자 신의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 구름이 마주 됐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급하게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사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캐스터 광주가 13도 부산은 16도로 평년 수준을 3에서 6도가 가장 크게 목적이고 3월 중순의 날씨와 비슷하게 집니다. 전국적으로 하늘에는 구름이 많게 기려 낮 동안에도 연무나 강무가 나가서 시야가 다소 답답한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서부지역은 기사캐스터 연결해서 영향을 받으신데요. 인천과 경기, 도쿄, 세종과 충남지역은 중일 공기가 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중부지방 중심으로 조금씩 비가 내리겠고요. 약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까지는 큰 추위 없을 텐데 이후에 다량의 상공기가 유입되겠고요. 다음부터 월요일에는 영아 독도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황입니다. 뉴질랜드와 호수에 이어 영국과 캐나다도 내년 이월 베이징 금계올림픽에 광고사결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교적 고입고사 등참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늘고 있는데 미국은 각국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경희 특파입니다. 미국의 뒤를 이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장관이나 정부 인사가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C. 탱투리도 캐나다 총리도 중국 정부에 반복되는 인권침해를 극도로 우려한다며 외교적 보이콧 결정 사실을 알렸습니다. 앞서 뉴질랜드와 호주도 동참을 전원해 지난 9월 신설된 안구 동맹 오크스와 기존 정보 동맹 파이브아이즈에 속한 국가들은 외교 모임 곳을 확정 지었습니다. 미국과 핵심 안구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이 잇따라 가폐한 겁니다. 이밖에 미국이 주도 얻는 중국 겸재 협의체 퍼드의 일원인 일본도 모임 곳에 겉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가까운 국내 국들의 동참이 이어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모임 곳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서방 국가는 베이징 다음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이탈리아 정도밖에 학생들에게 학습의 장이다 친구들을 만나는 공간이며 미래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만큼이나 아이들의 교육 손실과 정서적인 부담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접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의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4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성인보다 소아청소년 연령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향성은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실시한 이스라엘의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성인의 2차 접종을 마무리하던 8월경 20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이 전체 확진자의 40%까지 높아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소아청소년의 중증 위험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청소년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17%가 입원치료를 받고 이중 유중증 환자가 11명 발생하였습니다. 모두 미접종자 였습니다. 또한 매우 드물지만 달인간 염증 증후군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1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세 예방접종의 감염과 중증 예방 효과가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접종 대상군으로 지난 7월에 접종을 완료한 고등학교 사망전은 지역사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낮은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고 소용도 가능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용 17세의 경우는 2차 접종률이 60% 대로 올라가면서 최근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12, 15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의 집단 발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2, 17세의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접종 군의 코로나19 발생률은 2차 접종 완료 후에 25배가 높았으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 예방 효과는 96.1% 미중증 사망 예방 효과는 10% 였습니다. 또한 최근 2주간에 코로나19로 확진된 12, 17세의 확진자는 3,220명 입니다. 이 중의 접종 완료자는 5명 0.1% 에 불과하고 99.8% 는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불안정 접종자 였습니다. 방역 상황이 악화된 현재에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미접종의 위험이 점차 증가 안가면 접종의 이득이 정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접종을 강력하게 광고합니다. 특히 당뇨 비만을 포함한 내부 질환 만역 만성 신장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 소환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도가 2배 사망 위험도는 약 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백신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접종 준비에 있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접종 시행 전에 연구 요령을 통해 국외 접종 사례 분석 그리고 감염과 백신 분야의 전문가 자문 학생 학부모의 인식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교육부 질병청 전문가의 회의 등을 검토해서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안전접종에 대해 이성반응 신고률은 10만 명당 277건 약 0.28%로 19개 이상 성인보다는 낮은 신고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반 이성반응이며 성인에 비해 중대한 이성반응 신고 비율은 낮고 일반 이성반응 신고 비율은 비중이 약간 높았습니다. 12, 17세 접종자에서 아나플락시스는 총 12건이 발생하였고 현재는 모두 회복하였습니다. 심근염 심장염 의 경우는 현재까지 27건이 이성반응으로 신고가 되었고 현재 8건을 조사한 결과 5명이 진단이 확인이 되어서 현재는 회복 상태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세 에는 접종이 이미 완료된 상황인데요. 총 41건의 의심 사례가 신고 되었고 심근염 심장염 에 대한 진단 적합성 적합성 에 대한 조사 결과 23건이 확인되어 모두 회복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연령이 낮아질수록 미성 반응 신고 비율도 낮아지는 경향입니다. 코로나 백신도 다른 백신처럼 불가피하게 접종 후에 밸련 주사 후에 통증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주무지만 아나필라시스 신근염 신난염 이성 반응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를 잘 알기에 교육계 의료계와 함께 안전한 접종에 더욱 만전을 기약했습니다. 또한 이상반응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은 물론 의료비 지원 등을 콩덕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예약 우리집을 통해 원하는 기관과 날짜를 지정하여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예약을 하시면 이틀 후부터 접종을 하실 수 있으며 12월 20일부터는 사전예약 없이도 접종기간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장기적 일상회복으로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증가하였고 청소년의 확진 입원 위중증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3 접종 그리고 12, 17세의 접종을 진행하면서 96%라는 감염 예방 효과를 확인하였고 중대한 이성 반응은 매우 드물어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청소년들의 건강보호와 등교 등의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고령층 3차 접종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위중증 사망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접종 인구는 7.4%에 불과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57%가 미접종 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종 후에 3,4개월이 지나면서 면역효과가 감소하여 접종분에서도 돌파가며 미중증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에 관련해서는 외국의 3차 접종에 대한 이상반응의 발생률은 1,2차 접종과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3차 접종 이후에 이상반응의 신고율은 0.12%로 낮은 신고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접종을 받으시고 환경을 정안경 질병관리성장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최근 관련 연령대 중증 위험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리고 접종 완료자의 경우 감염 예방 효과가 크다며 소아 청소년 연령대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경일 리포트를 중단하고 혼자들 보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우리 닉센터 13 맞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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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sinon 주의 izen 여자 causal What ences 여자 효과 유 이러는 ect 전 보컴이 왜 거기서 나와? 삼성아대 내니피시니까 걸음수만큼 쌓이는 포인트로 쇼핑부터 보험료 결제까지 그래서 매일매일 당신에게 좋은 보험 삼성아대 시카피도 포인트로? 이 자체치인데도 마침내 현지주에게 이렇게 주실때까지 찾아뵙니다 엄마가 병원해서 내가 얘기할게 제발 너 눈물을 겨우! 따로게 눈물을 겨우! 난 좀 못해 오세요! 안녕!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괜찮아요 삼성생명이 당신의 어떤 변화에도 다 맞추겠습니다 삼성생명 필스테이트의 새로운 음로에 더 압도적인 시티라인으로 더 새로운 커뮤니티의 쇼핑공간 스타필드 빌리지로 더 빠른 GTXA와 운정력으로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운정으로 더 시티옵시티스 대한민국 도시의 새로운 모델이 되다 필스테이트 더욱 운정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메르세데스 벤츠는 오래도 달렸습니다 일상 속에서 먼저 실천하고 서로 응원하고 함께하며 더 먼 미래까지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 메르세데스 벤츠는 앞으로도 책임을 다해 달릴 것입니다 더 빛나는 세상을 향해 메르세데스 벤츠 야 너 얼마 있어 내가 돈이 어딨냐? 신발은 있지 비싸라 그러고 나 청약 좀 내가 기회를 줄 거야 일기고 너 돈 나가는 거 너 캘린드로 확인하면 돼 천시 쓰는 건가? 이렇게 우리의 작사는 모두가 다르니까 나만의 무언가 말해 가장 나갑게 나름 중심으로 태어나고 월약하고 즐기는 모든게 돈이 될 수 있어 탈모 안 빠지게 가늘어지지 않게 목합 마이독실로 치료하세요 비타민과 엘리멘토를 더해 영양까지 생각하는 탈모 치료제 탈모 치료 솔루션 목합 마이독실로 오류마이독실로 지젠은 돕니다 신호의 걱정을 안심으로 바꿔줄 답을 심각한 병에 대한 불안을 피망으로 바꿔줄 가능성을 그리고 생명이 있는 모두의 삶을 안전하게 바꿀 방법을 지젠은 진짜 진단으로 회의를 봅니다 See ahead Change tomorrow 시젠 베테랑 드라이버 평일 출근 열면서 주말 드라이빙조까지 당신의 드라이빙도 악사 하나로 추모추 지금 악사를 검색하세요 악사 지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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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 지젠의 지젠의 자, 왕상하게 말라붙은 한마디인데 위가 너무 작아져서 당장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마디의 몸은 개는 5.95킬로그램 노래 한국아이들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만도 300만명의 아이들이 한마디와 같은 영향을 줄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달에 3만원이면 그중 29명은 못받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마디는 긴급게나마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의 간혈금 춤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지금 유니스프으로 전화주세요. 구원 0802-760-1004 하론은 오랫동안 굶주렸습니다. 먹을 것은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하론의 엄마는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지만 아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아이들은 배고픔을 쓰러져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굶주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컨섬월드 아이들은 전세계 가장 소외된 곳의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월만원을 후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긴급신념이 되고 한 가족의 양식이 되어 이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1134-8403으로 전화주셔서 지금 목돈의 만원의 후원을 약속해 주십시오. 한국 같은 아이들은 더 오래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긴급고호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순간 수많은 난민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안전하게 머물 거쳐와 음식, 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난민의 생명을 구하는 긴급고호가 절실합니다. 당신의 후원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월만원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899-3553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유엔 난민기구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1899-3553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홈페이지에서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지금 도와주세요. 봄전 일자리 청년들이 직접 묶어갑니다. 2021년 서울 청년정책 대토록 봄전 생생사회 일과 미래, 삶과 여간, 청년 삶의 공간 새로운 경쟁을 거쳐 선발된 청년들이 서울의 미래에 대해 열대 토론을 펼칩니다. 우승팀은 천만원의 상금을 받고 서울시 청년정책 특별자문용으로 발동하게 됩니다. 토론 결승자는 12월 12일 11월 수일 유튜브 청년을 통해 생존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연에서 배웁니다. 변함없는 정직함 사실 그대로 전화하겠습니다. 뉴스 그대로의 뉴스 코로나의 폭증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인쇄 연속 7천명패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중환자도 800명패의 중반으로 연일 쾌단치를 경신했습니다. 백신 추가 접종이 오미크론 명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활자와 국일 바이오엔테크의 3차 접종을 막히면 오미크론에 대한 학대가 25배 증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국어, 수학, 영어, 영어 모두 작년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은 단 10명에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대령 대선 후보는 오늘 범단 석심이 출범식에 참석해 단의 수신과 폭출발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청천의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비상처량 폭범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은혜인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캐슬린 스킨벤스 전주한 이국세사를 만나 한미관계를 논의했습니다. 5위는 경총회장단과 만나 경제정책 부상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국세사는 Coles 세계를 매료시킨 K-pop K-so-D 세계를 입맛을 사로잡은 미량의 맛 꾸며먹는 맛과 깊이 있는 내력으로 밀양돼지국밥은 케이크 뒤의 자랑입니다 오 맛있어요 밀양돼지국밥 밀양돼지국밥 탈모 안 빠지게 가늘어지지 않게 복합마이록실로 치료하세요 비타민과 엘멘토를 더해 영양까지 생각하는 탈모치료자 탈모치료솔루션 복합마이록실 오류마이록실 S 꿈을 현실로 이루는 기술이요 도전과 혁신에 선도 기여 건축의 새로운 가치를 완수한 세계적인 건설양가 건설의 기준을 세우다 도가건설 산업 우리 딸 뭐 먹고 싶어? 일단 들어와서 골라 아빠 잠깐만 손잡이 코로나 아빠 저기 그래 자동은 네 됐습니다 대형 대형 자동 당신을 위한 공간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설계와 공간에 대한 철학으로 당신의 미래를 짓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짓습니다 우박 아이유쉘 constell자 Weft 대형 사나 fand łych finitely hump 부박 말 만던 ども 사나 Engagement 사진 Paulo 감동 Park uuuu 발 urally 이 하느님의 선수! 주야 하나만Atomy 하느님의 선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전한다. 그래서 우리는 멋진 청년들이다. 지휘학 박사 박범홍. 그는 1년에 150분이 넘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전 세계에서 메가젤을 찾으시거든요. 세계에서 입장받는 K 임플란트 메가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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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락두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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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선에 락두피. 이유는 열라도 선택은 내 역시. 락두피, 수건 강강강. 신선한 проблема 즉시 quatro 어째 지금 matrix 바님 터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7000명을 넘었습니다 위 중점 환자 수도 크게 올라서 4세일의 최대치를 검사했습니다 5미크론 변이 감형도 하루세 22명 늘어 모두 60명이 됐습니다 조성민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에 신경을 찢는 사람은 모두 7102명입니다 그제 신규 확진자보다는 70여 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보단 1800여 명 급증한 수치입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이 하루 사이에 22명이나 급증해 모두 60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이 6명 늘어난 15명 후 국내에서 이 변이에 감염된 경우는 16명 늘어난 45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국내 감염은 7,082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의 비중이 76.5%를 차지했습니다 지도별로는 서울이 2,785명, 경위가 2,136명으로 모두 2,000명대였고 비수도권에선 부산이 25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에 주일 700명대를 유지하다 그제 기준 800명대 중간으로 껌충 뛰었던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 857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습니다 사망자는 57명으로 총 4,027명이 됐고 치명률은 0.82%로 집계됐습니다 치료 현황을 보면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18,400여명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비수도권에선 없고 수도권에서만 1,000, 3명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보면 서울이 88.3% 등 수도권이 84.9%고 전국 기준으로는 78.8%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18세 이상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91.9%가 늦고 전체 인구 대비로는 80.8%를 기록했습니다 소아 청소년에게도 접종을 확대하는 방침에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전문가들과 국민이 대화하는 방식의 특별 브리핑을 여는 등 소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조성훈입니다 백신을 맞아야만 학원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방역 패스를 놓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학생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학원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구의 학원 가로 가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이곳은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말고사 준비기간이어서 다소 중중한 분위기인데요 기말고사를 마치고 나면 학원들은 일제히 청소년 방역 패스와 관련된 조치들을 취할 계획입니다 일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방역 패스가 관련된 내용을 전하고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온라인 수업 등으로 학원 강의를 제공한다는 게 대다수 학원들의 계획입니다 여러 학원 관계자들은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 좀 기판적인, 다소 기판적인 의견을 내리쳤습니다 대다수 학원들이 강의실에 출석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체온을 재고 또 하루에 수차례 대부 소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전 대비가 철저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방역 패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또 학교와의 평평성 문제를 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밀집도가 더 높은 학교는 그늘을 두고 학원에만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데 대한 반감인 건데요 왜 학교가 아닌 학원을 통해서 접종을 늘리려 하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앞서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대다수 학원들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죠 그런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는 소규모 학원들의 경우 아예 학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강한 반감을 내리쳤습니다 다만 일부 학원들은 정부 방침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따라야겠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백신 부작용을 걱정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반대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인원이 33만 명을 넘었고 한 고3 학생은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학원가에서 연합뉴스티비 윤소희입니다 대선이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들 행보를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회장 이재명 후보 오전에 정당혁신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국회의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나경락 기자 이 후보는 지금 어떤 일정을 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투상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오는 걸로 돼 있어 두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인데요 이 후보 오전에 정당혁신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는데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치에 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부터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반성을 토대로 새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상수사 기념식장에 갔는데 두 후보의 만남도 이루어졌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투상 기념식장에 고착했습니다 지금은 한창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호남 지지가 약한 윤 후보가 어떤 메시지로 호남 평심을 동략할지가 주목됩니다 비동복 오전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캐슬린 스팀 부스 전 주한 미국 대사를 접견했는데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유지해 놓은 튼튼한 한미 관계를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후 윤 후보는 한국경영자 총협회에서 경청회장단과 간담회를 받습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과 규제 완화 등 경제정책 부상을 밝힐 거로 보입니다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데 국회 문털을 넘을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중 2개 법안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주택법은 민관 개발 사업의 분양가 상환대를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를 무난히 넘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개발이 환속법 등 미재명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이 미재명 함용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어서 연말정부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인 여성과 공범을 잇따라 살해한 뒤 안내장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남성은 18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질병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이 사건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한 남성이 지인 여성을 살해한 용의로 붙잡혔는데 붙잡고 보니까 당시에 시신을 같이 유기한 공범까지 살해를 했다 이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놀라운 부분이 이 범행을 저질 당시에도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남성이 저지른 범행은 2명을 살해한 것 말고 또 있었는데요 지난 5월에 이 남성은 야간에 공사 현장의 무단으로 체인해서 전선을 훔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소가 되었고 이 이후로 또 똑같은 범죄를 거질러서 결국은 이 사건 두 가지가 병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3일에 1차 공판이 있었고 22일에 인천지법 법원에서 2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피해자 일시가 구속이 된 상태고 1시 30분부터 심의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지금 항상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신상정보와 관련해서는 특정 강력범죄에 관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법에서 정한 요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고 중대한 피해를 이끌어냈을 것 두 번째가 이 피해자가 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또 세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한번 비춰보면 일단 두 병을 살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잔혹하고 중대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피해자는 처음에는 좀 부인을 했지만 지금 일부 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도 충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지만 정과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강력검제를 저질렀 정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는 한 신상공개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공개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점쳐주신 건데 보니까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 어제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좀 상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이번에 지침이 바뀌면서 신상공개에 대해서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이 부분에 의견을 진술하긴 하는데 사실 웬만한 피해자는 대부분의 피해자는 다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였지는 사실 좀 위기수고요 이 공개에 대해서 공익적인 필요가 많다라고 하면 이 침해되는 공개가 되면서 침해되는 이 피해자의 인건보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하면 공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짚고 봤는데 도대체 왜 이런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인가 그 동기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 피해자는 이제 다투다가 모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다 입장이 좀 변경이 돼서 여성이 돈이 많아 보여서 이제 살해했다라고 입장이 좀 변경이 됐는데 근데 왜 이 피해자가 초반에는 모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다투다가 이제 모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모발적으로 살해한 거에 대해서는 일반 살인죄가 단순 살인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살인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령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지경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모발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의료를 갖고 그렇게 살인을 했다면 강도 살인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강도 살인죄 법정형은 그냥 단순 살인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유기징역 자체를 선고할 수가 없게 사형 무기징역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피해자는 낮은 형을 구형을 받고자 해서 모발적인 사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지만 경찰이 보기에는 피해 여성의 신용카드를 살해 후에 수백만 원을 인출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그냥 오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살인한 강도 살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무게에 실리고 있습니다 네 범죄 전력 이야기에도 저희가 앞으로 잠시 했는데 어느 정도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겁니까? 네 이 피해자의 범죄 전력은 굉장히 화려한데요 이 범죄 전력은 92년도까지 거슬러 갑니다 92년도에는 강도 상행죄로 징역 6년을 선고를 받고요 98년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고격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003년에도 또 강도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그때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고격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명확한 출소 날짜는 지금 알려지진 않았지만 2003년에 저지른 범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고격하고 나왔다고 하면 최소 2018년에 아마 출소를 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형법에는 형 종료 후에 3년 이내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두 범이라고 봐서 형을 두 배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피해자는 나중에 양형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모두 반영이 되어서 굉장히 중형이 성공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공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전력을 비춰봐서 또 가공처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향후 이제 정보공개 여부는 어떻게 나오는지도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군인권센터에서 밝힌 내용인데 여성장교가 부사관에게 승승을 당했지만 지휘관위를 무마하려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꼭 공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지난 4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공군 부사관은 장기 공무에 도움을 주겠다는 이유로 여성장교를 술자리에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여성장교의 등과 어깨 그리고 팔 안쪽을 쓰다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가 작다는 이유로 또 신체 접촉으로 시도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마사지를 해주고 싶다 아니면 욕물이다 이런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한 여성장교는 본인의 대대장한테 이 사실을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대대장은 이 여성장교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면서 회유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 여성장교는 군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군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인물을 군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로 변론이 났다 이런 결정을 어떻게 통과를 하세요? 저는 군검찰도 엄연히 법률 전문가인데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황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검찰이 불기소를 하면서 불기소 이후 결정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피의 사실이 설사 인정이 됐다 하더라도 성적이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강제추행죄에서 설명을 드리면 강제추행죄는 반드시 가해자의 성적인 의도라든지 아니면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에 관해서 물리적 접촉이 있고 그 물리적 접촉이 일반인 상식에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을 패할 수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여직원을 헤드락버린 상사가 강제추행죄에 기소되기도 했기 때문에 성적인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강제추행죄 성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검찰이 이러한 강제추행죄 법리나 판례를 모르고 이러한 처분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자제 부정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알고도 뭔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분을 했다고 하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불기소 처분과는 별개로 징계 장사는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그럼 또 어떤 징계를 말하는 겁니까? 이 군 내부의 인사 결정인 건데 이게 사실 좀 애매한 게 형사적으로는 성적인 의도가 없어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것도 엄연히 비위로 봐서 이건 징계 절차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군 내부에서도 이게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 수사를 좀 엄격하게 하고 엄격하게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이 무혐의 처분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혐의에 대해서 군 인권센터가 이 과정에서 정관료가 있었다 이런 입장을 밝혀보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유는 있냐면요 A 상사, 가해자의 상사의 변호인은 2014년까지 공군 공부 법무실에서 근무했던 정관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군 인권센터에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사건이 축소되고 무말된 부분이 있는 게 이러한 허록 제습도 감싸주기 시기에 군대에 만연한 이런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정관변호사의 영향력 이런 것 때문 아니겠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피해자의 경우에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네 이제 법원에 이제 결정만 남았는데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강대추행제의 성립 여부에는 성적인 의도라든지 목적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리적 접촉이 의사에 반해 있었고 그 접촉 자체가 일반인들 봤을 때 뭔가 성적 수치심을 해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강대추행제가 성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나와 있는 증거를 보면 이 가해자, 부사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는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증거로도 인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거도 있고 정황도 있고 강대추행제에 대한 판례라든지 법률에 문서 봤을 때도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정 신청 같은 경우에 제가 찾아보니까 기한이 10일로 정해져 있던데 그럼 이 안에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0일 안에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했다고 하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검찰에서 불기소를 했을 때 항보를 하거나 하는데 지금 피해자가 받을 때는 군 검찰 내부에서 하는 결정은 믿지 못하겠다는 사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걸 보이거든요 법원에서는 이제 군 검찰과 다르게 좀 더 엄격하고 제대로 된 이 결정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전개될지 또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키즈존, 노패존 아마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한 술집에서 노교수존이 등장해서 이목이 집중이 되십니다 사실 근데 이 술집이 대학교 앞에 있는 가게인데 대학 교수의 출입을 좀 제한했다는 부분이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봤더니 술집 사장에 의하면 따르면 그동안에 손님으로 온 교수들로부터 영업에 방해되는 일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쩌렁쩌렁 물리게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메뉴에 없는 메뉴를 요구한다 갚질 아닌 갚질도 당한 것 같고요 그래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술집이 이 대학교 앞에 있다 보니까 손님의 대부분 아마 학생일 겁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싫어 이제 술집에 간 건데 아무래도 교수가 있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감이 꺼려지기도 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술집 사장이 교수들의 출입을 제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 수준에 대한 반응에도 참 제각각이었던 부분에 눈에 띄었는데 어떤 분들은 재미있다라는 반응 어떤 분들은 일반화에 대한 우려 특히 차별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에 한해서 만약에 해석을 한다고 하면 교수들의 갑질에 대한 의뢰 저항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학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나 아니면 재미있는 시도라든지 하나의 해프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노후 교수준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노키즈존, 노후 중년종으로 해서 뭔가 특정 개체라든지 특정 나이들을 이유로 이용 제한을 하는 추세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으로 제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키즈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노키즈존 같은 경우는 일부 몰상식 한 사람 때문에 피해본 업체들도 많고 업체들 입장에서는 노키즈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일반화된 게 아니라 일부의 행각이거든요 일부의 행각으로 특정 집단이나 특정 나이대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집단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차별적인 의식을 고착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전반적인 배제, 전반적인 제한이 아니라 어떤 대련한 상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노력해야 될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사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키즈존에 대해서 아동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편견한 거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2017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이들의 노키즈존 같은 경우는 나이로서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평등권 침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있는데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사실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이렇게 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위반을 했다고 해서 처벌을 한다라든지 약간 강제적으로 복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뭔가 이러한 거에 대한 인식이 변화라든지 서로 배려하거나 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서 해결을 내가야지 법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 참고로 교수협의회 일반화하지 말아달라는 우려에 일단 해당 소집의 안내에 있는 내려간다는 점 보내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당국무요 검찰 수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인다로 불렀던 유한기 전 개발성 부부장에 대한 고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방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전 본부장은 황무성 공사 초대사장의 사퇴를 공용했다는 의혹 등이 있는데요 서울 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진영 기자 네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고속영장을 도망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기 본부장의 마지막 조사는 그제였는데요 그제 어제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협의를 밝히는 데 주요 협의를 밝히는 이었습니다 현재 유 전 본부장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화천대유원 설립 당시 지난 2015년 황무성 공사 초대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입니다 대장동 사업의 벌렛돌로 여겨진 성전 사장을 물러나도록 했다는 건데 검찰은 빚돈 지시 여부를 계속 파악 중입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억 원의 빚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한강 유역 환경성 평가를 위해 로비 병목으로 민간업자들이 뇌물을 겪고 유 전 본부장이 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극의 유 전 본부장은 그동안 모두 부인해왔는데요 검찰의 증거의 표현 우려 등을 이유로 조만간 고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 전망에 공개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지각된 바에 있어 검찰은 신중히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며 검토 중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원 등 뇌물 수사 소식은 잠잠한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박상구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지각된 지 오늘로 딱 1주일째입니다 역전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검찰 일단은 고강도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인데요 당장 박 전 의원을 다시 부르기보단 주요 사실과 대화 혐의를 가지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일단 충분한 조사를 먼저 벌이는 게 필요하다면 박 전 의원 재수한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인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두 번째 영장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보면 범죄 성인 경우에 다 순회 소지가 있고 부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도 지적돼 부실 수사 논란까지 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장이 또 기각된다면 사실상 50억 클럽 수사의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첫 영장에서 박 전 의원의 청탁 대상을 특정하지 못해 법원의 지적을 받았던 검찰은 이 부분도 데려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다른 50억 클럽 멤버에 대한 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다만 금전이 오간 사실이 드러난 박 전 의원과 달리 나머지 인사들의 성유 확인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여전히 TV 박진혜입니다 2030년 공간증후에 인류에게 무게를 주실 때가 찾아옵니다 엄마가 병원해서 놀자였는데 학공자야 제발 너 놀자 사는게 놀자 난 저 못해 오세요 안녕 아니야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괜찮아요 삼성생명이 당신의 어떤 변화에도 다 맞추겠습니다 삼성생명 인수돌 플러스 맛있게 먹는 행복 잊지 마세요 우리 딸 뭐 먹고 싶어 일단 들어와서 골라 아빠 잠깐만 손잡이 코로나 아빠 저기 그래 장동훈 네 됐습니다 태양 태양 자동훈 타자 화자의 부위를 탐색해 보는 뉴스메이커입니다 지난 5일 국민의힘이 공동 선정위원장으로 파격발락한 30대 청년사업가 노재승 씨의 과거 행적이 여길 도망이 오르고 있습니다. 5.18 평화 논란에 이어서 정규직 폐지주장, 김구 선생 비약을 해 재난지원금 개박기후 문화까지 과거 SNS에 적은 글들이 하나씩 뒤집게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최근 잇따라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오늘 뉴스메이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름 노재승, 37세 청년사업가입니다. 그가 유명세를 파기 시작한 건 이른바 비니좌라는 별명을 얻어냈었죠. 비니좌란 모자의 일종인 비니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의 문자를 합성해서 만든 조업입니다. 지난 3월 일반인 신분으로 오세훈 서울수장 후보 지지연설에 깜짝 등장했는데 이때 비니를 쓰고 등장한 데서 비니좌라는 별명을 얻어냈 겁니다. 저는 서울 영릉포구에 거주하고 서울 마포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37세 문재승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관계자는 아니고요. 동원된 인력도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이순석 위원장께서 페이스북으로 즉툰으로 명설을 한 청년을 모집하겠다라고 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연히 올라오게 되었고 우연히 등장한 일반인의 유세연설에 반응을 띄고 있습니다. 노재승 씨는 SNS에서 이력 스파단을 보냈는데요. 그리고 8개월이 흐른 지난 5일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직항으로 늘려 화려하게 정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출발에 발목을 잡은 건 바보의 노재승 스스로가 남긴 숱한 글입니다. 지난해 5월에는 재난지원금을 개박에 비유하며 개돼지가 되지 말자고 적었고 또 지난 5월에는 5.18 민주화 운동이 폭동이라는 주장이 낮게 영상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성역화 일대장이라고 썼습니다. 이 밖에도 노재승 씨의 여러 과거 행정은 연일 논란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죠. 숱한 논란이 계속되자 국민의힘도 자진사태 공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노재승 씨의 바보의 행정은 과거의 반응일 뿐이라며 일단 던틱이 나섰는데요. 지난 4월 그의 빈작에 비유자라는 화려한 별명을 붙여준 여러 민심들은 노재승 씨의 바보 행정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뉴스 entertaining습니다. 대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외연 흑장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나란히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경화상 특산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이감연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여론조사 나오고 있는데 먼저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면 한국리서치 등에서 6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자대결 구도에서 5천범이 내지만 이재명 후보가 38%, 윤석열 후보가 36%로 나타난 역전인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딱 붙어 있기도 했고 일단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는 멈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 게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 월화까지 나온 여론조사들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쯤에서 적점이 될까? 비집어지도 않을까? 물론 지난주에 채널A에서 한 게 0.1%포인트 차이고 이석. 죄송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기긴 했지만 0.1%포인트라는 것은 실험실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수치고요. 그냥 통일도 상에서 주치지 실제 민심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도 없고 그냥 둘이 동률이라고 보면 되는 정도에. 오늘 MBS가 이곳은 여론조사기관 네 분들과 언론사 의회 없이 자기들들이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의식하는 거예요. 오차범위 2 내고 2%포인트 차이니까 허용오차에서도 하단에 속하긴 합니다만 일단 뒤집긴 했습니다. 이재명 38%, 윤석열 36%.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조사에 대해서 5%포인트 올랐어요. 그렇게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을 겪으면서 국힘이 오래 앓던 이 하나를 치유했지 않습니까? 윤 후보와 이 대표 간의 파해 이런 것도 공합이 됐고 김종인 대표도 부임을 해서 일을 시작했고 어제까지만 해도 뉴스를 막 뽑아내고 했는데 이 이번 조사는 6일, 7일 이틀간 조사한 거예요. 여기에 노재승 씨 조금 전에 뉴스메이커에 나온 노재승 공동선대위의 이 사람이 과거 발언하는 게 적지는 않아 보입니다. 워낙 여러 군데에 걸쳐 있어서요. 그게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국면이고 대단히 좁은 격차 안에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오차범에서도 하단에 가면 언제라도 또 뒤집힐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할 일은 아니겠다. 적어도 이 짧은 국면에서는 말이죠. 이게 이거보다 포인트가 좀 더 벌어지고 오차범이 이네라 하더라도 한 4개쯤 계속해서 한 후보가 이기는 추세가 나오면 저희는 그것을 흐름으로 읽을 수 있게 수세라 합니다. 오차범인 2, 4라 하더라도 비교적 상단 쪽에 가 있고 그러니까 차이가 한 5 내지 6%포인트를 유치하면서 물론 수치상으로는 오차범인 2, 4입니다. 그게 한 4주 또는 5주쯤 계속이 되면 아, 이건 좁혀지지 않는 어떤 갭이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제일이 한 마리인지 아니면 추세의 시작, 역전하는 추세의 시작인지를 오늘 시점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유용합니다. 암튼 변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의 여론조사를 보면 갤럽에서도 나왔습니다. 갤럽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딱 들어있어요. 딱 들어있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 것은 20대 표심 부분입니다. 20대 표심 중에서 나는 지금 지지하는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상당히 높은 대답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20대 표심의 현 주소를 그대로 잘 보여주는 순치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갤럽은 지난 6일, 7일 리틀간 소사에 또 이재명 36.4, 윤석열 36.4 0.1%포인트 차이니까 이건 무시해도 좋은 숫자 같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대들이 기존의 정당 또는 인형 구도로 남이는 것, 영향받는 것, 또는 귀속되는 힘, 귀속도 이런 거 굉장히 지성 세대에 대해서 적습니다. 일단은 기성 정치의 세례를 받을 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무엇보다도 정치의 효용을 실감한 세대입니다. 4년 전에 이들이 막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촛불이라는 걸 경험했죠. 그보다 어렸을 때는 아마 과문병 사태 때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나간 여중생들 이런 기사가 그때 많았는데 그 세대가 커서 지금 여기에 도달해 있거든요. 정치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나의 생활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감한 세대고요. 그래서 기성 정치권에 대한 평가도 꼼꼼하고 때론 인색하고 엄격합니다. 다른 세대에서. 습관적으로 내가 정당 순위 몇 번을 찍어왔으니까 어느 당을 찍어왔으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 별로 이 세대는 부채감이 없고요. 채점 꼼꼼히 하고 자기들 기준으로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무려 지금 70% 가까이가 내가 지금 암흑의 국보를 정하고 있다 정도가 한 60%쯤 되는데 그중에 70%가 그러면 20대 전체를 주면 거의 반수입니다. 60에 70% 보이니까 반수가량은 언제라도 바꾸겠다. 이들에게는 남은 90일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채점 계속 해나갈 거고요. 그래서 각 후보들이 한 번 그냥 쇼맨시 비슷하게 자 이런 거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서 또 그 세대에 맞게 뭐 하겠습니다. 백화점식 공약 정책 남발한 거 이 친구들은 정말 못 견뎌할 겁니다. 고3 그리고 누구들 선대 이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에게 일할 공간과 발언권을 주지 않는 한 우리가 무슨 화초병의 꽃이냐 이렇게 반발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통화상선 21쯤 기점직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현장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좀 지켜보십시오. 김재중 대통령의 시대정신 이야기를 했고 공감한 국가 민주들이 정차하셨다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국민들이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한다기보다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을 하는 것이 시대정신인데 당연히 공정이라는 것이 하나로 공정이라는 것이 시대정신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늘 수령이 우리 당의 직장이라고 하신 데 대해서 국민들 현실보다 국민들로를 위해서 수령을 빨리 수령이 필요하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해 국민들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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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감염병이 변종이 자꾸 발생을 하고 해서 규모가 커지게 되면 피해자가 많아지게 되면 또는 추가로 처방적인 표기를 거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것 이상의 고려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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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2.1 여러가지 2.1 3.1 3.1 4.1 4.1 주제하게 아니라 어떤 거 통장의 그 제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보고 봤는지 알고 거기에서 이렇게 논의 승결자에게 논의가 나올 2.1 1.1 안해요 1.1 2.1 2.1 2.1 2.1 2.1 2.1 2.1 2.1 2.1 3.1 2.1 3.1 3.1 강원도는 또 뭐지 왜가일 뿐 아니라 강원도를 제대로 한번 방문을 못했습니다. 경치를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토요일날 수치안에서 성대회의 출범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일정들을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가지 번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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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통화상수단 21주의 기장식에 참석한 국민의팀 윤석열 대선후보는 현안에 대한 질의를 좀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게 이제 노재스 위원장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다 살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대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했을 때는 국민이 정한 것이 시대정신이지만 지금은 공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념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나중에 좀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선은 시대정신 얘기는 좀 먼저 쓰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공정하면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을 것 같고 본인도 사실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국민이 불러서 지금 이제 대첩 후보가 됐다고 쭉 늘 이렇게 해오는데 그 첨예한 대첩점 중에 하나의 공정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른바 조국수사도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고 사람들이 특히 윤 후보에게 바라는 것은 공정이겠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윤석열 그 윤석열이니까 아쉬운 점은 지난 6월 29일 날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형태로 정치에 데뷔한 이래 윤석열 표 공정에 대해서 좀 구체성을 가진 발언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제가 좀 특별히 메모를 하면서 보아온 정도 있는데 지난 9월인가 그쯤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드루킹과 추미애와 뭐 이런 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 뒤로 오늘 두 번째나 세 번째쯤 공정을 다시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공정 그 자체로 확실한 것이 거기에 무슨 강론이 필요하겠느냐라고 나는 반문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정은 그 자체로 아주 숭고한 가치이자 무엇을 가리키는지 누구나 알 수는 있지만 나 윤석열이니까 이런 공정을 이렇게 하겠다. 법치 상식 공정들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기관 대역은 어떻게 하겠다거나 이를테면 검찰개혁에 대한 자기 지금의 소개를 말할 수도 있고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권력이 어떻게 남용되고 하는 것들 권력 남용죄로 검사 윤석열이 기소한 사람이 여태껏 20명이 훨씬 넘습니다. 아니 유죄 판결도 나왔고요. 이건 뭐 검사 윤석열의 능력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럼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집권 남용죄가 많은지 그리고 그것들은 항상 중요한 정치적 사건 문제가 됐었는지도 한번 포괄적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 같아요. 게다가 20대들이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하고 요구하고 있는 동일한 선상에서의 경쟁, 한 스타트라인이 같아야 된다는 거 기회는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 다 이런 거 공정이죠. 부정국 때까지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정의 범죄에 넣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윤석열 지금 시대정신이 공정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다면 윤석열표 공정, 내가 생각하는 공정은 뭔지 딱 한번 밝히고 다른 후보도 한번 듣고 싶다 이런 얘기도 좀 꺼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분은 참 근데 말을 무심한 건지, 대범한 건지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재밌기도 하고 저런 정치인이 좀 드는데 약간 정치인 같지 않은 수사를 쓰는 건데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나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보셨던 것 같다 놀랐는데 단어 푹을 너무 잘 듣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나왔으니까 이제 노재승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질문을 나왔기 때문에 또 안 듣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노재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설화가 되고 있죠. 설화도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국내 쪽에서는 일단은 지켜보자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켜보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거 아닌가 싶고요. 과거 인물들에 대한 폄훼를 적어도 노재승 위원장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공동체, 우리 공동여야를 떠나서 우리 공동체가 상식으로 공유하고 있는 최선의 것들을 아슬아슬하게 넘거나 어떨 때는 과감히 깨버리는데 저게 정말 저래서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개박이라고 했고 그걸 받아서 쓰면 개돼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전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5.18 폭동 이거는 뭐 본인 변명을 들으니까 남이 해놓은 만들어놓은 콘텐츠를 자기가 공유를 해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최소한의 도움이가 되니까 공유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편협하고 극단적이고 우리 세대와 동시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합의하는 것들마저도 깨트리는 사고체계를 보면서 참 문제가 많다. 저 사람을 기용해서 얻고자 하는 계층의 표가 어디일까? 네. 근데 저 사람으로 인해서 이를 것은 또 얼마인지 왜 따져보지 않는지 뭐 저불질이 안해서 하겠죠. 그런데 자기들 안쪽의 내부의 잣대로만 따지면 정확한 계층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똑같은 공동선대위원장이었는데 민주당의 조동연씨 같은 경우 굉장히 물이 끓는 듯한 격렬한 반응이 있었고 불과 4년 만에 본인이 거출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물론 얘기의 달래나 방향은 조금은 다르지만 사람들이 당시에 받은 충격에 나중에 조동연씨 보니까 부정행위나 가락끊이 말한 가락해로서가 아니고 피치 못할 어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는데 지금 저도 재승씨도 과거에 내가 그냥 이런 거 될 줄 모르고 민간인이었을 때 막 쓰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앵커에게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번의 사고체계는 공인이라고 제가 감히 공인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지금도 무슨 커피 무슨 쇼업 대표 노재승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선대위원회 무슨 공동선대위원장 명함을 달고 나오잖아요. 그럼 저 순간만큼은 공적인 언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에게 공인의 상응하는 책임이나 질문을 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윤석열 후보도 저는 좀 이상합니다. 글쎄요. 선대위가 지금 보고 있겠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선대위의 글쎄요. 선대위의 최종 보고서를 받고 결정은 공인이 한다는 뜻으로 저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나 국민들이 느끼는 다급함 그리고 당혹스러움에 비해서는 좀 한가해 보이기까지 한다. 근데 국민들이 저걸 저렇게 오래 끊은 것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끊은 부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리병 7시간 만에 바로 5시간 만에 하리병 의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결정이 됐는데 왜 생각날까요? 글쎄요. 그때도 하리병 씨의 최근 발언 아니고 그냥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에요. 심지어 몇 년 전 거 하리병 씨는 원래 안희정 캠프에도 이렇게 잠시 한 발 넣었다가 빼고 나중에 문재일이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정섰습니다. 그걸 정수적인 선택이라고 치고 그 사람에게는 반론의 기회도 없으니 그냥 바로 이렇게 스위치해버린 거예요. 밖으로 쳐버린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발언의 수위는 이 노재승 씨가 훨씬 더 심한 것 같고요. 이제 뭐 캐다 보니까 고구마 줄기에서 쭉 나올 텐데 저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저걸 계속 유지되면서 어제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는 말이 국민들 반응을 좀 살피겠다. 오늘도 비슷한 톤이에요. 며칠을 더 살피겠다는 건지 살피는 오히려 저는 더 악화되는 것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원하는 한편 들자는 건 아닙니다. 그냥 국민 상식적인 정서에 기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을 영입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김관영 체육회 전 의원을 합류시켰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다른 점은 국민의당 대열에서 비교적 핵심적으로 위정 활동도 잘했고 김관영 의원 같은 사람은 군산인데 거기야 민주당 바람이 센 곳인데도 거기서 민주당 바람, 민주당 경포를 입지 않고도 두 번인가 세 번 당선됐고 나름대로 상당한 정책통 그리고 최이베 씨는 재벌 문제, 세금 정의 바로잡기 이런 데서는 전문성을 발휘했고 어느 정도 인정도 받는 두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명하다는 암우개가 어느 캠프를 갔다고 해서 그게 표를 많이 흑인한다고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영호 현 무소속 호남 현역 의원이 윤 캠프로 간 거에 대응하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많이 쓰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으니 타이밍이 겹치기도 하고 두 사람이 가는 거는 천군 막막까지는 아닌데 윤석열 캠프의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선대위원에게는 꽤 복덩이 급에 해당한다. 어떤 점에서? 정책적인 마인드나 뭐 싱크탱크 비슷한 것 이 사람들의 무슨 대중력 표 흑인력이라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그리고 자기 일관된 것을 지켜왔다는 점에서는 혹자는 이영호가 저쪽으로 간 것과 이 두 사람이 이리 온도 누가 남는 장사를 했냐는 했는데 그것을 무게에 올려놓고 젤 저굴도 맞닿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측량이 될 성질의 것 같지는 아니고요. 저는 괜찮은 영입이라고 이 거는 그런데 이분들도 무슨 영입의 범주에 넣는다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선과 아프고 시험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요제승어 조동연 등등등 막 넣다 보니까 검증이 안 돼서 불의에 생각지 못했던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꼭 저렇게 3번째 납두고 무슨 저렇게 해야되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 두 사람은 정책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나쁜 그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에 이제 도움을 줄받아 예 예 예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선거에 부동산도 있고 앞선 말할 청년도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입니다. 앞서 이제 기대중 전 대통령의 노밀평화상 기념식 수상 기념식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50조에서 100조 올리는 것이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고 예 여기에 또 민주당 역시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를 했을 때 이번에 새롭게 TF를 또 구정을 했어요. 지금 TF를 근데 이미 현재 여당에서는 충분히 가지고 갈 만한 부분을 늦게 TF를 또 만든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당연하고도 아픈 지적 같습니다. 그 기부 없어서 뭐고 단단 얘기는 할 계제는 아닌 거죠. 또 더군다른 집권 여당에서는 저는 내년 이슈 우선 첫 번째는 부동산이 좋든 싫든 이슈가 될 거고요. 코로나가 지금 이 상태로 안 잡히고 1만 5천, 1만에서 1만 2천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지속된다면 이게 부동산보다 더 큰 이슈로 젖혀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두 당이 모두 코로나 관련 상황실이거나 핫라인 이런 걸 만들겠다 TF를 이렇게 했는데 밀 터지고 보니까 무언가 대응한다는 이미지는 주기위해서 푸닥딱 만드는 거라면 그거야말로 구태의 습관적 반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께서 조금 전에 시작하신 대로 여당은 집권 여당이고 당정청 협의 기능이 있고 필요하면 공문들을 굴러다 회의도 같이 해요. 각국제 1국들에다가 당에는 파견 나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들 그렇죠.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주문도 할 수 있어요. 지금에서 그걸 만든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은 있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만들긴 만들어야겠죠. 이게 지금 만 명 곧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빠르면 올 연말 내는 그렇죠. 말이 그렇지. 만 명에 가면 중 위중증 그분들 수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뿐만 아니라 심리적 패닉 현상이 또 한 번 급을 달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2차 피해 우추려 드는 것 그리고 정부도 다시 거리두기 같으면 세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다시 서민들의 희생과 마스크로만 방역을 해낼 것인가 이 문제가 또 뇌풀이 되는데 지난 2년간 했던 그것을 그대로 또 한 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50조다 100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그런 말에 두 당이 코로나를 위중하게 대한다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핫라인을 만든다 그래서 바쁘게 일하는 방역하는 사람들 불러다 보고 받고 이 숫자 났느냐 그렇게 시간 전달 건 없고 제 생각에 방역은 원팀 원 보이스로 맞게 두고 나중에 책임을 제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은 극한 벤칭에 몰려있는 사람들 피해 부재방안 같은 거에 여야를 정말 떠나야 됩니다. 지금 아마 국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아주 나빠지면 선거에 자기 들어서는 두려워할 것 없다. 그 말은 일단 맞습니다. 왜 집권 여당은 총체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우선 일차적으로 지는 게 집권 여당이니까 그리고 코로나도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 휘하에 K 방역을 쭉 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개롭게도 내년 3월 선거 즈음에 임박해서 코로나가 정말 극점을 향해서 가면 민심이 당연히 안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 2016년 20년 총선 어땠는지 우리 경험도 했잖아요. 4월 달에 참패할 거라는 예상이었지만 그 반대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두 당이 기구를 만드는 건 좋다. 생산적인 일도 제발 해라. 그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산적인 일을 하려면 오늘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생산적인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본회의에서 생산적인 일에 대해서 아마 머리를 맞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임시회에서는 또 생각이 많이 다른 거 알아요. 접촉선 접촉 하고 싶은 대로 해 주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비생산적이죠. 바둑히면서 따지다가 아 여기에 우스 타지나서 내가 가서 하면 한숨 말려든 거니까 아예 안 들어가 버릴래 하는 건데 에이 코로나 안 됩니다. 말로만 백조 얘기할 게 아니죠. 백조란 물론 정확한 계산이라기보다는 세계만이 빨리 지원하자는 강조의 원법으로 저는 들었는데 김경인 위원장의 발언을 그 구체적인 모션은 국회 민생관련 법안 처리해야죠. 그래야 최소한의 진정성이 확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따질 기회는 야당에도 있겠죠. 이제 지난번 대선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쿠트 대선이라고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면서 약간은 좀 줄었지만 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그것보다 이제 공정 아니면 이제 코로나 이쪽에 많이 걸리는데 이 윤석열 후보 중에서 이제 권력 개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두겠다. 아니면 이제 김종인 성대위원장이 총괄하는 어떻게 보면 통합 정보가 꾸려져야 된다. 이런 건 어떻게 이 권력 구조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조금 생각하고 있다. 백 퍼센트 동의합니다. 그 하나는 뭐 언론사 단독기사 형태로 나온 거고 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어차피 대부분 초반부에는 남북관계 얘기하다가 코로나가 닥치면서 그만 개헌 노인위가 실기해 버렸고 대통령도 청와대도 개헌안 발의까지 준비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이제는 다 불권도 가는 거고 윤석열 대표 쪽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빅투 스피커를 꼽으라고 하는 김종원과 윤석열이죠 거기에 이준석 정부가 추가될 수 있는 건데 재원족 대통령대를 손을 두겠다 단 개헌을 하진 않겠다 현재 책임총리대 그런 것을 최대한 명문하게 있는 것을 실질과 시키겠다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장관과 총리의 역할과 권한을 늘리고 인정 청와대 기능 중에서 사정 기능을 담당했던 그리고 구속의 힘으로도 전화 언제라도 전화 배울 수 있었던 민정수석실은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이겠다 아마 이건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출신의 특수부 검사 윤석열이 뼈자리게 느꼈고 이른바 추윤 갈등을 통해서 계속 느껴와서 문제없이 가졌으면 부화가 아닙니다 부화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이 부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바로 얘기하던데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 같고요 김종인 기재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소수 결국 만약에 집권을 해도 소수 정파잖아요 그리고 국회가 여당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 21세 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입법이 거의 올스톱 됐다고 봐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집권을 한다고 하면 대통령 첫 대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새 정부에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무슨 사인을 일종에 보내는가 하면 대강의 메시지를 띄워놓는 거겠죠 지금 일각에서는 김칫국 미리 마신다고 하는데 전화를 해서 손해볼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얘기는 차치하고라고 그렇게밖에 타개할 길이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결국 손을 먹겠다는 것은 권력 구조의 부분적 개선 및 권력이 작동되는 시스템을 좀 바꾸자 그 얘기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 하나 네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평론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평론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 헬프를 보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을까요 그걸 꼭 전화를 하거나 카톡으로 보냈겠으니까 이심전심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워낙 큰 스피커인데다가 아직도 대중력 영향력이 상당하고 저 양반 성정상 정치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가만히 있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튼 여권 진영에서는 자기들에게 최소한 패는 되지 않을 득이 될 스피커를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윤 평론과 함께 정치권 소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멘트 , P-Gv, SO , 당신의 기분은 무엇을 좋아하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날아서 더욱 가볍게 차에서 춥하자 어른에서 아이까지 자 당신에게 착 맞춘 보험의 새로운 시대 발착 열기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한날빛이 흐리게나고 보내다는 분위기가 부드러운 목요일 오픈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은 9.3도로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의 공기술로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요 며칠 대기정체로 인해서 공기의 흐름이 늘린 편인데 내일 중반 시날보다 또 한 번 이루게 되겠고요 수도권과 충청구 등 중서부지방 중심으로 공기가 낮춰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도 곳곳의 먼지공도가 낙동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이번주 미세먼지가 다 영향을 주는 건데요 호흡해 많이 잡아주셔야겠습니다 한단 내일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엔 서울이 5도, 호황이 7도 등 영상권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1도, 호황이 17도로 한 년 수준이 크게 오르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국 서해안길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5mm를 받는 양이 많지는 않겠고 그 외 남부지방에서도 빗방울이 살짝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내내 뚜렷한 민비 소식은 없겠고요 지금도 평강 수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주 월요일에 날씨가 답변하겠습니다 서울 영암 6도의 강추위가 태서 전망입니다 날씨선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기저'. Muse you are 일 그렇다 10% 으 으 유세자 맞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월요 매일 기한 대로 된 것들 땅 릴 때 아침이 가볍다 이 Bloomberg 만치 어프지 한 번에 싹 웨이킹 대한민국 누구나 루클 상대 웅클 현미앤 웨이킹 저는 31살이고요 이름은 과강돼요 사장이자 막내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혼자서 충분히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픈하고 한참 아플 때였는데 그때는 머리도 해야 되고 전화도 받아요 모든 걸 다 혼자서 해야 되죠 너무 정신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힘들어 그러던 중 2회의 통화 기술을 알게 되었는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토요일 오후 8시에 커트 예약하려고요 네 고객님 8시로 커트 예약하려 했습니다 주차는 되나요? 주차는 60분 이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바버샵 A9 통화 회사였습니다 덕분에 서비스에 집중하게 돼서 고객님도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24시간 다 응대를 해주니까 그게 정말 좋은 점일 것 같아요 AI로 일터를 돕는 디지컬 KT 갈수록 심해질 요요 집안에는 공개 천둥이가 있지만 집 밖에서는 걱정 마세요 이제 TS 마스크가 지켜드립니다 마스크들 역시 TS 트러스트 트러스트 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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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푸짐하고 맛이 도담 진다 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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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여기저기 방방복구 도담 진다 다른 비가 없는 도담 진다 프로메가 RPG 오메가3 체내 국수율이 높은 RPG 이제 멋진 주로 작은 캡슐로 몸 넘김이 좋게 역시 국내 1위 철행관광 프로메가 통과자 세심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장소가 제작을 하는 예전에도 공개적이니깐 그 시절에는 참는 게 답인 줄 알았지 갱녕이도 미리 준비하면 달라질 수 있어 내 안에 나를 깨우다 갱녕이는 사귀고 그래도 나도 프로마이 텍스야 언니만 들어 미지근한 온수에 손 끓이지 마세요 쿠쿠인스피어 100도씨 끓인 물 정수기가 있으니까 100도씨로 끓여 더 뜨겁고 더 맛있게 요즘 가장 흩한 정수기 쿠쿠인스피어 100도씨 끓인 물 정수기 내 내 스킨 맨드스피어 다시 다시 오 그래요 시즌이 맨네지 내 내 어미한 사인 참 멋있다 젊어질 때 젊은데 엄마가 더 올걸 가면 그지 새로워진 하나투어와 함께하면 당신의 모든 꿈이 펼쳐진다 하나투어 다음은 다음은 그? 좋지 해마다 반복되는 나의 결심 우리 가족의 바람 그러나 작심삼일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액토스가 여러분의 결심을 응원합니다 지겨운 가요 힘든 가요 손이 끝까지 찼나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힘든 시기에도 분명 끝은 있을 테니까 아마 한 가지 약속의 약속의 대한민국 모두가 다시 힘낼 수 있도록 한 수원의 에너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업 한국 수련 원자력 우리가 행복해진 이곳을 생각해봅니다 많은 것을 바꿔놓을 이곳을 통해 24시간 안전하게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이곳이 있어 우리 사는 모습이 더 풍요로워지면 부산 월드 엑스포 유라시아 플랫폼 부울격 메가시트를 시작하는 첫걸음 우리의 미래가 시작되는 이곳은 가덕도 충공항입니다 미대 때는 부산 관역시와 함께합니다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물이 이것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30km를 걸어 힘겹게 물을 구였지만 그 물은 아이에게 치명적인 병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물이 내 아이를 아프게 할 것을 알지만 이 물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1,400명의 아이들이 더러운 물로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깨끗한 물을 보내주세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1522-8373으로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월 만원을 후원해주세요 매달 당신의 후원금은 생명을 살리는 정수 알약이 되고 깨끗한 물이 되어 더 많은 가정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 생명을 살리는 깨끗한 물을 보내주세요 아빠도 그런데 엄마까지 그런 판정을 받으니까 한해도 참 무심하다 왜 우리 가정한테만 이런 안 좋은 일을 격려하시냐고 간암에 거닌 아빠와 위엄마에게 엄마 엄마는 수술로 밀어치 엄마 옆을 지킵니다 왜 우리 살아서 행복해 아니겠지 엄마 엄마가 죽을 수도 있게 보면 다치하고 다가까지 그렇게 해서 예전처럼만 돌아오죠 어려운 형편에도 바르게 자라준 혜인이 혜인에게 가족은 유일한 버튼목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제 삶의 행동이 없어서는 안될 줄지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치료비와 생계비가 절실한 혜인이 어려움의 천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직 공활드비전으로 전화해주세요 우리 많이 도움되는데 청년에 어떻게 내려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대표자면 내가 죽겠구나 희망오면 그 마을에 상태가 많이 났어요 지금도 그래 거기에 막 가이고 먹고 냉장고이고 먹고 다 비군보고 우리 집에는 어이가 거의 많이 마주쳤어요 집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이런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매우 간다갑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돕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난을 다 그렇게 이겨내왔습니다 오늘 희망프리즈와 함께 재난플리임스를 도와주세요 당신의 후원은 긴급 구호 물품이 되고 집의 일을 가죽을 위한 임시 건축가 되어 내일을 다시 살아갈 희망이 됩니다 지금 1688-3196로 전화주셔서 월 만원을 후원해주세요 강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처한 이웃들과 함께 해주세요 삼멸을 누우면 낮에 봤던 사망한 환자들 더 어려워야 돼서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아요 애들 눈, 얼굴이 어떻게 생각나서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살려주는 환자를 보내는 게 규명이 어떤가요? 나이제리아 북동부 마이두구리에는 신경수 활동가가 당시 유일한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말라리아 약이 천원 정도면 환자병을 살려주는 약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54 9595 진짜 실제 환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전세계 많은 환자들이 영국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치료하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지금 국경 없는 밀사배와 함께해 주세요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54 9595 우리 거라 믿고 쓴다 우리 차? 든든하지? 역시 북산이 좋아 어? 뭐지? 아침내 에너지도 국산 우리 강산에서 우리 기술로 우리가 기른 우리의 에너지 국산 재생에너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힘이 되도록 그린 유디를 통한 탄소정비별 신경 에너지도 메이드 인 코리아 재생에너지가 실행합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DNA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함께 능쳐 극복해 나가는 DNA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때도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룰 때도 IMF 경제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는 늘 함께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지금의 위기 또한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특별한 DNA 위기를 극복하는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연합뉴스TV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연합뉴스TV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연합뉴스TV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연합뉴스TV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연합뉴스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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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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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안녕. 코로나19 지금 보상과 치료비 부담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따지고 있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국가가 증명하지 않는 한 완전하게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선거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현 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당위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선실보상 50조 원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김정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 원 투입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100조 원 제안에도 동의하면서 지금 당장 로진을 시작하자고 이미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이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매우 낮고 직접 지원은 1.3%에 불과할 만큼 매우 적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계 직적 지원이 가장 좋고 그래서 가계 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 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이런 기형적인 구조화에서 이번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지원 또 그에 대해서 50조 원에 대해서 이번에는 총괄선대위원장인 김정인 위원장께서 100조 원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100조 원을 더한다고 해도 이미 다른 나라들이 지원한 지원 규모에도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행히 김정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100조 원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대 후보 간의 협의를 벌 시작하지 않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김정인 위원장께서 갑자기 여야가 뒤에서는 안 한다고 대장동 개발 관련된 개발이익 환수 법률도 본인들이 법안 대출을 해놓고는 막상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방해를 하거나 협조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50조 원을 지원한다면서 당선되면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당선되는 후 즉 내년 6월 이후 취임한 이후 5월 이후가 더 어렵겠습니까? 지금 당장이 더 어렵겠습니까? 당선되면 할 지원을 지금 후에 하면 안 됩니까? 김정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100조 원을 취임한 후에 지원할 정책이다 이런식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취임한 후에 지원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보건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피해를 입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통해서 또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인데 자신들이 당선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를 얘기하면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표 안 찍어줘서 우리 당선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당이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반복을 잡다가 이번에는 자신들이 제안해놓고 여당이 받으니까 또 당선되면 하겠다라고 말을 보면 그러면 표 찍어주면 돈 그때 가서 주겠다 이런 식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관련된 긴급 기자회견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소상공인 현수회보상 백효원 제안에 동의한다면 당장 논의하자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취임부가 아닌 당장 지금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저희 현장 내로는 여당수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대로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관우 개명대 교수 최재형 시사 총론과 함께 이 얘기를 비롯해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금 백조원이 대선 레이스의 후두가 됐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자영업자 손실 보상 꺼내놓은 이 자금 주모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들으신 것처럼 받겠다 문의하자. 그런데 조금 전에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회의에서는 민주나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또 김종인에 대해 못을 박았습니다. 마치 밀고 당기기 또 이것이 하나에 대해서 쟁점화가 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현재 상황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안은 사실 초당적인 사안입니다. 민생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더 피해가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면 분명해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저는 김종인 총괄본부장이 지금 이 말을 꺼낸 하는 건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아주 환영하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여야가 전 국민, 범국민들은 보상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해서 빨리 이거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해서 집행할 것인지를 논의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또 아침의 얘기랑 또 달라져서 이거는 성공해야겠다. 그럼 그 사이에 피해보는 분들은 그때까지 생계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야 된다는 표현처럼 지금 해야 되는 것이 골든타임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선거용이 안 되려면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학습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종인 총괄위원장이죠. 과거에 이제 박근혜 후보에 지원했을 때 경제민주화 정책을 냉혀줬습니다. 그런데 집권하고 나서는 그 정책을 하나도 실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집권 후에 또 다시 이것이 실천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분들 지금 보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지금 얘기 꺼낸 마당에 여야가 다 합의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실천한다고 그러면 그 약속도 지키는 것이고 그 이후에 과거에 어떤 지키지 못한 약속들 이것만은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당장이라도 지금 여야가 만나서 이거는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을 던지니까 그 공을 받아서 다시 던지고 또 다시 던지고 지금 과연 지원 규모를 또 언제쯤 어떤 정도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야 양당 후보들 간의 변혜 차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룡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소상공인 대책 지원금이 아마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최대 이슈가 될 겁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위기지수가 굉장히 높고 또 방역뿐만 아니라 방역으로 인한 경제 피해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누가 영세 자연업자와 소상공인의 이런 어려움들을 안기하자 누가 그러면서 조선을 들겠습니까? 다 100% 동의하는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100% 이야기하는 건 아마 제가 보기 기금 성격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두텁혀 방파제를 쌓는 차원에서 기금을 우리가 조성하자는 이야기라는 거고 당장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면 50조 원 규모에 그러면 추경 탑상회사라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자 이 얘기잖아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런 50조 원 지원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저는 뭐 당연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야 그렇게 해야죠. 근데 원절 선행에 이렇게 APA 실탈과 액수에 대한 구치적인 추산 과정이 먼저 나와야 돼요. 무턱대고 직변하면 안 됩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제약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특별한 보상과 방책을 찍힌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형평사의 문제라든가 적절한 문제라든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말하자면 여기에 세금이 들어가든 빚이 들어가든 부채가 들어가든 뭐 어떤 게 들어가든 국민적으로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야 합의가 우선되어야 돼요. 저는 당정국을 따라서 민간과 정부가 먼저 이 T의 실태 그다음에 구체적인 액수 2억이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먼저 선결적인 거 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는 해전 순서라고 보고 당장 600조에 올해 예산이 승인한 지가 지금 잉카채이 많으니 말이지도 않는데 1단시 50조 위발하자 그러면 어떤 국민이 쉽게 동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큰들, 지원을 동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액수 재원 마련, 피해실태 한 금액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줄일 필요가 있나 지금도 당장 지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현실적인 합의가 좀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코로나 리더십 경쟁이 이렇게 본격화가 되면서 이 코로나19라는 이슈 싸움에서 이제 밀리면 대선 승리도 어렵다는 판단이 두 후보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칠 영향력은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코로나 연구가 이제 사실은 백신을 맞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속한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그런 예상을 했었고 미드 코로나라는 정책들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게 뭐 지금 확진자 수가 분명히 증폭을 하고 있어요. 굉장한 위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이 생겨한 것이고 여기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현 정부가 존재하지만 향후에 후보들한테 대한 어떤 기대, 의지, 이들의 어떤 정책의 기조 이런 거를 국민들은 빨리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이 전체적으로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후보들이 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에 뭔가 국민들의 어떤 두려움, 우려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 주는 그런 노력들이 후보들 차원에서 좀 전개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 주제 좀 넘겨보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를 몰고 오고 있는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주제입니다. 노재 승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 현장 얘기를 해볼 텐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에서 여러 의견이 엇갈린 것 같습니다. 자진 삭제해야 된다는 얘기 있고 본인은 자진 삭제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삭제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구글링을 좀 하고 있다. 어떤 발언을 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구글링이라는 표현은 사고 검증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저는 어쨌든 지금 노 선대위 현장의 문제가 저는 지금 아직 분명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속하고 결단된 게임 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그렇잖아요. 2030에 이 청년을 영입한 사실 대표 선거지 영입해서 공동 선대위 현장 중과 아닙니까? 2030 보수 신부에 열려난 사람들한테 이념적 균형에 상관없어요. 오직 실용적. 누가 실용적인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이념보다는 이익에 관련된 자기 세대의 이익에 관련된 그런 데는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왜 자꾸 중도를 제한다고 그러면서 사실 과거에는 사인의 발음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인의 발음이 이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사로운 길을 보기 되는 겁니다. 사로운 길의 통합이 그 사람의 현재의 미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 사인의 발음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태로 조금 얻고 해서는 없지만 뭐 그렇게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의 공인회에 왔고 왔으면 그 사인의 활동 결과물이 묻혀서 지금 결국 앞에서는 공의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로검증이라는 말로 저는 가질 수 없다고 어쨌든 국민의 의미는 중도 속도 같고 그 다음에 더 큰 중원의 바다로 막아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이 점에 대해서 결과되는 게 필요하다 자꾸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노재성 위원장이 꼭 뭐 어떤 잘못을 했다고 사실은 본인의 자식으로 지금의 본격은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여기는 선대위의 문제고 이거는 윤석열 캠프가 윤석열 통해서 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위원장의 신경과는 별도에 달달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성대위의 어떤 단호함도 문제로서 많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이 이슈를 가지고 어떤 리스트를 재끌고 있잖아요 과거 나왔던 이제 그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한입경치 얘기는 바로 즉각적인 말에선 결단되면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즈그즈한 거는 어쨌든 이렇게 좀 좌우민하는 모습은 저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 지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약간 의심이 생길 것 같아요 윤석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있고 이것이 아무래도 후보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처리를 못할 겁니다 지금 이랑수 대변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있어요 지금 2030의 대표로 모신 분인데 이들의 어떤 점서를 대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하거든요 이분이 2030 세대의 그 뭔가 대표성을 갖는다 그러면 5.18을 폭동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국민재난지원금을 개법이라고 얘기하는 분을 2030의 대표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저는 국민에 대한 노력인 것이고 아무리 표가 좋았고 이런 역사의식이 없는 분을 위원장으로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도력 지위력 이런 리더십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 이런 부분에서 정차적으로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저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게 김선회에서 나오잖아요 함익병 씨 그리고 김성태 국민들의 등등의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검증이 안 되는 건데 왜 검증이 안 되냐 이 부분들이 초기 말한 우리가 삼각질 후보가 선호를 해가지고 이제 영입을 했거나 아니면 총괄선대위원장 아니면 장대표로 이렇게 높은 분들이 영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검증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과거에 했던 언급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반국민적인 언급들이 이렇게 뛰쳐나오는 것이고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또 한 가지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이 어 최근 들어서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후대 앞서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이 호남을 끌어안기 위해서 호남 민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최근에 이용호 위원을 영입한 것도 같은 등락에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노재승 위원장의 여러 가지 발언들 중에서 특히 5.18 관련 발언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그런 노력들이 다시 또 숙고가 돌아가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더군다나 이제 국민적인 어떤 정서가 우리가 이렇게 이관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5.18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김우선생이라는 발언들 그다음에 국민 간청상 분명히 건드리고 있고 어찌 보면 저거 노 위원장 개인의 사견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실 우리 현대사회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시각을 드러낸 거라고 사실 외국인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다양성의 시각이라고 모이는 저기 이렇게 항변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전부의 선대위에서 사람을 우리가 역입할 때 그거잖아요 숙고 능력을 입증하려고 사람을 역입하는 거지 우리가 부족함을 위해서 보이든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국제 국제 철학의 방향 나라의 방향 그다음에 국민통합이 이런 것들 다 다만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렇게 호남이 혼대받지않은 세상 만들겠다 그렇게 인종위원장 선심 정책하고 모임 받아서 무릎을 꿇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더 진정성 있게 인정받고 호남에서 정말 부지않은 이상의 투표를 하고 싶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격단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윤석열 국보가 어떤 지향의 이사식을 보여줄 것인가를 앞으로 이런 인사는 나중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 좀 차량을 두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호남경부 또는 이용호 의원 영입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은 또 금태석 전 민주당 의원을 영입한 과정들 여기에 막불을 얻는 것인지 그 처음에서 김관영 세임을 바른미래당 전 의원을 또 내일 영입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한 효과를 저희는 조금 뒤에 논의를 해보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국보 현재 일정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영재안 통일협회에서 연설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하는지 들어갑니다 홍영석 회장님 윤동아 회장님 이방수 회 사장님 김인상 회장님 장이고 사장님 한성희 사장님 우기용 사장님 안규환 회장님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국가경제 발전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 애써 오신 우리 경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많은 애호사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막상 집권을 하고 나면은 많은 기업인들을 어떤 비리가 있는 범죄자 친구가 하는 그런 정도도 있었고 또 기를 많이 줄인 경우도 많았고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기업이 성장을 해야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근로자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구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산업도 디지털 전환이 돼서 생산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또 새로운 이런 신성장 등록 산업으로 미래 산업으로 또 우리 산업이 막 전환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대로 적응하고 올라타지 못하면 기업이고 근로자고 노동자고 간에 다 함께 망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다 다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기업과 노동계가 정말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과거에 전부 다살할 요의조차도 없을 만큼 그런 절박한 상황에 왔다는 그런 상황 인식을 저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파라가입의 전환이 필요하고 기업과 노동자 간에 어떤 제로성 게임에서 지금 어떻게 더 자신들의 입지를 더 찾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기업과 노동자가, 노사가 같은 운명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이 디지털 심화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도 변하고 또 노동도 노동계도 인식을 좀 달리게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산업이 더 고도하게 나가는데 정말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을 하면 양질의 지속반응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고 목표로 두고 모든 경제, 사회, 복지, 심지어는 국방정책까지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전부 복합적인 정책을 펼 생각이고 이미 이걸 제가 철명한 바가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차별에 남아가는 우리 초대형 기업들도 있고 스타트업 기업도 있고 중간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만 수출 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을 찾아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풀고 이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한 작은 기업들이 또 성장을 해 나가면서 거기서 많은 일자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가 금융과 기술과 제이제와 이런 탄력의 척과 이런 다양한 면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또 아주 효율적으로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제도도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과 기능들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습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을 또 저희가 바로 잡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 일자리의 수요 공급이라는 것이 양 차원에서 서로 잘 조화를 이뤄서 기업도 성장하고 또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우리 사회에 정상적으로 또 진입을 하게 해 주는 것 저는 그것을 차기 정부의 종합적인 국정 목표로 찾고 있습니다 우리 경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우리 경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기탄없이 많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잘 공부해서 또 공약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있는 기자간담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간담회 오도방을 모셨습니다 기업과 노동계가 합심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았다라는 주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속보가 나와서 속보와 관련된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후로 논란이 불거졌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통부영역 생명과학2 문항을 들여싼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법원에서 출제 오류가 있었던 생명과학2 정답과 관련해서 후렴 정치 결정을 내렸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분과 정치권 대장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결을 하기 전에 양당의 미대영의 과정들 그리고 전 의원들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지점일 수도 있고요 좀 아쉬운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금태섭 이용호 전산직 의원의 영입에 맞불로는 또 김관영 최입의 전 의원 바른미래당 의원들이었는데요 어떻게 이 상황들이 변속될까요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중동 그리고 청년 그리고 호남이거든요 여기서 누가 가져가느냐의 게임인데 이분들이 대부분 지금 호남 정치인들입니다 우리가 20대 국회 때 국민의당이 사실 호남을 석권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호남 정치인들은 어떻게 크게 보면 지금 민주당 결과 국민의당 결이 2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쪽이 과거에 국민의당의 호남 정치인들을 흡수하는 그런 통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김관영 전 의원과 최입의 전 의원을 지금 영입하는 것 같아요 일각에는 이용호 의원의 어떤 대응에서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민주당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낙선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사실상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당에서 야당 누간 사람은 안다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번 선거 국면에서 호남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절 요인이기 때문에 양당의 어떤 영입 경쟁도 더 확대될 것이고 아마 국민의당 전체, 과거의 호남 정치인 전체가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또 하나의 어떤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봐야 되니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용호 의원을 영입한 건 어차피 국민의힘이 코난의 의석을 두 사람을 영입하면서 지켜두고 갖고 왔겠다는 게 반 문재인 플러스 포남 끌어낸 기도를 모여지고 그다음에 김관영 체임에 의해서 막 섞여가 왔잖아요 저는 이건 진보 대통화 컨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중도계파 적용성 이 두 사람이 사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인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끌어내면서 진보를 다 앞으로는 우리는 내 통합을 해서 막불놓겠다는 게 아마 대체전본부 선대의 전략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철점을 갖는 그러니까 영입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 분석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선대의 전략과 관련된 내용도 좀 다뤘 볼 텐데요 기존 대선에서는 이제 후보들 후보 대결의 양상이었다면 이번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만 보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윤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각각의 전략에 따른 뜻과 슬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선거의 3개 요소를 뽑으라고 하면 이제 구도와 기물과 이슈를 뽑고 그러니까 정책을 뽑는데 지금 사실 구도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정권교체를 한다는 그 국민의 그 여론조사가 55%를 항상 육박하고 또 넘어서는 지표도 있기 때문에 구도 싸움에서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악과가 되려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사실 정권교체론에 맞부를 때 정권 본인이 이제 정권을 가져오는 게 겪은 교체라고 해야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나요 오히려 청추론함이라는 말로 이제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면 인물론으로 이 균열을 파고들 수밖에 없고 여기서 입을 걸어야 되겠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책이라는 게 지금 백조원들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서 정말 후회를 받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빡구를 놓고 또 다시 이제 또 묻고 떠불러가 안 나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후회를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선대에 비해서는 윤석열, 김종인, 그 다음에 이준석의 이미지 상대체제로 가면서 이른바 빅스피커들이 계속 이제 이슈를 분산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토부를 지금 수행하면서 모든 이슈의 주도권은 낮고 인물로는 소구하는 건 좋긴 한데 이 부담이 모든 이슈에서 또 본인이 막 이제 화살을 짊어져야 한다는 일종의 박화제가 없이 본인이 다이가 커버해야 한다는 그런 위험에 고출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캠페인은 이런 방향, 전략적 방향으로 진행되겠습니다만 어떻게 각 캠프가 이것을 제대로 판단했는지 여부는 저는 제가 한 1주 정도 여론조사가 좀 다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김관옥께서 계속해서 또 이번에는 한 말씀 대통령은 1명인데 3명의 얼굴이 나와있어요 이것이 잘 되고 한 몸처럼 움직이면 뭐 아마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2, 3주 전 동안 봤던 그 모습이 재현된다는 선추원이 있거든요 이 3인이 하나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벌써부터 50조와 100조가 다르잖아요 정부 부채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것과 늘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런 생각인데 총괄본부장은 또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이견을, 이것이 증폭될 때 이것을 누가 그러면 수염을 해가지고 하나의 정책감을 만드느냐 갈등이 터졌을 때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또 남아있는 부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사실은 후보의 우리가 능력을 공중하고자 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상인체제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에 대한 도리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유시민 전 이사장 이야기 좀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데 라디오 방송에 등장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재명 후보는 발전소상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흠이 많다는 것은 흠이 아닌 상처나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었고 또 조국 사태와 관련된 사과와 부분에서도 조국 역시도 그 부분을 좀 이해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유정 이사장이 등장해서 이렇게 지원 서력에 나섰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제 1년 8개월만에 정치기평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정치기평의 현상이 들어왔잖아요 저는 어쨌든 이게 전반적인 민주당 그러니까 진부진연이 위기가 많이 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발전 도상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한 때 개발 도상국이었잖아요 그걸 아마 차연에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이 참전으로 인해서 진부진연 확실하게 조금 더 이렇게 큰 스피커를 낮으면서 오히려 진영 결집이라도 상당히 유리한 점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사과가 넘어갔기 때문에 조국의 강도 넘어선 것 같은데 다만 워낙 호불호가 분명한 정치기라 중도의 소유권은 어떨지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말하면 진영 결집에는 대단한 역할을 하겠으나 중도에 주는 메시지가 과연 순기능적인 메시지가 있을지 공부만 하면 지켜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재명대 교수 최수명 시사업상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선이 이제 송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들 행보 없이 뽑을 텐데요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수상 기념식에 참석한 이 후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최근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강렬 기자 네 이재명 후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 번 더 평화를 위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표적인 예로 전술의 재배치 주장을 들었습니다 매우 무책임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비판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다 종전을 넘어 평화혁정으로 비핵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후보 오전엔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는데요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부터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반성을 토대로 새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성찰하고 또 반성하고 또 부족한 정원을 메꿔서 새로운 출발을 빛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금 전 국회를 찾은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심각해진 코로나 상황 속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나경영 기자 이 노벨 평화상 수상 기념식장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가지 않았습니까? 윤 후보는 어떤 얘기 했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도 이 자리에서 김대중 정신을 이어 받겠다고 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업적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건데요 특히 오랜 탄압을 받고 대통령이 됐지만 김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면서 국민 통합을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 오전엔 국민의힘 당사에서 캐슬린 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를 적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튼튼한 한미관계를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윤 후보는 조금 전 한국경영자 총연합회를 찾아 경총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데요 일정 창출 방안과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죠 국회 문턱을 넘을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국회 본회의 진행되고 있는데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중 2개 법안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본회의 국회 문턱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주택법은 민관 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회의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인데요 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를 무난히 넘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개발이익환속법 등 이재명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함영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어서 연말정부 난산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이상인 서울고광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검사장을 상대로 공소장 유출의독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감찰부는 오늘 이 고광장의 핵심 측근인 A검사장과 B검사 PC에서 공소장 워드파일이 발견됐지만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며 이것이 밝혔습니다 감찰부는 A검사장과 B검사 관련 부분을 중간 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었고 두 사람도 대상자에 포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감찰부는 지난 5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이 고광장의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의무가 진상조사에 접했지만 7개월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이하야만 학원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방역 패스를 놓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학생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학원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학원가로 가고 있습니다 윤주열 기자 이곳은 학원들이 일집되어 있는 거리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어서 학원과는 좀 더 분중한 분위기입니다 기말고사를 마치고 나면 다음해 2월에 도입될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 학원들이 일찍이 준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먼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방역패스와 관련된 내용을 전하고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 등으로 제공을 한다는 게 대다수 학원들의 계획입니다 여러 학원 발견자들은 청소년 방역패스에 다소 비판적인 의견을 내리쳤습니다 대다수 학원들이 강의실에 출석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체온을 재고 또 하루 수차례 내고 소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전 대비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지 않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방역패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또 학교와의 평평성 문제를 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찍도가 더 높은 학교는 그대로 보고 학원에만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데 대한 반감이 있었던 건데요 왜 학교가 아닌 학원을 통해 접종률을 늘리려 하냐는 비판이었습니다 앞서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대다수 학원들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는 소규모 학원들의 경우 아예 학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강한 반감을 내리쳤습니다 다만 일부 학원들은 정보 방침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백신 부작용을 걱정하는 학생과 부모들의 반발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임원은 33만 명이 넘었고 또 한 고3 학생이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선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학원가에서 연합뉴스TV 요준입니다 1번째 시선 오늘의 첫 번째 사진입니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2022학년도 수능 성적표 채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려울수록 높아지는 호준 수업들과 국어 영업에서는 수급점이 역대 수능 중 두 번째로 높았고 수업도 작년보다 10점이나 올랐는데요 이른바 불수능이라고 불리던 이번 시험상도가 증명된 책입니다 한편 수능 개인성적표는 내일 수험생에게 배부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선별진료소와 한 아이가 감히 의자에 설서 맞닿아 사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기졸사에게 펼쳐진 진품병인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7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선별진료소를 찾는 바람들도 검사 법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미크로운 변희가점도 하루 사이 22명 들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는 곳입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IMF는 이겼는데 코로나는 젖습니다 코로나의 확장대가 더 세지는 가운데 20년 넘게 영업을 해왔던 서울시의 한 음식점이 영업국교 안내를 내버렸습니다 각계적 일상 회복으로 희망이 보이나 했더니 강화된 방역조치로 다시 위기가 터졌는데요 자영업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번째 신문이었습니다 가깝으로 갈등을 통합한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역입된 노재승 씨의 과거 악말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계속되는 논란의 한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안 보인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 1번째 1번째 현장 오늘은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 총괄 공부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어서요 그 영상 좀 보고 저희가 원희룡 공부장과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 여장이 다소 좀 껄끄러운 관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연인 과정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좀 친화력을 원희룡 공부장 특유의 친화력으로 인사를 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반말 했다 이 논란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참 난감한데요 사실 두 분 다 친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처음으로 공책상에서 만나는 거더라고요 그 점에서도 대면한 적도 없대요 그러면 서로 어색하느니 카메라가 있는데 악수를 시키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평소에도 이준석 대표에게 많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워낙 부드럽게 하려고 대표님 좀 이리 와봐요 악수 좀 해봐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반말이라도 의식 없이 했는데 뒤에 와봐 아니 악수해봐 어미가 이제 반말을 맡기면 되니까 요자를 뺐네요 네 죄송합니다 동준표 의원은 더 버릇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렇게까지 나갈 일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리했습니다만 아무한테나 말로 버릇없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동준표 의원은 더 버릇없다는 말은 동준표 의원은 더 버릇없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제 승리 오제 승리 이런지 안 거치면 이제 해볼게요 저희가 앞에 이제 시장은 웃으면서 했는데 이 얘기는 지금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들었죠 그냥 좀 국민의 현대에서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간의 발언들을 좀 찾아봤다 구글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찾아봐서 그러니까 좀 있어봐라 라는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어 사퇴를 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가야된다 변해가 엇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 이 방송 직전까지 좀 어땠습니까 우선 국민들의 상당수가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이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께서 과거 반응들을 찾아보고 있다 기다려봐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이라 하면 결국은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랜지 않아서 두려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뤄진작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선대리에서 뭐 추천한 분이 있고 또 연결되었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또 어렵게 결단해서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여론이 나빠진다고 해서 순식간에 뭐 이렇게 무슨 벌하듯이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 본인 문제도 있고 연기파신 문제도 있고 연기를 좀 풀어가면서 가급적이면 본인증이 좀 덜 할 수 있게 그게 과정을 막는 게 아닌가 저의 경험으로는 그렇게 느끼십니다 네 그 경험은 더еть고 어느일한 공부장에서는 각성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좀 어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이 분은 이틀 전에 처음 했어요. 처음에서 마치 옆자리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어떻게 살아가셨나 했더니 해병대 장기 복무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커피에 빠져가지고 커피 자영업 하다가 이제는 커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커피 전어를 운영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영업을 하면서 느꼈던, 해병대 장기 복무를 하면서 느꼈던 이런 것들을 자기 개인 자격으로 자유롭게 개진을 했던 건데 지금은 3대2에 공인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렇게나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신중하고 무겁게 처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나 자신의 위치에 대한 자각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앞으로 신중하겠다라고 본인이 직접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 처음 됐지만 기회를 강조하고 되고 싶다. 제 개인 생각이 정도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워낙 국민들이 민감해야 하는 그 경계상상에 있는 주제들을 워낙 많이 건드려놓으셔가지고 결국 국민들이 응답을 못하면 저희들도 저희만 공식할 수는 없는 거죠. 그 경계상상에 있었던 그 바람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바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다는 안 봤습니다만 저한테 문자나 SNS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우선 5.18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로 검정고시 쳤던 분들이 아이가 야 이게 윤석열을 보고 지지 선언하려고 했는데 이거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지 이런 즉각 즉각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집단들의 반응을 보고 또 그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아 이거는 그때는 개인으로 산 바람이니까 잊어주십시오 하기에는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노대성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이번 대선 레이스의 여야 항공이 임재 영입 과정에서 자금 그리고 그로 인한 실망감 계속 솔직히 다 자유롭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이것들이 우리 정치권에 시사하는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어떤 참신한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해서 임원을 영입하는데 이게 우선 공개적인 검증을 갖춰서 온 것도 아니고 사적인 이런 추천에 의해서 오다 보니까 아마 검증도 좀 놓쳤을 거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게 보기 시작하면 좋은 건 보이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시선은 언제든지 엄격하고 따갑다. 그런 면에서 국민 능높이와 국민들의 정서를 아직도 못 맞추고 있다는 그런 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아프게 생각합니다. 주제 좀 넘겨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언급을 해드리지만 원희랑 본부장의 선대위에서 공식 직함인 정책 총괄 본부장입니다. 정책과 직결되어 있는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는데요. 손실보상금 100조 이것을 김종인 위원장이 권해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윤석열 후보가 50조을 얘기했다가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조에 대해서 논의하자. 그런데 왜 그게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느냐라고 공을 다시 김종인 위원장 윤석열 후보에게 다시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년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나고 계십니까? 우선 핵심만 짧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는 손실보상 50조 금융지원 50조 를 9월에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코로나가 그 이후에 변이도 나오고 더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도 50조 를 9월에 부족할 것 같다. 그런 의미로 금액을 정하지 말고 백조원 때에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우선 코로나로 황폐화되어 있고 생존의 위기인 척한 사람들을 우선 건조에 대해서 살려야 된다. 돈은 더 필요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것을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돈 뿌리기 하다가 이걸 산부에 돈 뿌리기 위해서 연약 협상을 하자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신 거죠. 그리고 돈을 마련하는 방법도 이번 정부가 올해 상반기의 47조 하반기의 10조 초과 세수가 나왔는데 이걸 어디다 썼냐? 물론 돈이 꼬입형은 아닙니다만 지역협회 30조 이재명 후보가 급박을 해가지고 결국 코나이라는 이재명 후보가 탁수감비에 있는 회사에 낙전이 떨어지도록 하는 이런 데다가 30조을 쏟아붓고 돈을 더 쓰자. 이런 식의 추가 세수에 대해서 자기를 마음대로 써놓고 안 써도 될 곳 내지는 시급하지 않은 곳. 또 코르나로 치켜타는 이번기 피해에 대해서 외면하고 따른데 펑펑 써놓고 이제 백조 잘 됐네. 백조 더 쓰자. 돈이 없으니 국제 발행하자. 이런 식의 마구자민식 전치 성심성 공세에 우리가 이용당하면 안 되죠. 두 가지 방식입니다. 선거에 돈 뿌리는 식으로 우리는 그것은 차단한다. 두 번째 여야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국정운전 플레이로 앞으로 세수와 세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돈을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종합적인 계획이지 이걸 다 빼놓고 여기에 썼고 합쳐서 백조니까 그 백조 지금 쓰자. 그런 식으로 말할까요. 자기 쓰일 때는 다 써놓고 이것을 다시 이용하려는 나머지 어디씩 선심성 공세와는 저희는 차원이라고 해법이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표를 의식한 정책 행보가 아닌가 선심성 공약이 아닌가 그것이 이재명 후보나 유성열 후보나 마찬가지로 보는 국민들의 의구심은 해당되지 않는다. 적어도 유성열 후보의 템포에서는요. 올해 초과 세수 50조 이걸 어디다 썼는지 저희들이 철저히 파헤했을 거고요. 이재명 후보가 홍남기 부총리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결국 코나이라는 자유특수업체의 납점이 떨어지는 그 예산을 30조를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이것부터 사과하고 원상회복 시킨다면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리고 그 후보 선대위에 워낙 많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선은요. 검찰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불러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수사 권한을 줘놓고는 그것을 억지로 뺏으려고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이 그런 난리를 쳤기 때문에 결국 검찰총장은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어놉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하시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두 번째, 검찰공화국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밀어낸 것은 문재인 대통령, 조국, 추미애 장관의 책임이지만 시작은 검찰로 되고 검찰의 많은 분들이 일부 그룹을 형성하겠지만 앞으로 검찰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각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 그리고 호남이든 아니면 과거의 민주당 지지층이든 지금 수도권, 청년층, 새로운 엔젤 세대 등등해서 앞으로 그동안 편가하기 때문에 국정에서 배제되어 있던 모든 세력을 윤석열 후보의 큰 포용룡으로 끌어안아서 통합된 대한민국을 만들 겁니다. 지켜보시게요. 또 한 가지 공세 포인트가 추미애 전쟁관에 비롯해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리스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대 진영에서 쉼없이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계획이십니까? 아니 진짜 문제가 있으면 법의 일, 지금 뭐 집권여당의 검찰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증거와 법에 의해서 그리고 팩트에 의해서는 무한 책임을 제거시고요. 그런 데서는 괜히 그걸 가지고 끌어들여서 국민들의 호기심과 이슈머리를 이용하면서 거기다 끌어들이리라는 그것보다는 그야말로 정부 여당이야말로 제대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부터 보여서 표를 얻기 바랍니다. 예, 경선을 펼치던 4명의 용, 그 중에 한 분이 계시고요. 한 분은 대선 후보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다 인터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친분이, 친근감이 느껴지는 분들인데 그 중에 두 분은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대위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꾸려졌고 각각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함께 경선을 뗐던 두 명의 인물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합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도 전화하십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홍준표 후보와는 특히 최근에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와는 그만큼 활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소통의 노력을 계속 이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윤석열, 양경선 캠프에 있던 가장 그 다음에 최고 차상의 책임자들 있죠. 여기는 이미 윤석열 캠프의 핵심 보직을 맡아서 합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남은 것은 홍준표 후보든 윤석열 후보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선대위와서 직책을 맡을 거나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 후보 옆에 설 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수리나 방식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요. 큰 틀에서는 함께 가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저도 제가 꼴지를 했잖아요. 2등 3등 한 사람이 저보다 나은데 뒤풀이 진짜 밥을 함께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식사 요청을 했더니 홍준표 후보든께서 전반적으로 좀 풀리면 뒤풀이 하자가 됐으니까 뒤풀이 하는 말이 갑자기 빨리 오기를 저도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30초만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일 타강사로 이름을 날리시고 마지막에 또 바람 몰이까지 하셨는데 정책 총괄본부장으로서의 남은 석 달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현장에서 국민들이 가장 아프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생활이 나아질까 나의 미래가 나아질까에 대해서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희는 받아들이고 찾아가서 국민의 간절함으로 공약을 만들어서 정책을 매일매일 국민들에게 택배로 따끈따끈하게 배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 원희룡 정책 총괄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0시 90일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시각각 변화는 대선 현장 상황 전해드리는 대선 상황실 시작합니다. 대선이 딱 3개월 남은 상황 여부야구 갈 길이 바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웃고 다가올로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포상공인과 다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선 후보들의 분풀비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50조, 100조 같이 엄청난 숫자들이 우바하는데 그 100조 원은 5천만 국민에게 1인당 2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거스러 올라가 보면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국제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25조 원 제안이었습니다. 이 후보 제안 이후 일주일쯤이라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세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안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쬐끔쬐끔 지원은 안 된다고 액수를 올렸습니다. 이달달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 제안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시는 50조 원 지원 약속 저도 받겠습니다. 대신에 당선 대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국민의힘은 50조 원으로 부족하다며 다시 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입하기 위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은 작년 4월 통선 때부터 코로나 비상대원 100조 원 확보를 주장해왔죠. 이재명 후보는 바로 진심이라면 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통영대 대표는 4인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 백조 원 지원은 민주당권 특성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집권 이후 시행할 코로나 입책 방안을 하자고 정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의 진행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 어떤 경제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50조가 넘어서서 뭐 100조의 기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바로 실천을 안 하고 말만 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주거니, 박건이 민주당은 당장 지원 논의를 시작하자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거론하고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이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 사이 25조 원에서 50조 원 또 100조 원으로 그리고 4WG 제약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이 제약이 포큘리즘 공방으로 끝난다면 보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죽어 물어야 할 겁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영입인사인 빈의자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벌칙과 화제였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5.18 혐의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개방으로 비유한 듯한 SNS 발언이 연일 논란을 빚었고 그중 김구 선생이 국방 늦게 나왔다고 바람을 죽였다는 발언이 있습니다. 2만 원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노재승 씨가 지난 광복절 페이스북에 공유한 글입니다. 광복절 기념식에 김구 선생은 보이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이 글에 댓글이 달리자 김구는 국방 좀 늦게 나왔다고 바람 죽인 인간인데요 라고 추가 댓글 그러니까 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먼저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을 제외하고 김구 선생을 추함하는 것이 저는 너무 못마땅해서 그때 격분한 감정으로 빚질린 감정을 쓴 거였고 역사적 사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노의원장은 김구 선생이 21살 때인 1996년 일어난 치하코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황해도 치하코의 여의원장에 묵은 김구 선생은 같은 여의원장에 있던 일본인 수치다 고수패를 조선인으로 비장한 일본 군인으로 사자라고 사회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노의원장은 자신의 발언엔 사효 근거가 있다고 했죠. 김구 선생 취조 기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구문 전사 자료관에서 원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취조 기록을 보면 이튿날 밝은 새벽에 조반을 마치고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먹고 길을 떠나려고 했는데 점막의 복도가 나스네에게 밥상을 줄 때 노소를 분별해서 그 차례를 악당이 지켜야 하는데도 손님 중에 단단하고 칼을 찬 수상한 사람이 밥상을 먼저 요구하니 여의원장이 그 사람에게 먼저 밥상을 주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신이 붕괴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근본을 알아서 즉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불공대천지수라고 생각되자 그러니까 철천지원수라고 생각되자 가슴에 키가 띄었다. 국밥이란 말은 없고 김구선생 본인이 국밥을 늦게 받았다고 추정할 근거는 후렴하지가 않습니다.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손님들보다 밥상을 먼저 받았다는 거죠. 기록을 보면 김구선생은 총 세 번째 취조를 받았는데 세 번째 취존에서는 왜 살해했느냐는 질문에 국민은 몸으로서 국무의 원수를 갖고자 원한을 품었으므로 이 거사를 태만한 것이라고 답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일본인의 신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김구선생은 백범일지에서 일본군 중의를 탈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주 기록엔 상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위원장이 전체 맥락을 보지 않아서 해석이 왜곡됐다는 점은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노후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가운데 당내에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켜보자는 의견이 원짜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생생한 대선 현장 상황은 내일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상황실이었습니다. 오늘 낮 부산의 한 두 층짜리 오피스텔에서 둘이나 입주민과 소방관을 포함해 수원한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불은 지하에서 용적 작업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추정의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영 기자 화재가 발생한 건 오늘날 11시 6분쯤입니다. 불은 부산 동래부의 부층짜리 한 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시작됐습니다. 불끼리 건물 외벽을 타고 점점 위로 번진대다 연기가 빠르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부상자가 도출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용적 작업을 하던 인구와 오피스텔 1층이 진화와 구조 작업에 수입된 수방관 등 모두 21명이 중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연기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부상화 소방관 4명은 1층 기계식 주차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던 중 2명은 탈진 나머지 2명은 추락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1층에 주차된 차량 4자가 모두 닫고 1층 상가에 있던 박스 1구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때 옥상으로 대피한 육주민 4명 8명이 고립되게 됐지만 다행히 구조됐습니다. 이 건물은 하재 3시간 만인 오후 2시쯤 지나가시는데요.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은 지하 주차장에서 흡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화재 신고도 이 오피스텔 앞을 지나서 대대 배달 기사가 성하는 소리로 함께 불꽃과 연기가 보인다는 내용으로 119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지하 1층에서 진행 중이던 용적 작업 과정에서 불꽃이 피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적 작업과 관련한 업체 직원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하재 원인을 조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컬 유스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론으로 풀어보는 성취 이슈 풀 풀 시간입니다. 배종사 인사이트 케이 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조사드립니다. 네 개개관의 공동조사 결과고요. 지난주에 1%포인트로 적혀졌었는데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적합도가 오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8% 윤석열 후보 36% 2%포인트 격차 이 후보가 두 달 만에 골넘 코스를 잃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비슷한 시기에 나온 또 다른 조사 자동공사업 조사랑은 또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상태로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추세가 어떠냐 두 후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접전 양상이다 90여 명이 남아있는데 오창급이 되기 때문에 누가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힘들겠죠. 비슷한 시기에 나온 조사 결과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수치상 앞서더라도 오차범이 되니까 오차범이 바뀌게 매일매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시점의 여론조사 결과는 볼 것이 아니라 이원지에 그거도 우리 이슈 볼펄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뭘 본다고 그랬어요? 추세를 보는 거죠. 추세를 결국에는 이런 접전 양상이 계속된다. 등락이 거듭되는 이유는 더 가끔 이번 때에서는 프레임 전쟁인데 변동성이 큰 변동성이 큰 프레임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세부 지표도 함께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면 30대와 중도층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라는 지금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상 강조해 주셨던 M여중 중도층이 나오셨잖아요. MZ세대 여성 중도층이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수치상이지만 MBS 여론조사에서 앞서게 되는 세부 내용을 보면 30대에서 29%였는 지지율이 45% 성출되었죠. 그리고 중도에서도 26위였던 지지율이 36% 36% 10% 올라갔잖아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는 또 변화가 있을 거예요. 30대 지지율도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중도층도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이야기는 두 후보의 지지율의 격차를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유권자층은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가질까요? 여성은 빠져있지만 여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성 유권자층이 절반의 영향이 되기 때문에 여성 유권자가 어떻게 움직이는 영향에 따라서 여성 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변동성이 크다고 말이죠. 다음 주에는 이게 또 뒤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론권사결과를 참고하시면 아 마치 지금이 대상결과인 것처럼 인식을 갖거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추세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떤 지표 어떤 유권자층이 중요한 것이 중요하구나 M 여중이구나 MZ세대 30대 1조 이번에는 그리고 중도층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지지율은 또 뒤바뀌고 이런 식으로 이번 선거의 승패가 정말 M여중에 달려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지난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대위 갈등도 봉합이 됐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깜짝 합류하면서 뭔가 그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해봤는데 글쎄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크게 차이가 없게 나오고 있잖아요. 반영이 좀 덜 됐다 라고 말할까요? 아직까지는 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론조사라는 것이 바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정권교체 여론에 올라탔을 때 가장 부각이 되고 또 효과적인 것이거든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과의 갈등이 공합되지만 이게 또 반영되는 시점은 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지지율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인형. 인형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이건 지금 인재 영입된 사람이 아니라 두 후보에게 윤석열, 이재명 후보에게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이 중요한데 김종인, 이준석 두 인물과의 갈등과 충돌이 공합되었잖아요. 하지만 홍준표, 안철수 두 인물과는 또 남아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인형, 사람, 피플 말고 마찬가지로 피해 피는 하나씩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대선 비전이 뭐냐 공약이 뭐냐 정책이 뭐냐 여기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오롯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주에는 이런 반등, 모멘텀을 안 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지율이 더 내려가진 않고 맞고 있잖아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에서 또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이번에는요. 사계 대선에 대한 인식 추이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띄워주시죠. 보시면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정권 심판론과 국정안전론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정권 교체론을 올라타야지만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난주의 경우에는 김종인, 이준석, 구인물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인형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공약, 정책, 또 비전이 그만큼 정권 교체 여론에 또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권 유지 여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도 올라오시기 때문에 이게 또 가까워지면 두 사람의 지지율이 더 붙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 여론을 더 부각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후보 중심으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 민주당의 후보 중심으로 가는 경우에 국면에 더 유지하는 판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조사 경영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전략 후보 중심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있어. 이건 또 변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또 정권 교체 여론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정권 유지 여론은 더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선거 캠페인을 하느냐 만들어내는 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 앞서서 3P 얘기를 해 주시기도 했지만 역시 정책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번 청와대 주의를 가릴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꼽히는 것이 경제 정책인데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누가 더 잘할 것 같으냐 아까 경제 능력 평가를 한 직보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응답률이 좀 많이 올랐고 윤석열 후보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치단체를 이끌어왔던 경험이 반영이 됐을까요. 공감율이 더 올라가죠. 공감율이 더 올라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인염도 중요하지만 MZ세대 2030 여성 중도층 이익투표 누가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데 이것도 바뀌 수가 있어요. 결과를 다음 주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만큼이나 누구를 인재를 영입한다 보다도 정책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이익투표의 기준으로 이번 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후보가 유력 후보 뿐만 아니라 또 이번 선거에 출발한 모든 것보다 얼마만큼이나 손에 잡히는 정책 특히 이제 경제는 또 못하는 문제잖아요. 애초에 2030 여성 중도층부하는 모든 유권자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누가 더 손에 잡히게 효과적으로 이야기하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인재력인 것 같아요. 더 중요하다는 것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 누가 더 효과적인 정책을 내게 될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인심내름은 제 인사이트 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2 과목에서 논란이 된 문학이 있었죠. 일부 수험생들이 5번으로 발표된 이 문학 정답의 협력을 정지해달라는 소동을 제기하기로 했는데 법원이 조금 전 일을 발언 들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추세계사 역필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네.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수험생 2명이 한국교육방원 평고안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20번 문학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감정 보유됐습니다. 논란이 된 문학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국물종 두 집단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 옳은 지문을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이번에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할 경우 개체수가 많이 없듯 그러니까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어제 이 학생들의 대상으로 신문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국가에 참석한 한 학생은 20번 문학이 오류인 걸 모르고 계속 계산하다 10분이 넘는 시간을 수사했고 그 결과 세 문제를 찍어야겠다며 억울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핸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문학의 정답이 5번으로 계속 유지된 성적표가 순지될 경우 학생들은 이를 기준으로 재입 전역을 치르게 되고 이는 퇴복하기 어려운 선에 해당됐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해당 과거 성적 풍부가 늦어질 수도 있지만 고난 정권을 신속하게 심리해 재입 전역 일정에 대한 지작을 최소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매일로 예정된 성적 풍지 통지 일정에는 폭탄질이 생기게 늦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늦어집니다. 성적 풍부에서 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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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기자 아무 CM 정권의 잖아 최초 해줘 — 차근차근 밥은 있습니라 허시스 우리 딸 뭐 먹고 싶어? 일단 들어와서 골라 아빠 잠깐만 손잡이! 코로나! 아빠 저기! 어? 그래! 자동은? 네! 됐습니다! 태양! 태양! 자동! 이상으로 뉴스에버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으 ey 동시 당신의 잇몸 좋으신가요? 씻고 뜯고 맛보고 질이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내가 Dh성분 이가탄 잇몸건강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아시죠? 이가탄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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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란 두피 치아가 민감하면 차는 룰을 마실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민감한 치아에 시린 증상을 예방 완화해주는 센소다인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세요 센소다인 최신 기술만 넣으면 나무만 많이 심으면 글쎄요 오늘 설명할게 밸런스를 이뤄야죠 스마트, 에코, 피플, 밸런스 오늘의 집이 대박 짠 프로메가 RPG 오메가3 체내 흡수율이 높은 RPG 멋지는 줄이고 작은 캡슐로 농담김이 좋게 역시 국내 1위, 설탕건강 프로메가 워터픽, 이젠 필요하세요 한번 충전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각해요 워터픽만의 맥힘 수확으로 치아파이의 플라그 재료부터 빛목마사지까지 언제 어디서나 양치우는 워터픽 새벽부터 준비하고 새벽까지 배달합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가장 바쁜 나라 식자재 왕이 섬간세 식자재로 이 땅의 요리사에게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식자재 왕 기침강기 빠르게, 국물강기 빠르게, 몸살강기 빠르게 미라엔 어떤 강기든 빠르게, 콜데온이지 백산이랑 빠르게, 초기강기 빠르게 짜라, 콜데온 필리스테이트의 새로운 물반에 더 압도적인 시티라인으로 더 새로운 커뮤니티의 쇼핑공간 스타필드의 빌리지로 더 빠른 GTXA와 운정력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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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운정으로 더 시티옵시티스 대한민국 도시의 새로운 모델이 되다 필리스테이트 더 운정 인사드롤 플러스 생양이 더럽고 잇몸 염증에도 좋고 잇몸이 편안해야 먹는 게 행복하죠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완전하실 수도 없고 꼭꼭 싣는 행복 인사드롤 플러스 맛있게 먹는 행복 잊지 마세요 꿈을 현실로 이룬 기술이여 도전과 혁신에 선도 기업 건축의 새로운 배치를 완성 세계적인 건설형가 건설의 기준을 세우다 호가건설 우리 딸 뭐 먹고 싶어? 음 일단 들어가서 골라 아빠 잠깐만 손잡이, 코로나 아빠 저기 어? 그래, 차동은? 네 됐습니다 팀 팀 팀 차동 블랙 fum 자막 자막 남자막 주선 아 아 제안의 고資군기업 대표님 여기 와보셨습니까 원료 조달에서 연구 제조 마케팅 수제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식품 산업까지를 아직 안아보셨다고요? 안정성 검사가 분질 평가를 위한 지원 포장을 위한 지원 시제품 생산을 위한 지원 식품 매체 창업을 위한 지원 소스 개발의 지원까지 와서 직접 보십시오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미래가 있습니다 국가식품 플러스터 중심에 투자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세계 투자의 중심으로 부산하는 천천국도 최고의 위치에 투자 철도에서 도로까지 하늘길에서 바닷길까지 미래가치에 투자하라 전남 미래산업도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천천국도 성공을 약속하는 투자 1번지 생명과 태양의 불안 철보 살아 손쉬는 대자연이 만든 최고의 명장 친환경 명품 약물의 복도장 대한민국 융성 기름진 땅에서 만든 특별한 맛과 향기 착한 농부의 마음까지 담았습니다 단두부터 신선함까지 꼼꼼하게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비로소 음성 명작이 됩니다 소개합니다 음성 명작 improv 음성 명작 후보에 아 으 아 아 아 그리고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영광! 영광! 우리는 영광의 유한삼 총사 영광용에 불쌍한가요? 청단몰의 연화과정 각질 몰의 연화과정 각질 몰의 연화과정 우리 조카 녀석이 정지권으로 지원을 하는데 자랑 신문을 써줘야겠어 이것은 청탁 내일 080까지 계약서 작성해서 책상회의 갔잖아 골짜기 딸거야? 이곳은 각질 정답없고 악질없는 정렴한 전남교육을 만들어 청렴은 전남교육의 경쟁력이고 자존심입니다 비타민도 챙기고 영양력도 키우고 어떻게? 국가대표 과일 국가대표 과일 국가대표 과일 국가대표 과일 국가대표 과일 국가대표 과일 국가대표 생물을 챙겨오기만 없도록 하마디는 아직 목걸이 가르치지 못합니다 앙상하게 말라붙은 하마디의 배 위가 너무 작아져서도 당장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마디의 몸무게는 5.9kg 또래 한국아이들의 절망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만도 300만 명의 아이들이 하마디와 같은 역의 실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이면 그 중 29명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마디는 힘겹게나마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마디의 가늘 끈춤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지금 1.3%로 전화주세요 구원님 080-760-1004 이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영양이 부족한 탓에 갈라지고 찢어진 피부 몸속 장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복수가 차올랐고 총명하게 빛나야 할 운동자는 초점을 잃은 지 허공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집어삼긴 코로나19 영양실조로 몸과 마음이 나약해진 아이들의 생명은 위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응답해주세요 구원분이 1890-4016 굿네이버스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향해 영양식과 의료시설을 지원합니다 5월 만원이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건강과 웃음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해주세요 구원분이 1800-4016 굿네이버스 하룬은 오랫동안 굶주렸습니다 먹을 것은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하룬의 엄마는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지만 아이는 더 이상 부어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인도 많은 아이들은 배고픔에 쓰러져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굶주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컨섬월드 아이들은 전 세계 가장 소외된 곳의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5월 만원을 후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긴급 신념이 되고 한 가족의 양식이 되어 이들을 굶주림에서 허선하게 할 수 있습니다 1644-8403으로 전화주셔서 지금 5월 만원의 후원을 약속해 주십시오 하루 같은 아이들을 더 오래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두렵습니다 홀로코스트는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홀로 남은 지 80년 올간은 오늘도 두렵습니다 빵 한 조각, 수프 한 접시 뿐은 지독히 외롭고 배고픈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사는 것이 고통분이 올까를 기억해 주세요 18323-9074 누가 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일주일 70년 박스가 이들의 외로움과 배고픈 고통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5월 만원으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1833-9073 지금 전화주세요 더 펠로시 물이 많이 뚜껑이 오는데 찬문내하다가 어떻게 내려가라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 뒷뼈 닿으면 내가 춥겠구나 비만 오면 그 마을에 상태가 많이 났어요 지금도 그래도 이렇게 막 가이고 먹고 냉장 물고 먹고 막 다 눈 뜨고 우리 집에는 어이가 거의 많이 마치치했어요 집이 한숨 반에 사라졌어요 이런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매우 불타깝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돕는게 맞습니다 거의 50분이 재난을 다 그렇게 이겨내왔습니다 오늘 희망프리즈와 함께 재난 피해 인생을 도와주세요 당신의 후원은 긴급 구호 물품이 되고 집을 일을 가지고 위한 임시건조가 되어 내일을 다시 살아갈 희망이 됩니다 지금 1688-3196으로 전화주셔서 월 만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상스러운 징난으로 어려움을 처한 이웃들과 함께해주세요 지금 우리 곁에는 하루 한 끼씩 쌓고 심하게 살아가는 독거농인들이 참 많습니다 전국 천사부려 구축선에 홀로 외롭게 사시는 전국의 독거농인들로 인하여 따뜻한 밥상을 만듭니다 허기와 고통으로 얼룩진 한 생명이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구석진 골방에서 하루 한 끼 식사로 금든히 살아가는 독거농인에게 한 달 만원이면 희망의 박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소외된 어르신께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전국 천사 무료 급식 속 또 로봇 안됨 후원 00080917-324 유골우인이 후원자님을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세요 우리 아빠는 오랜 기간 여러 일을 하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달 제출된 소득자료로 고용보험 등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지세정에 깃은 국세청이 그 시작입니다 국세청 지금 대한민국에서 70억의 미래를 향한 제로게임이 시작된다 지금 시작해볼까 지금 대한민국은 소중한 지구를 위해 함께 뛰는 탄소 제로게임 중 지구가 소중하다면 탄소주니 바로 지금 량 2.0 탄소주니 탄소주니 지구가 소중한 지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bout의 구별에 처한xt logic 지구가 소중한 지구를 입고 있습니다 지구가 소중한 지구를 입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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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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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스 총리는 영상에 대해 전적으로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도 파티에 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인 고수당에서도 정부의 신뢰 훼손을 우려하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새로운 방역 규제에 관한 당내 지지가 예전보다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총리실의 컴퓨터 파티 의혹과 비난이 쏟아지나 영국 정부는 마침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플랜비를 구입했습니다. 재택근무 권고와 대형 행사장 백신 패스 적용, 마스크 착용 재소입 등이 그 골자로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모두 해결됐던 7월 19일 자유의 날 이전으로 거의 회계 안됩니다. 영국 정부는 영국 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 건수가 현재 확인된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서 오미크론 감염이 2, 3일마다 2배로 불어날 것이라고 의뢰했습니다. 전압뉴스티비 방지희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기세가 서질수록 이 부분 남아공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남아공은 분추화나 그리고 자국 내 오미크론 검출 사실을 세계보건 기구에 가장 먼저 알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났는데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개월 만에 다시 2만 명에 육박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남아공 보건 당국도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소식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국 내 오미크론 검출 사실을 세계보건 기구에 보고했습니다. 이후 오미크론은 남아공 전형으로 빠르게 확산해 코로나19 사차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신규 확진자는 8일 기준 16,800여 명으로 5달간에 다시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주로 40대 이하에서 계속 더 유행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보건 당국은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을 인정하면서도 증세는 더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터 모할레 남아공 보건부 내면인은 오미크론의 전염성이 매우 강해 쉽게 퍼진다면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감염자에서 증세가 더 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코로나19 감염이나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이 생겼어도 오미크론에 감염되면 일부에서 면역 회피가 발생한다면서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아공 당국은 오미크론 감염 확산에 모든 성인에게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을 거울고 있습니다. 남아공 초기 항구에서 화이자 백신은 오미크론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스터샷은 면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댑니다. 반면 오미크론에 처음으로 검출한 보충 완화는 지금까지 입원 환자가 증가하지 않았다면서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은 백신 미접종자인 경향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담뉴스 김지수입니다. 오늘 소식은 미국 이어가이드 커플에 달고는 낙태 폭변 소식입니다. 낙태 폭변은 미국의 인형 성향을 가르는 잣대이기도 한데 낙태 폭변에 돌약된 찬반 논쟁이 위 연방 100억 원까지 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원약인 다른 주 주민의 시술을 제공하는 낙태 피난처가 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정성리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낙태 시술 병원 낙태 5호 혼자 등으로 구성된 낙태의 미래의 위헌수회 주지사가 들어간 이 위헌수회는 캘리포니아주를 낙태 피난처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금도 다른 주에서 오는 낙태 희망자들을 자료로 시술해지고 있는데 계획 안에는 여비, 숙박, 보육 서비스 등까지 지원하라는 내용이 작성됩니다. 자세히 이야기하는 데프사이니 비난처 세력의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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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조사는 계속해서 공부해볼ğimiz 것들을 regulment 한번 더 가져가도록 성장해보는 이 시술에서 신경지원을 만들어둔 적용한 지적 시술의 미래의 미래의 미래. 사실은 시술은 학생서에 공신 15도 이후에 낙태를 대부분을 받았다는 이 ccp조 법에 대한 극대가 시작했기 때문 결정은 내년 6월쯤 나올 것으로 정반되는데 대법관 대가수가 보수 중의하이기에 낙태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결론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국에서 낙태는 1973년 롯데 웨이드를 울리는 진면비적 판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을 왔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경우 24개가 넘는 주가 낙태를 경제할 때지여서 여성 낙태권을 둘러싼 노재는 당분간 지속의 저항입니다. 여성뉴스티위 정성희입니다. 2시간 동안 화상로 정상회담을 가진 외국과 러시아 정상이 회담 이후에 뒤끝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가진 양국 정상은 외교적 회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봉준 기자입니다. 블라디미르프틸 러시아 대통령과 2시간에 걸친 화상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를 신공하지 말라고 악박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하지만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말해놓고도 바이든 대통령은 안심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군 하력은 개입을 위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강화 병력을 주입하기보다는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총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토의 확장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를 다룰 고위급 협상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양보를 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정상회담 후 뒤끝이 개울치 않은 건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며칠 내에 미국에 관련 안보 협정 조안을 보낸다는 게임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냐고 묻자 도발적인 질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료 이봉섭입니다. 뉴슬랜드와 유쿠주에 이어서 영국과 캐나다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정부 주요 인사를 보내지 않기로 하면서 외교적 고위곳에 동참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각국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경희 포함입니다. 미국의 뒤를 이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장관이나 정부 인사가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스탱트리더 캐나다 총리도 중국 정부에 반복되는 인권침해를 극도로 우려한다며 외교적 보이콧 결정 사실을 알렸습니다. 앞서 뉴질랜드와 국주도 동참을 선언해 지난 9월 신설된 안구 동맹 5코스와 기존 정보 동맹 5아이즈에 속한 국가들은 외교 보이콧을 확정지었습니다. 미국과 핵심 안구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이 잇따라 가폐한 겁니다. 이 밖에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협의체 코드의 일원인 일본도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들의 동참이 이어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서방국가는 베이징 다음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이탈리아 정도밖에 없습니다. 백악관은 거듭 보이콧 역후 결정은 각국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시간 9일부터 조호아이즈 대통령은 중국 견제 성격이 짙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개폐회 연설을 통해 내놓은 메시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경희입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미국이 화상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예정인데요.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고 인권을 수호하다는 데 의결을 같이하는 국가들을 모은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성격이 짙은 데다 참가국 중엔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나라도 있어 논란입니다. 한상룡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틀간 세계 110개국을 추청해 주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권위주의 체제 반대와 국회 척결, 인권 증진 세 가지입니다.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한데 모으고 미국의 글로벌 기지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호위망을 구축 의도가 짓게 비괄했다는 게 중국의 아킬레스 건조 조청하고 인트리와는 거리가 먼 필리핀 첫 중국 인정들인 점이 그렇습니다. 베이징 국내 올림픽 외교 토론국은 루테이크에서 인권 명품 삼아 중국 견제형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부정부패와 사법권 침해 등의 논란을 빚은 폰란드와 우크라이나를 추청한 것은 러시아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에서 민주적 원칙보다 지정학적 호위망이 반영된 초청이란 비판이다. 이를 두는 각각 부정은 결국 부정부패와 러시아와의 인연각병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는 이의 흥빈 국립을 강하게 비판했고 특히 중국 백서와 반영매체 등의 중국식 민주주의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중심부에서 이번 주말 영국에서 주요 질세븐 윙 장관회의를 대중국 국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뉴스 한상경입니다. 철강 생산 공정의 표식품 중 전기군의 망단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보통 전해 망단이라고도 불리우는데 한국은 주로 중국의 수입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해 망단의 생산량이 크게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요소수 풍기 대란을 겪은 만큼 사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베이팅 임광빈 특파원입니다. 전해 망단은 철강 공업에서 탈산제와 탈황제로 사용되는 주요 소재 중 하나입니다. 철강 1톤을 생산하는 데 60%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에서만 6만 5천 톤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전해 망단의 중국 내 생산량이 내년에 크게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국내 수급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환경 보호와 전력 사용 제한 등을 이유로 주 생산 지역 생산량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충칭과 후난 등의 지역에서는 연말 시설 연구에 따른 기존 생산시설 철거도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중국 전해 망간 총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13.26% 감소하고 가격 급등세 속에 전해 망간과 망간 제품 총 수출량은 지난해 대비 6.2% 증가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중국 내 관련 단체는 최근 회의를 열고 망간 업종의 부조 개선과 녹색 고품질 발전 추진을 논의했는데 중국 내 물량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수출 물량을 이따는 부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당국 급등을 이유로 지난해 15월 수출 전 국사 제도를 시행하며 사실상 요소 수출을 제한했고 이는 국내 요소 수배란드로 이어졌습니다. 무역업계는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을 통해 전해 망간 수급 현황을 파악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만약 자국 내 물량 부족을 이유로 전해 망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할 경우 요소 수사태와 비슷한 국내 수급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디프 김광수입니다. K-POP의 엑스펙티브 한와 세 분이 중국 최대 어워드인 탄스펜 어워드 무지 설문 예고 도련 참석자 명단에서 이들에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서 텐센트 뮤지오 어워드 측은 웨이버에 엑소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카이와 세 분이 오는 시간을 통해 온라인 행사에 참여한 걸 겠지만 신분이 사라진 편입니다. 중국들은 엑소의 상담이 취소된다는 미국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SN엔터테인먼트는 처음부터 온라인 행사에 출연하기로 했고 현재까지 변동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영재학시설 원자로가 가속되고 등급이 돌엇동에 계속 번쩍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싱크탱크가 이를 입증할 더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김용환 기자님. 북한 핵작발동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전문사이트는 보고서에서 영변 택시설 오메가와투 원자로의 냉각시스템에서 원수가 배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로 주변 원수 배출은 올해 9월과 10월, 11월 세 차례 관측위성열죌배선 이미지를 통해 파악된 것입니다. 열주배선 이미지상 붉게 보이는 열패턴이 방류지역 주변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가동되는 원자로에서 원수를 인근 불용강으로 방류했음을 보여줍니다. 방류원수 중 가난히 따뜻한 물의 온도가 원자로 배출구에서 관측됐는데 이는 원자로가 가동 중이라는 명확한 증거라는 겁니다. 영변 원자로 가동 후 나오는 폐열교공을 제출하면 행복이 올려야 플루토늄이 추출됩니다. 앞서 미국 북한 전문대체 삼팔로스도 지난 5월 이후 매달 산업위성을 통해 영변 원자로 가동 흔적을 도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메가와트 규모의 영변 원자로에서는 연간 6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공증 원자로 기부 아이덴 이해도 이미 영변 원자로 가동과 함께 폐연료봉으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제7의 조항은 있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아이덴 이해가 영변 유해 지역은 핵시설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 공급을 자제하면서 북한 핵시설의 범위와 핵체의 능력에 공급적을 낳고 있습니다. 북한 핵시설은 아이덴 이해의 사산란이 추방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지지적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만 지냈습니다. 예난뉴스 김정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에 성과를 담은 사진첩을 내며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사진첩에는 트럼프가 2019년 6월 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미는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사진 연패는 남북한의 경계에서 나는 김정은을 좋아했다. 아주 터프하고 똑똑하다. 세계는 우리의 관계 때문에 더 안전한 곳이었다. 대선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쯤 북한과 합의를 이뤘을 것이라는 메모가 포함됐습니다. 안결라 메르켈 전 총리가 16년여간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이 됐습니다. 무틸 리더십으로 독일은 물론이고 유럽 정치사에 강타인 자체를 남겼는데요. 퇴임 후 정치를 하지 않겠다던 메르켈 전 총리의 다음 회고가 주목됩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8일 독일 연방의회 본회의장 개회와 함께 소개된 안결라 메르켈 전 총리에게 연방 하원 의원들은 기립해 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젠 연방의원이 아닌 그는 연방의회 방문자석에서 골라프 숄츠 총리의 선출 과정을 시켜봤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와 숄츠 총리에게 바통을 넘기며 2005년부터 16년간 벨무트콜 전 총리의 역대 최장 재임 기록에 10일이 부족한 5860일간의 재임을 마쳤습니다. 제가 제작진을 고맙습니다. 제작진을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에 정말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시절에서 이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이를 위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독일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이자 동독 출신 총리였던 메르켈는 엄마를 칭하는 무티 리더십으로 10여 년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웃 정상들도 유럽의 부심점 역할을 해준 그에게 적답을 잊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엠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역사적인 가르침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짜했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의 임식에서도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많은 모티바이예요. 그래서 이 집을 얻고 계십니다. 우리 나라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르켈입니다. 저는 이것은 모든 것이 좋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의 임식에서도 정치인으로 남지 않겠다는 뜻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언론과의 경제에서도 퇴임 후 독도와 수면을 불가한 게 이 선수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기간 아디언은 메르켈 전 총리가 당초 내비쳤던 기획과는 달리 국문력 발행으로 대중의 시선이 나는 곳에 업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박진영입니다. 연합뉴스티비 박진영입니다. 연합뉴스티비 박진영입니다. 연합뉴스티비 박진영입니다. 전체 병점에 대해서 큰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인용군을 공개하면서도 엉만 정직자들이 제사를 기부하는 방심을 한 번에 뒤집어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녀석 2, 3위는 파볼라 에디스를 미프 보조영과 크리스틴 라라들은 유럽중앙지 Eighth capitul sy 존의가 차지했습니다. 예수 Williams 이만 안결라 매립됐던 고빌 총리는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있을 때 수천 명을 넘긴 가운데 위중증 환자로 사태일의 최대인 800명대 중반으로 오겠습니다. 여기에 오미크론 감염자는 22명이 더 나왔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보강도 방역조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조성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02명으로 이틀 연속 7,00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이 2,785명, 격리가 2,136명으로 모두 2,000명대였고 비이소 권익부산에서도 210명 넘게 나왔습니다. 현재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거리 두기나 아니면 모임 제한, 또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서 전체 확산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감당하기가 계속 어려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미크론 변이 감염도 하루 새 22명이나 늘어 모두 60명이 됐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6명이 늘어난 15명이 됐고 국내 감염은 인천 미축을구 교회 관련 16명이 나와 45명이 됐습니다. 특히 방역 당국이 오미크론 감염 확인을 위해 추적 중인 사람이 2,300명, 이 중 일적 접촉자만 753명에 달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증 환자 수도 857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보면 서울이 88.3% 등 수도권이 84.9%고 전국 기준으로는 78.8%로 집계됐습니다.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1만 8,400여 명으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비수도권에선 없고 수도권에서만 1,003명입니다. 사망자는 57명으로 총 4,077명이 됐고 치명률은 0.82%로 집계됐습니다. 연합뉴스TV 효성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천 명 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도 다시 역대 하루 최다 확진자 수를 달아주었습니다. 확진자 등의 상당수는 돌파 감염에 의한 확진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강원은 252명으로 전날보다 2명 감소한 역대 두 번째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가운데 전체의 약 62%가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 후에 확진된 돌파 감염으로 분석됐습니다. 경남도 193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하루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북은 125명이 추가 확진되며 하루 만에 1일 최다 확진자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강원도 일주일 기준 하루 평균 12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 역시 확진자 가운데 70% 가까이가 돌파 감염인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기간이 진압에 따라서 확실히 한 채가 감소하는 게 나타나고 확진자가 전파가 되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분해되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전은 여태제 세자일수학 시절에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 치료 병상 28개 가동률도 100%를 기록했습니다. 병상 부족으로 대전에서 발생한 위중증 환자가 충북과 전북으로 이송되는 자료도 늘고 있습니다. 연한기스TV 이모진입니다. 지난해보다는 어려웠다는 평가 속에 수능 전체 만점자도 단 한 명에 그쳤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우리과 통합으로 치러진 수능 국어영역부터 응시생들의 최강난도는 높았습니다. 어려울수록 높아지는 표준 점수가 최고점이 149점으로 2019년 수능의 이른바 불국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수학은 작년과 달리 미적분 확률과 통계 등 선택과목이 포함돼 작년과 체제가 달라져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워도 난도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학 경력의 표준 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작년에 비해 10점이나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만점자는 작년보다 300여 명 들었고 전체 평균 하락으로 표준 점수 최고점이 높아진 것으로 볼 때 문의과 사이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도 1등급을 받은 응시자 비율이 작년에는 12.7%였지만 올해는 6.25%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출제 당시 예년 수준이라고 한 것과 달리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평가원은 이에 출제자들의 예상과 달랐다고 인정했습니다. 저희는 책임을 느낀 공기장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 탐구 영역을 제외하고는 국어, 수학의 선택과목별 표준 점수 차이는 공개되지 않는데 수험생들이 대입 전략을 세울 때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높아진 난도에 작년 6명이었던 수능 만점자는 단 1명에 끊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올해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 2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보험 행정 6부는 오늘 생명과학 2 의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생명과학 2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문항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험생들은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평가원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생명과학 2 의시생들에 대한 성적 통지를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공동 번영 방안을 모색한 제1회 디지털 대전환 네라트 팬드 프로퍼런스가 서울 명동 포스트파워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광희 정천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이 경제, 사회 유출 영향을 전당하고 전 국민이 취재자가 될 수 있는 미래 대응 조율형 모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선 플랫폼의 전거래적인 국산과 자동화, 노동 형태, 다근화 등 4대 메가트렌드와 10대 정책 과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으로 교원 임용시험 응시가 제한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조성에서 정부가 수험생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1부 순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하반기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유치를 제한했고 예, 수험생들이 1,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속을 냈습니다. 수험생 측 현지원 변호사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응시생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밤 사이 우리나라의 높고 옅긴 상층이 일어났는데요. 현재 위선영상 보시면 전국 하늘에 구름이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내일 중부와 호남 지역은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드랍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고기압 영향권에 있습니다.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어제만큼이나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 2.7도, 낮 최고 기온은 9.7도까지 올랐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넘낭이면서 일교차가 무척이나 큽니다. 내일도 평면 기온은 크게 웃으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아침과 낮을 기온 변화를 고려해서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출근길 중부와 호남 제주에는 비서실에 있습니다. 비는 앞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내일 현황을 보시면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비구름 때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일 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회복됐지만 오늘 밤 국외 옥연물질이 유입되고 대기정체가 이어지면서 내일 중서부와 일부 영향 지역은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1까지 떨어지는 듯 급격하게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현두루 자노. 잠깐! 판청물을 고려해야 합니다. 곱고기가 누선고매의 대상이여 고려 디프트는 엄청 사내! 판청물! 거려! 거려! 디프트! 플랭이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메르세데스 벤츠는 올해도 달렸습니다. 일상 속에서 먼저 실천하고 서로 응원하고 함께하며 더 먼 미래까지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의 뿐 메르세데스 벤츠는 앞으로도 책임을 다해 달릴 것입니다. 더 빛나는 세상을 향해 메르세데스 벤츠. 베테랑 드라이버. 평일 출근하면서 주말 드라이빙도까지. 당신의 드라이빙도 악사 하나로 추몬죠. 지금 악사를 검색하세요. 악사. 악사. 외시가 높음이 가끔 더 많이 일으isten ashamed 것 같은데요. 저의 사역이 좋은 empresa. 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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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턴 까니 빛된 마다 아예 맛보라 으 으 블랙의 정찰 으 으 그 시작은 참는 게 나이 짜라 같지 갱녀기도 미리 준비하면 달라질 수 있어 내 안에 나를 깨우다 백 년 중에서 그래도 독트로 바이오텍스 언니만 들어 내내 치킨 왠지 다시 다시 오 그래 지금 왠지 내내 어니언사인 워터핏 이제 프리야 돼요 한 번 충전으로 어디 어디서나 부각해요 워터핏만의 느낌 추억으로 치아 사이에 흔하게 제거하는 길목 마사지까지 언제 어디서나 양치 후엔 워터핏 새벽부터 준비하고 새벽까지 발달한 놈 그래서 요리사가 가장 바쁜 나라 식자재 왕이 섬세식자재로 이 땅의 요리사에게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식자재 왕 기침감기 빠르게 고물감기 빠르게 고잘감기 빠르게 우리 아이엔 어떤 감기든 빠르게 콜대원이지 백상이란 빠르게 초기감기 빠르게 짜라 콜대원 아 우리 딸 뭐 먹고 싶어? 응 일단 들어와서 골라 아빠 잠깐만 손잡이! 코로나! 아빠 저기! 그래! 장성문! 네! 됐습니다! 태양! 태양! 차도!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장사가 안되면 가맹비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받았으면 도란받는 100% 한옥옥탕 전문점 유란의 한옥옥탕 장면육 완료품 배송 시스템으로 주황장 필요없고 윤호가 충 시스템까지 유란의 한옥옥탕 1옥옥 2질 2로 음주자도 배송 주황장 해외수채 정말 좋아요 수채에서 정말 좋은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서해의 한류와 남해의 난류가 만나는 곳 완도 이곳은 잎부터 황금호장이라 빌렸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완도마저와 양식장인이 만난 며품 너머가 탈퇴합니다 사계절 수온 변화가 만든 완도 벽품 단어는 콜라겐과 오메가3가 만나 찰진 광어의 이 맛을 자랑합니다 온국 미래 영통국 미래로 만드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광어 역시 이미자적으로 연회 두려움 없이 첫발을 내딛는 담대함 진취적인 발걸음을 모아야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술 미래가 함께하는 것 성명 진취적인 발걸음 진취 으 으 생물 7개월이 넘기도록 하마디는 아직 못 감지 못합니다 항상 없게 말다 붙은 하마디인데 위가 너무 작아져서 당장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구원 2 080 760 1004 지금 하마디의 몸무게는 5.9 킬로그램 또래 한국아이들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만도 300만명의 아이들이 하마디와 같은 역의 실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달에 3만원이면 그중 29명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마디는 힘겹게나마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마디에 다닐 품축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지금 여기서 풀어 주세요 구원 080 760 참사 이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영양이 부족한 탓에 갇아지고 찢어진 피부 몸속 장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복수가 차올랐고 총명하게 빛나야 하는 운동자는 초점을 잃지 허공을 맺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집어삼긴 코로나의 경우 영양실조로 몸과 마음이 나약해진 아이들의 생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응답해 주세요 굿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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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한 끼 식사로 힘들게 살아가는 독포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전국 천사부려 구축설은 홀로 외롭게 사시는 정국의 독포노인들로 인하여 따뜻한 밥상을 맡깁니다 허기와 고통으로 얼룩진 한 생명이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구석진 골방에서 하루 한 끼 식사로 근근히 살아가는 독포노인들에게 한낱 마론이란 희망의 밥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소외된 어르신께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전국 천사 무료 금식소 구원 080527의 천사 두 분 후인이 후원자님을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에 나눠주세요 조심조심 뱀지않게 스프 대신 간장조각 뜨겁지않게 휘휘저은 간장컵라면 10살 연우가 동생을 위해 준비한 촌촌한 한 끼입니다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 회의부에 나가면 동생 연기를 시키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며 엄마의 빈자리 할배우는 연우 코로나로 금식조차 먹지 못하는 날이므로 연우는 오늘도 익숙한 존놀림으로 겁나 만일까입니다 세이브 더 칠드란 세이브 더 칠드란 여느 연기 담배처럼 코로나로 피니의 약과 영양 섭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주 2회 배달합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을 선물해주세요 1899 0739 세이브 더 칠드란 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저의 과거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숨겨진 진실을 찾고 오랜 고통을 멈추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한 사람의 억울함도 놓치지 않도록 숨김없이 남김없이 알려주세요 진실을 밝히는 화해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과거의 피해를 알려주세요 내일을 위해 바로잡겠습니다 과거사 진실 규명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소기업 소상국인의 희망은 무라노산을 타고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사장님 노란우산 가입 일본이 어떠셨어요? 요즘같이 힘들 때 믿는 곳에 있어야죠 소득공제에 관심이 있었는데 복지 혜택도 많더라고요 사업 초기에 모르는 게 많잖아요 세무상도 받으니까 좋았어요 아파서 가게 문을 못 열었는데 대출이 바로 되니까 진짜 든든했어요 요즘같은 때 노란우산은 사장님들한테 필수네요 한국인 노란우산 사장님 화이팅! 소기업 소상공인을 언제나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노란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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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사연에서 배웁니다 변함없는 정직함 사실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뉴스 그대로의 뉴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연휴 코로나19 흡산세가 거세게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2킬 연속 7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역대 3대인 851명으로 늘어나면서 중증 경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어 SNS의 울릉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도시는 상처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란우산 수상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교 후보는 한반도 평화와 민주화에 기여한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빌었습니다 대상동 개발 노비특필후불 수상인인 검찰이 유한민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역당 실질 심사는 다음 주 초에 열릴 전날입니다 내년도 순환과학탐구약역 생명과학소 20번 문학의 전당 결정 유예로 이 과목 유치생의 성적 공지가 등기됐습니다 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수업체들에게는 매일 성적이 공지됩니다 정답 공지시 오 김 회장 우리 조카 녀석이 정지 번호로 지원을 하는데 자리가 충분히 써줘야겠어 이곳은 청탁! 내 08시까지 계약서 작성한 책상계에 갔다가 못하겠다는 거야? 이곳은 각질! 정답없고 악질없는 청렴한 전남 교훈을 만들어 청포라! 청렴은 전남 교육의 경쟁력이고 다존심입니다 나 지금 도착했어 국내 국식, 축산물 및 관료 관련 제품은 반입이 제한되며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에 체크 후 공항만의 국내 축산 검역 공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외 감축 전염병 및 외래 병행축 유입이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관계에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관절 건강! 혹시 잊고 지내지 않으셨나요? 지금부터라도 후관원을 드셔보세요 저희 2반기에 관절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강화는 프리미엄 관절과 연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MSM과 해조류에서 수출한 폐조팔슘에 목욕, 고슈레비아, 노슬 등 35가지의 부원료를 더해서 정성으로 계약했습니다 전 바로 주문 꼭 후관원을 마십니다 관절, 뼈 건강 몇세까지 지켜되지 않겠습니까? 관절 건강과 껴 건강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후관원 프리미엄은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아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후관원 프리미엄 평생 가는 관절 건강 기초와 함께 호관은 믿고 팔팔하고 건강하게 삽니다 지금 새 박스를 주문하시며 한 박스를 건드리는 고객검사 이벤트 지금 방금 상담 부서 받아보세요 1, 5, 8, 8, 3만 9천원 배칠수의 3만 2천 꼰대만 3, 8, 9, 3만 2천 배칠수의 3만 2천 1, 8, 8, 3만 2천 1, 8, 8, 3만 2천 배칠수의 꽃배나 도로마치코 못살겠다 더 조용한 아스파이크다 이렇게 저녁해요? 조용하다 싸다 시공이 빠르다 우리나라 도로수 싹 없어진다 더 조용한 아스파이크 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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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다 후진하고 다시 도당 찐다 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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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다 여기저기 방방 복부 부담 찐다 가능비가 없는 부담 찐다 나를 도와준 친구가 어려움에 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6.25 전쟁 때 구호품을 전해준 시리아는 내전으로 고통받고 지상권을 파병해준 에티오피아는 가난에 시달립니다 이제 우리가 힘이 되어줄 차례입니다 한 달 2만원은 어린이들의 쉼터가 되고 가장 절실한 힘이 됩니다 지금 후원으로 어린이를 지켜주세요 후원 문의 고팔공 734-1004 유니세프 땅 도당 찐게 참 맛있어요 땅 도당 찐게 가미고 무척 꿈에다 고장만 눈에다가 땅 도당 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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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상호환경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작은 시도부터 차근차근 답은 있습니다 허시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워치 시작합니다 대선이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들 행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소식부터 알아보죠 이 후보는 오늘 평화고삼을 밝히고 소상공인에 대한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시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나겸열 기자 이재명 후보 김대중년대통령 노벨평화상 소상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안보 문제가 정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우리 사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종전을 넘어 평화혁정으로 비핵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 오전엔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는데요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부터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반성으로 새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정에 없던 기장회견을 벌었는데요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필요한데 국가의 지원은 턱없이 적당며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손실보상 100조 원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100조 원 제안에도 동의하면서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이미 밝혔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이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매우 낮고 직접 지원은 1.3%에 불과할 만큼 매우 적다는 점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김대중 정신에 대해서 언급했죠 경총, 그러니까 한국경경전 총협회를 찾아서는 일자리 창출을 국장의 최고 목표로 두겠다고 했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윤석열 후보도 이 자리에서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독점 철학과 업적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랜 탄압을 받고 대통령이 됐지만 김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 통합을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한국경영자 총협회를 찾아 경총 회장단과 만나 일자리 창출 방안과 규제 완화를 문의했습니다 제가 차기 정도를 담당을 하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고 목표로 두고 수출 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풀고 이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윤 후보 오전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패슬린 스티븐스 전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합리 관계를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5.18 민주홍동과 백권 김구 선생에 대한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고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은 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죠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여긴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중 2개 법안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격을 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민간 이웃률을 제안하는 내용이 주택법은 민간 개발사업에 균형과 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국내에선 모두 114건에 한 건이 처리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곧바로 12월 임시부패를 소집해 개발인 환수법 등 이재명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인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어서 연말 정국은 나상히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후에도 해드렸습니다 작가자 네에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이 전해드렸습니다 이 성경자에 관한, 아주 비상생리한 민평법은 세계적인 영향을 심지어 작업해야 하는 옆에 있는 유의 기능체제를 실제로 검상도로 걸 보고 다시 확실하게 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어제 하루 코로나19에 신규 확진 된 사람은 모두 7,102명입니다. 그제 신규 확진자 보다는 70여 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보단 1,800여 명 급증한 수치입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이 하루 사이에 22명이나 급증해 모두 60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이 6명 늘어난 15명이고 국내에서 이 변이에 감염된 경우는 16명 늘어만 5명으로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국내 감염은 7,082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의 비중이 76.5%를 차지했습니다. 지도별로는 서울이 2,785명, 경위가 2,136명으로 모두 2,000명대였고 비수도권에선 부산이 25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1주일 700명대를 유지하다 그제 기준 800명대 중간으로 껌충비였던 우리 중증 환자 수는 어제 857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습니다. 다음 환자는 57명으로 총 4,277명도 있고 치명률은 0.82%로 집계됐습니다. 치료 현금을 보면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만 8,400여 명,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비수도권에선 없고 수도권에서만 1,003명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보면 서울이 88.3% 등 수도권이 84.9%고 전국 기준으로는 78.8%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18세 이상의 백신 접종 완료률은 91.9%가 늦고 전체 인구 대비로는 80.8%를 기록했습니다. 소아, 청소년에게도 접종을 확대하는 방침에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전문가들과 국민이 대화하는 방식의 특별 브리핑을 여는 등 소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조성훈입니다. 정부가 청소년의 코로나 감염 위험이 증가해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접종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의 이익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접종률이 낮은 11세에서 15세의 10만 명당 확진율이 12월 첫 주 11.4명으로 증가해 성인이나 고등학생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청소년의 접종 후 이상 반응은 성인보다 낮게 나타났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라시스와 신흥근염, 신나경 사례도 각각 12건, 5건이 발생했지만 모두 회복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인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고3 학생들이 헌법 소원 심판을 내기로 했습니다. 고3 학생 양대인군 등 청구인들은 내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사실상 접종 강제이고, 이로 인해 기본적인 학습권도 침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등 60여 개 단체도 오늘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어린 소아청소년에게 강제 접종하려 한다면서 방역패스 정책을 즉각 첨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일 7천 명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다시 역대 하루 최다 확진자 수를 달아주었습니다. 확진자 중 상당수는 돌파 방역에 의한 확진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9일 0시를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624명입니다. 하루 만에 신규 확진자가 9명 이상 들며 비수도권 1일 역대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최근 일주일 기준 비수도권 평균 1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겼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충남이 200명대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8개 지역에서 3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은 252명으로 전날보다 2명 감소한 형태 두 번째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가운데 전체의 약 62%가 근신접종 완료 후 2주 후에 확진된 돌파 감염으로 분석됐습니다. 경남도 193명으로 코로나19 국산 이후 하루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북은 125명이 추가 확진되며 하루 만에 1일 최다 확진자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강원도 일주일 기준 하루 평균 1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 역시 확진자 가운데 70% 가까이가 돌파 감염인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연세제 3자 1수 확진자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 치료병상 28개 가동률도 100%를 기록했습니다. 병상 부족으로 대전에서 발생한 위중증 환자가 충북과 전북으로 이송되는 달에도 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유호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전례 없이 심각해지자 만쯤 내 정부가 특단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4주간 특별 방역이 효과를 보지 못하며 연말연시에 비상계획이 시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신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연속 7천 명대 확진에 천 명을 바라보는 위중증 환자 수 방역 지표가 악화 1호인 가운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공과 위원들이 긴급 소직됐습니다. 방역 상황에 대한 의견과 조언을 받는 자리인데 방역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힘이 시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숫자 줄이기 위한 방역의 강화라는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경 질병청장 역시 확진자 증가 추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강화해야 하는 조치 내용 등을 매일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 시점은 정리가 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우려하고 가장 경계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방역의 대응의 수준이 무너지면서 기약습력으로 증가할 우려를 계속 많이 경계하고 가장 우려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석산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감당하기가 계속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부가 검토 중인 추가 조치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촌 모임 인원 수제 조정, 일부 업종 대상 집합금지 등이고 이들 조치가 시행된다면 그 시점은 모임과 접촉이 크게 늘어나는 연말연시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애물도 만만치 않습니다. 방역 상황만 놓고 보면 지난 2년간 취한 어떤 단계의 조치보다 더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지만 자영업자들의 큰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미스티비 신새롬입니다. 확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게 되죠.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서울에서만 만 명에 입각하고 있는데요. 방역 방역이 재택치료 체계를 대폭 보강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재택치료 개선입니다. 의료 대응 역량 대비 확진자 발생 비율 수입니다. 지난주 기준 수도권은 아직 50%를 밑돌고 있지만 수도권은 10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승세도 값하는데요. 100%를 넘으면 현 의료 체계가 확진자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도 증가하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이 재택치료자에 대해 전화 또는 앱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건강 모니터링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일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동네 의원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재택치료자가 단기, 외래 진료센터로 이동할 때 지금까지는 구급차나 보건소 방역 차량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비오급 상황이라면 개인 차량이나 방역 택시 이용도 가능합니다.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공범화동 역시 공동경리에 들어가게 되죠. 공동경리에 대한 기간도 일부 완화했는데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족에 한해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맞춰가지고 낮추겠고요. 이에 따라 격리 6, 7일째 PCR 검사 후 8일째부터는 출근이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전 동안 공범인다면 8일째부터 추가로 10일간 더 격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재택치료 시 지원되는 생활비도 일부 추가 지급하는 거였습니다. 재택치료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물화 감염인 경우 또 18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생활비가 최대 48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됩니다. 사실상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인데요. 이 경우 4인 가구가 10일간 더 격리하면 생활비 지원은 기존 90만 5천 원에서 136만 5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방역 당국은 지자체별로 재택치료를 담당하는 인력을 추가 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재택치료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나가셨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크래킹 뉴스였습니다. 그러면 1,2,3,3,4,5, H7, 9,4,5, H7, housed性, 강좌에 좋은 상품 관광지입니다. 7,4 11,000원을 더 격리해야 합니다. 총 3,4,5, H7, 1,000원을 더 격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3,C4,6, H7, 1,000원을 더 격리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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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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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조카는 자동차가 없어도 이용철의 취향에 맞게 언제 어디서나 제공되는 이동서비스 스트리밍 모빌리티 시대를 열겠다는 통보를iew켰습니다. Ooohhh tsp 상 상 쭈 쭈 자! 종이 하자! 야 미쳐! 이걸 왜 알았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말아왔네 이거 말해 오! 후보소가 충고맨코를 낼 수평을 결합하는 더워져! 저 분이 어디까지 있지? 왜? 왜 이렇게 여긴 거야? 넌 정말 못했어 한국전기안전문사는 오늘 서울 여의도 페어보드 엔베서로 호텔에서 2021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를 열었습니다 24일짜리 받은 전기안전대상은 사업통상정보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안전문사와 주관하는 에너지안전문의 최대 행사입니다 행사에 대한 기풍들 포함의 전기안전대상 행사는 20여 명이 여긴 한다고 했다니 중앙마이트를 인수한 동호개발은 오늘 서울 여의도로 이전한 사무실의 대토식을 열고 설문시작을 알렸습니다 동호개발은 전통 생명과 중앙마이트 브랜드를 이어가다 사람의 두 가게를 쓰는 것으로 아니 대체 그건 왜요? 믿는 두 가게는 짙잖아 정신이 있어? 뭐해 너 때문이야 그러지 못 알아?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말이야? 왜 이렇게 말이야 잘building 이건 왜 다 찍어먹고? 이게 뭐냐? 이치아 니가 여기다 사진 나 다 봤어 왜 그래 대체 이치아 니가 여기다 사진 나 다 봤어 이치아 나한테 너무 하잖아 이치아 나한테 너무 하잖아 이치아라 이내는볶으면 가져온 한 podem 뵙고 인간이 재밌는 게 고춧가루 청와대가 내년 6월에 열리는 개인의 종교올림픽 청성연구와 관련해 벌써 결정하기에는 이해식이라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대상 밝혔습니다. 청와대 피싱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청성연구가 무만간 결정이 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내년 6월보다는 한참 전에 결정나야겠지만 지금 촉구하듯 접근한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피싱은 어제도 미국의 외교적 고입국 결정과 관련해 바짝 다가온 1만 명의 그림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11월 9일, 9일 김치현의 정치수는 이국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은 비즈니스의 노래 나이트 프리버 호박중의 열정이네 뭘 가지고 이렇게 열정을 풀었을까 원래 얼마 전에 제가 70년 80년대에 디스코 음악을 한 번에 든 적이 있어가지고 비즈니스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원하는 노래를 그때 제가 제목을 일단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기 정피지하고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노래는 요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났어 지금 다음에 한 번 다시 듣는 걸로 갈게요. 장혜정님 아이들 주춤 보내고 집으로 보내는 길에 정치쇼 들으면서 세상 이야기 접하는 요즘이네요. 이 시간 기다려집니다. 오늘 또 코로나 특집이 있어가지고 조동청에서 나오시니까요. 많은 정보 저희가 전달해 드릴게요. 8554님 테디, 오늘이 목요일인데 벌써 반전이에요. 진짜 힘듭니다. 아, 정신이 들어요. 아, 혹시 목요일이나 그런 거 같아요. 코로나 일치이고 업무 일치이고 테디가 커피이면 수요일까지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피 주세요. 그래야죠. 9193님 근데 커피를 마셔야 되는 사람이 저도 마셔야 되고 우리 저 8554님도 마셔야 되고 제가 보니까 저희 정피디도 커피를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반전이에요. 목요일이 힘듭니다. 9193님 치고가 선별범사소에서 근무하는데 10시까지 야근에서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길거리 지나가다가 차 타고 가다보면 줄을 길게 서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보다 보면 다 선별범거죠. 얼마 힘드시겠어요? 커피를 드려야지. 커피, 9193님께 두 장 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분 꼭 한 장 전달해 주세요. 9405님 테디, 이 시기에 조동찬 기자님 시간 좀 늘려주세요. 커피도 한 잔 주시고요. 조동찬 기자님 시간 늘려주세요랑 커피 한 잔 주시고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언제 커피를 선택하고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왜냐하면 문맥이 안 맞습니다. 야, 조동찬 기자님 시간 좀 늘려주세요. 커피 한 잔 주시고요. 대꾸가 안 돼요. 이 분장이. 어쨌든. 우리 딸 초딩 1학년인데 어제 확진자 한 번 나와서 집에 가족이 전부 다 대기합니다. 아, 저 1학년 따님이 걸린 게 아니라 따님 한 학급에서 또는 학원 친구가 이렇게 걸리면 따님이 밀접 접촉자가 되시니까 가족들 전부 대기하고 계시구나. 아이고, 어떡하나 안 주셔가지고 제가 구사 공무원님께도요. 커피 커피 커피를 주장 드릴 테니까 남편분하고 커피 한 잔 아, 케이잔. 우리 딸. 저, 고파. 하초코. 이렇게 하시면 커피랑 하초코 드시면서 기다리시면 글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이란 게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확진자 접촉했는데 안 버리면 좋은 소식이죠. 집주의 정신쇼에 참여한 거군요. 휴대폰 문자 샵 203만 단무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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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는 무료입니다. 2 shift 5 지금 가장 중요한 소식들만 그러니까 뉴스인데 세오더 고 الي لكن 쳓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만연 청취자분들은 엄청 기다리고 계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고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 상황부터 좀 들어볼게요. 어때요 지금? 어제 7천명 넘었죠. 오늘도 7천명 넘을 겁니다. 매주 수요일은 좀 높았어요. 주말에 검사 건수가 약간 적고 월요일부터 늦는데 제가 수요일에 제일 많아왔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5천명. 이제 가장 최다라고 했었고요. 어제 7천명 넘었고 이거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주가 만 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11월 1일날 저희가 위주코로나 했죠. 한 달 동안 가장 감염이 많이 된 층이 어디냐? 10대입니다. 10대가 가장 많습니다. 왜 10대가 많으냐? 일단 학교를 다니니까 집단생활을 하니까 그렇고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제일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징은 면역력이 약한 우리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10대는 위중증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10대 미만의 사망자가 2명인데 이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건강한 여긴가 아니라 위험한 여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청소년 중에서도 비만, 천시가 있고 있거나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이런 친구들은 더 우리 친구들이 보호해줘요. 이분들은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요. 대부분의 우리 어린이 친구들 코로나 걸려도 그렇게 걱정할 수 없지만 친구들 중에 아픈 친구들은 우리 훨씬 더 조심해 주셔야 돼요. 미만 어린이요. 네. 미만 어린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건강한 어린이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더 배려를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우렁증이 많은데 35% 정도 돼요. 확진자에.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위중증으로 돼요. 지금 현재 위중증 환자의 84%가 60세 이상이고요. 우리 얼마다 지금 50명, 60명 사망자 나오는 분들을 85%가 60세 이상이고요. 그러면 뭐 그렇겠죠.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확진자. 사실 확진자만 놓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이 생기냐. 큰 부담 안 돼요. 그런데 이 어린이 청소년의 확진자가 60세 이상으로 이어지는 게 지금. 그런데 그것도 더 하더라도 갑자기 확진자 방금 사여주신 것처럼 확진자가 생기면 그 애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럼 맞벌이 부분은 이 직장을 갑자기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시거든요. 이런 가정들이 우리의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의 감염이 60세 이상으로 이어지는. 처음에는 요양병원이 문제였어요. 11월 초만 하더라도. 10월 11월 초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요양병원이 어쨌든 빠르게 붙어서 3차 접종을 했고 지금은 사회에 계신 조금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두 가지가 됐죠.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아예. 그런데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넘어였죠. 그래서 선택한 게 60세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빨리 순차 접종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고요. 지금 보관자 감상 지금 가득 찼습니다. 원래 1만 명 확진자에 1,300명까지 대비하겠다고 했는데 840명 정도의 미중동 환자에도 가득 찼거든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위중동 환자를 돌리게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택치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고 오늘 조간에도 재택치료로 중환자 감상하는 거 발생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시는 의료교수님 인터뷰도 봤는데 그 말은 맞아요. 재택치료라고 위중동 환자는 그냥 원래 본인의 소인에 의해서 위중증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증 환자 공원에 가면 위중증 환자로 돌릴 수 있는 병상조차도 우리가 돌리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택치료는 중요하고요. 이건 싱가포르 사례에서 입증이 됐어요. 싱가포르는 70%를 재택치료하니까 위중증 병상이 훨씬 더 원활하게 움직였었거든요. 사망자 증가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거리고기, 미래 코로나 이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확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있습니다. 지금 의료계에서도, 유부의료계이긴 하지만 강력한 추가 조치에서 다시 자영업자, 영업주치관 다 식당, 카페 다 제안하고 학점 보인 건 축소하고, 그리고 교회나 절, 다시 예전처럼 비대면으로 다 하고 학교도 비대면으로 갈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반대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확진자가 많을 때는 반대 의견은 목소리가 적을 수밖에 없죠. 네, 지금은 확진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이 그런 거는 일단 절차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외 연구에서 봤을 때요. 아, 예전에도 그걸맛도 아니었죠. 그리고 우리 1년 동안, 1년 몇 사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했는데 한 달 이상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강력한 거리 두기 하고 1년 하고서 또 얼마나 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2차, 그러니까 백신 접종 완료일 작년 목표를 우리 달성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정답이니까 그야말로 일시적인 발전이겠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피해가 누겹진 자영업자 밑에는 또 어마어마한 충격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답답해요. 이게 방역당국 정부의 고민 같은데 사실 지금 강당하고 그냥 강력한 거리 두기를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선언하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를 선언했을 때 또 불거질 우리가 봤던 전반적인 문제들이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다만 제가 이제 연구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데이터 변이에 대해서 거리 두기가 어떤 게 효율적이냐. 2m 15분 이내 이거 별 의미 없다. 그것보다는 마스크 착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실내에서 환기를 정말 자주 시키는 게 정말 예방법이다. 지금 우리가 겨울철에 전세계가 증가하는 것은 실내에 모였기 때문이고, 보이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그만큼 추후기가 흥미를 안 시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마스크 잘 쓰고, 실내 환기를 철저하게 시켰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미크론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 오미크론 전세계적으로는 우선적으로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보다 확신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니, 저 상황이 어때요? 오미크론 나올 거예요. 우리는 우세종 대체인데, 지금 어제까지 서른 여덟 명이 됐거든요. 일주 만에 서른 명이 넘었습니다. 델타가 진짜 빠른데도 델타가 서른 명 넘는데 5주 걸렸는데, 이거는 일주 만에 갔으니까요. 어제 일주일 밤 세계보건기후도 오미크론 전파량이 매우 빠르다고 인정했죠. 그리고 간밤에 화이자 시유가 3차 접종하면 중화항체가 25배 늘어나서 오미크론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서 4차 접종까지 서둘러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정말로 좀 서운하더라고요. 일단 중화항체만으로 면역력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화이자 시유의 이 발언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중화항체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화항체가 두 분일 뿐이고, 중화항체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과연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고요. 또 하나 오미크론이 아직 위험성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전파량은 센데 대부분의 환자가 동의하죠. 정말 근데 이게 전파량이 세기 때문에 치명률이 약간만 높아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 없지만, 얘의 실체가 드러나야 우리가 예를 위한 백신을 또 맞을지 안 맞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감기에 백신이 따로 안 맞잖아요. 독감에 맞아도. 그런데 또 4차까지 맞으라고 하는 발언. 근데 왜냐면 화이자, 모더나, 모든 백신 회사 부작용 책임 안 지고 있거든요. 단체권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이런 걸 얘기해야지 그런 걸 하나도 없이 3차, 4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대단히 좀 듣는 저로서는 서운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미끄론에 대해서 얼마 전에 독일에 한 입장인가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전압력은 강하지만 가방일 것 같아 이런 얘기 했다는데. 최근 네이처 논문에 보았는데요. 코로나19는 결국엔 감기처럼 될 것이다. 결국엔. 모든 바이러스가 중간에 시인 차원 반대가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는 전압력도 더 세고 치명률도 더 높습니다. 서류가. 근데 결국에는 전압력은 더 세지고 치명률이 낮아진다는 것이 논문에 밝혔는데.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오미크론이 그렇게 된다면 좋겠죠. 일단은 전압력은 세고 치명률이 낮은 것 같은 데이터가 지금까지는 나오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게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전부 다 우리가 감기 정도로 돼서 별로 이걸로 충격을 입지 않는다면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7000명의 확진자, 840명의 위중증 환자, 어제 60명, 오늘 50여 명의 사망자 모두 델타 계산입니다. 지금 우리 발등에 떨어진 것은 델타라서 오미크론이 선물이 될지 아닐지는 좀 내년으로 넘기고. 우리 이번 겨울은 델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에 이것만 좀 짚어볼게요. 청소년 반영 패스 가지고 논란이 많잖아요. 소통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 많이 올릴 시간에 짚어보고. 현실적으로 맞아야 될 표정 있는 거 맞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걸립니다. 걱정대로 부작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접종 안 접종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18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이 지금까지 1300만 명 접종했고요. 영국은 230만 명 접종했습니다. 미국 자료부터 설명해 드리면 미국이 890만 명 맞았을 때 18세 미만 어린이가 그 시점에서 9200명에게서 그러니까 1000명당 1명꼴로 부작용이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14명 보고됐습니다. TDC가 미국 질병이망통제센터 인구관계에 따져봤더니 백신 관련 없다 이렇게 결론이 되었어요. 영국은 좀 다른데 현재 230만 명 중에 9명이 사망 보고가 됐습니다. 미국처럼 백신 관련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밝혀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기간 같은 나이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망자까지 놓고서 왔더니 그 나이 그 기간 3, 4달이거든요. 그 연령대에 144명이 숨졌습니다. 더 어린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 9명이 숨진 게 정말 백신 때문에 숫자로만 보면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간절적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린이 청소년 백신 사망 축소했을 거라고 본 분들이지만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안정성 있는 것으로 본인 맞다? 네. 안정성 있는 것으로 본인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BS 의학 전문기자 조동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 이후 국회 출입 기자의 생생한 단어한 생생한 현장 취재기 부장도 모르고 데스크도는 알 생각도 못하고 자 우정현 기자 계속 부담감은 얼굴에 올라옵니다. 지금 메인 뉴스에는 안 나오고 조간신문에도 안 나오는 나만의 보고를 털어놓는 시간 국회 정보보고 시간 두 분 보셨어요? 국민의힘 출입하자 곽지훈 기자 이주상 출입하는 SBS 고재훈 기자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단어를 제가 나만의 정보를 이렇게 나만의 보고를 그랬네 단어 선택이 생생한 현장 취재기 이럴 뻔했다니까 무엇을 할까요 오늘? 민상표야 되죠? 기후 1분 네 기후 1분 맞습니다. 어때요 지금 일단 분위기 민주당 좋아요? 아니면 그냥 쏙쏘요? 아니면 쏙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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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반반일 것 같아요 뭐 저럴 줄 알았다 뭐 어차피 다 합치는 거 아니냐 우린 다 예산하고 있었다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 대단하네 민수석 후보 이거 뭐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하는 건가 이렇게 다 이미 예측했던 건가 뭐 이런게 좀 놀라는 반응이 난방 갈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거 이거 나왔으니까 잠깐 지켜볼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제 회전 금, 초, 1, 2, 3일 이걸 가지고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안 쏘였으면 좋겠죠 다행이다 이런 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너무 다행이고 뭐 이제 정말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걱정거리가 해결됐다 뭐 약간 이렇게 굉장히 안보하는 뭐 그런 반응이 거의 다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당 안에서는 별로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뭐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뭐 당 윤석열 후보 그 다음에 김종일 총괄 연장 이준석 대표 세 명이 결국 공조한 체제가 결국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뭐 이당 지지자들 중에 뭐 거의 2% 뭐 지금 당모를 만든 사람들 중에는 뭐 거의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나쁘게 평가하는 건 사실 하나도 없는 대표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면은 이제 분위기 떠가지고 아 뭐 이대로 한번 막 예를 들면 어제 김종일 총괄 연장 실수로 안 하면 이길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런 뭐 업된 분위기가 아니면은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이거 그 딱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하기는 좀 어렸는데 부르잖하면 전자 쪽에 간 거 같아요 이제 우리 확실히 분위기를 가져왔다 이대로 이대로 쪽 가면 된다 결국 그 얘기가 굉장히 좀 어렸는데 있겠던 그 큰 실수만 해도 왜 그걸 다 뚫어가지고 그만하고 싶은데 그 얘기가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제로 끌어가는 게 중요하다 다만 이제 뭐 김종일 연장 같은 경우에는 연말 연초 비대란 말이에요 그 쯤에 한번 독점이 올 수 있는데 거기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결국 그 얘기는 이제 이대로 분위기 부족을 쪼풀하고 가는데 리스크바이딩을 잘해야 된다 그런 거 그리고 우리 크리핀짠 얘기 또 민주당은 또 좀 수치나 수치나 뭐 분위기 수치나 뭐 수치나 뭐 어제 김종일 나 수치나 김종일 한 입 일로enty 동영상 염색 한 입 한 입 그 틀라 빈 그 그 인간 거기에 저 수치나 역시 저희는 사실 이 장면즈라도 특혜를 받았거든요. 그런 희한이기 때문에 2주 전에 했을 때 선전했을 때 지금 그냥 다음 주에 했을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출 직수의 선배님들께서는 비즈닝북과 슈퓨터를 쭉 앞서는 그런 게 대세였다가 이 선배님들과 발생이 있 지나서 거의 붙었습니다. 지금 그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고 이제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벤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릴만한 그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다시 조금 벌어지고 다시 조금 벌어지면서 앞서는 추세가 지금 아직까지는 벌어에를 정식에 손하고 있는 이력이 되지만 그런 추세가 나타나는 교정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상의 공무원 수단회동과 그리고 선대위 출범식까지 이거에 대한 헌덕률 효과가 이번 주 여론조사에 등 있지 않을까. 그게 반영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벤트가 없어서 그래서 그래서 올릴만한 유산통이 없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이종인 윤석열 이준석 간의 갈등이 타관됐다 물론 이것도 같습니다만 단순히 그냥 확 된 것만으로는 사실 어떤 여론의 주문에 크게 끌지 못할 텐데 결국은 김정인은 네 김정인 위원장이 약속으로 위제를 던지는 그런 작업들을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후보로 했지만 김정인 후발위원장에 한 말들이 지금 이제 신문 일명 막 이런거에 의제가 되고 있고 어제는 김정인 후보로 아니 김정인의 의원장 예 기사가 훨씬 많더라고 윤석열 후보보다 저희 속박아 지금 실제로 여당이신 분이 후보가 정형으로 후보가 희망인 것 같다 이럴 대결하고 아 그 면수를 어디 가지지? 막 그럽니다 죽겠습니다 죽겠답니다 지금 죽겠지 싶다는 우리 국기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치의는 좀 그런 추세인데 양상 분위기는 좀 다르다 라는 거를 출입자들은 얻을 수 없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보니까 면의 동지 얘기에요 올라왔어요? 어떤 전략일까요? 전략이죠 어떤 전략 아 민주당 내 제 생각은 안 보여요 민주당 내 생각은 이번 선거에 과찬 화두 시대 정신 이거는 경제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뭔가 이제 좌쪽에 있고 뭔가 불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계속 강조해야 된다 성장들은 경제성장 이 두 개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만 불공정을 완화하는 이재명 후보가 동식적으로 선출되고 선대위 출범하면서 공약을 실제 공약을 두 번 발표를 했거든요 사소한 것 이렇게 이게 다 경제공약이 일본 이기차가 되잖아 가겠나 그래서 이래산업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가겠다고 했고 두 번째 어제 발표한 게 중소벤처기업 관련해서 성장시키겠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거 관련된 공약이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제대로 된 공약은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머리 속으로 감정적으로 한 열 개 공약 나온 것 같은데 제대로 뭐 재원은 어떻게 되고 여기에 얼마를 두자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히 딱 나온 공약은 두 개밖에 없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유종위원보다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장점이 있는 게 예를 들어 정책 능력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미 뭐 도지사 경험도 있고 도지사 활동을 하면서 도 내의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게 내 장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걸 지키고 근데 이게 뭐 사실 선거랑 결과론인데 후보가 많이 좋은 게 좋은 건지 많이 많은 게 좋은 건지 후보가 사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기는 사람이 전략이 맞는 게 되는 건데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말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멜시지도 막 손가락이 타이핑을 치는데 네 손이 안 있는지 어? 오늘 아침 황금을 보고 보니까 어정길까 1점에 3개 소화했는데 후보가 직접 마이크 잡고 말하는 시간이 다 저희도 80분이 많고 엄청난 긴 시발이야 근데 지금 주말마다 며칠 것들은 그런 거 지략순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전송시장 일정을 먹고 옛날 같으면 당부부들 같으면 그냥 한번 쭉 돌아보고 상인들과 이야기하고 어묵 먹고 어묵 먹고 떡볶이 먹고 근데 이재명 후보가 항상 하는 게 이제 전송시장 상품권 기업 상품권 가지고 물건 다 나가는 거 꼭 지워넣고 거의 또 광대시아 파프라 그리고 전송시장 최하수 진정 후렴 만약에 통화 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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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립